우간의 막내인 우소방이 장가를 들었다. 가난한 지만의 막내라 세간이라고 받은 건 솥 하나, 장독 하나, 돌투성이 밭대기, 그리고 철도 안 든 수송아지 한 마리뿐이다. 먹고 살 길은 산비타를 개간해 밭대기를 늘려가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려면 소가 쟁기질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툭하면 큰집 어미소에게 달려가는 수송아지를 키워 길들이는 일이 급선무다. 우소방은 송아지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다. 추수하고 난 남의 콩밭에 가서 나다를 줍고 산에 가서 칠뿌리 맞뿌리를 캐다 새죽솥에 넣었다. 그랬더니 송아지는 금세 엉덩짝이 떡 벌어지고 머리 꼭대기엔 뿌리 비죽 올라왔다. 이젠 기를 들일 참이다. 큰집 형님 지시대로 맥감 모래밭에 소를 끌고 나가 쟁기를 씌우건 형님이 앞에서 코뚜레를 잡고 우소방이 뒤에서 쟁기를 잡았다. 멋대로 뛰어놀던 송아지가 제대로 할 턱이 있나. 형님이 코뚜레를 낚아채자 송아지는 앞발로는 모래밭을 버티고 뒷발로는 모래를 퍼부었다. 회처리로 등짝을 후려치며 이랴 형님이 이렇게 고함쳐도 우소방은 어린 송아지를 때릴 수도 없고 소를 모는 형님에게 대고 이랴 이랴 할 수도 없어 형님 우로 가십시오 형님 멈추세요 형님 좌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리하여 보름쯤 지나자 소가 제복 길이 들었다. 여전히 형님이 코뚜레를 잡고 우소방이 쟁기를 잡았다. 형님 저쪽으로 도세요 형님 서세요 마침내 우소방은 산비탈을 개관하기로 했다. 그런데 냇감 모래밭에서는 그렇게도 잘하던 녀석이 산비탈밭에서는 위독경이다. 이랴 이랴 상골짝이 떠나갈 듯 소리쳐도 다리에서 뿌리가 내렸는지 꼼짝도 안 한다. 형님이 올라와 쟁기를 잡고 회처리로 때리며 이랴 이랴 목이 쉬어라 외쳐도 쇠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형님이 씩씩대며 내려간 후 우소방은 곰방대에 담배를 말아놓고 푸시또를 치는데 이때 봉개처럼 떠오르는 게 있었다. 우소방이 쟁기를 잡고 형님 어서 갑시다 했더니 소가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닌가 형님 왼쪽으로 도세요 형님 서세요 우소방은 말 잘 듣는 소의 목덜미를 안고 빙긋 웃었다. 어느 봄날 우소방이 형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형님 그 자리에 서세요 하면서 돌밭을 가는데 지나던 홍용감이 이를 보고 묻는다. 우소방 그렇다면 자네는 저 황소의 동생인가 기분이 나빠진 우소방은 형님이란 말을 빼고 어서 갑시다 했다. 소는 곰짝을 안는다. 형 갑시다 해도 형님 가자 해도 발을 안 뗀다. 고 형님 갑시다 해야 쟁기를 끄는 게 아닌가 이튿날부터 우소방 내 산비탈 팥대기엔 구경꾼들이 몰려와 배꼽을 잡고 뒤집어졌다. 우소방은 쟁기질을 하지 않았다. 헛걸음한 구경꾼들의 발길이 끊어지고야 쟁기질을 했지만 그러자 또다시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화가 난 우소방이 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갔지만 소문이 났는지 아무도 안 산다. 내친 김에 도축장으로 끌고 갔더니 소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가. 암소가 녀석을 낳을 때 탯줄을 끊어주었고 장가 올 때 녀석을 받아 이렇게 듬직하게 키워놓고는 이재와 도축장으로 보내다니 우소방은 소의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던 우소방은 이상한 일을 겪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친 덩치 큰 황소를 우소방 내 어린 황소가 들이받아 개천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그로부터 인연이 흘렀다. 우소방은 돌밭에 매년 콩을 심었고 쇠죽소태는 콩이 그득해졌으며 황소의 덩치는 우람해졌다. 우소방 고울에서 매년 소싸움 대회가 열렸는데 싸웠다 하면 우소방 내 형님 황소가 장사가 되었다. 형님 옆구리를 파고드세요. 형님 계속 밀어붙이세요. 소싸움 대회장엔 폭소가 터진다. 단어 대회에서는 금송아지 7월 7석 대회에서는 송아지 한 마리 추석 대회에서는 금수무던 우소방은 금방 부자가 되었다. 16살 송도령이 장가들 나이가 되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오대 독자라 집에서는 하루빨리 장가 보내 엉덩이 떡 벌어진 색시가 가을 묵뽑듯 고추 달린 놈을 쑥쑥 낳아주기만 바라는 것이다. 송도령은 신랑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다. 이목굽이 반듯하고 호우대는 헌칠한 데다 머리도 영특해 초시에 합격했고 내후년쯤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볼참이다. 송도령 내는 증조부가 참판까지 한 뼈대 있는 집안이지만 대대로 청렴하여 넉넉하지 않은 게 흠이라면 흠이다. 과거에 몇 번 떨어진 송도령 아버지가 한눈 안 팔고 열심히 농사짓고 온 식구가 청빈한 생활에 익숙해 보릿고개에도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는 아니다. 늙은 매파가 문지방이 닳도록 송도령 내를 들락날락거렸다. 암미가 빠져 말이 새서 잘 알아 먹을 수가 없는데 매파는 귀가 어두운 송도령의 할머니를 물고 늘어진다. 이물허하지. 흐단 머리에 언던짝은 이만하고 단지 희가 먹은 게 탈이지. 치안 좋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엉덩이가 크다는 말은 이해했다. 30리 밖에 있는 색식감 집안도 양방 가문에 대대로 덕을 베풀어 인심을 잃지 않았다고 자랑이다. 마침내 꽃피고 세우는 춘산모래 신부 내 그 넓은 마당에서 혼례가 치러졌다. 신부 내 동네는 집성촌으로 모두가 아주머니 아저씨 형님 동생이다. 그런데 신부 측 어른들의 얼굴에 한결같이 수심이 가득하다.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이 왔다.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 워낭 금침이 펼쳐졌고 윗목엔 밤중에 배고플새라 주안상이 차려졌고 모란꽃에 나비가 노을거리는 여덟 폭 병풍이 문을 가로막았다. 화척동방이라 신랑 신부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부끄러운 듯 마주앉았다. 송도룡은 고개를 푹 숙인 신부의 족두리를 젖히고 얼굴을 자세히 봤다. 오똑한 건날 앵두같은 입술 백옥같은 살결 짙은 속눈썹에 사슴처럼 큰 눈 그런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이 좋은 날에 왜 눈물을 보이시오? 무슨 연유인지 말 좀 해보시오. 신부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송도룡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신부 측 가족들의 수심에 찬 얼굴도 떠올랐다. 울음을 멈춘 신부에게 송도룡이 말했다. 술 한잔 따라주시오. 신부는 묵묵 부답이다. 감주 그릇을 건네주시오. 신부는 미동도 안는다. 이럴 수가. 송도룡은 철태로 뒤통수를 맞은 듯 몽해졌다. 신부가 봉어리에 귀모거리 인 것이다. 송도룡은 주안상을 당겨 술을 마시며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을 껐다. 이튿날 아침 신부의 이모가 이부자리를 정리하러 신방에 들어와 여의의 붉은 자국을 보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처가집 식구들이 흐느껴 울며 송도룡 아니 송서방의 두 손을 잡았다. 송서방이 귀모거리 신부를 제 집으로 데려가자 이번엔 온 집안이 망연자실 넋을 잃었다. 송서방의 할머니는 매팔을 불러 따졌다. 하지만 단지 희가 먹은 게 탈이라고 말하잖아요 송서방의 할아버지가 말했다.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다. 며느리는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다. 손 귀한 집안에 경사가 낳았다. 첫 손자가 새돌 때 며느리는 쪽풀을 베어와 쪽물을 뽑더니 비단에 쪽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 쪽빛이 너무 예쁘다고 친척들이 비단을 가져오길래 쪽염색을 해줬더니 소문이 퍼져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왔다. 시아버지는 온밭에 쪽풀만 가꾸고 귀모거리 며느리는 마당에 독을 열게 놔놓고 종물을 뺀다. 송서방 집안이 풍성해지고 송서방은 과거에 급제하고 며느리는 아들 하나를 또 낳았다. 예천방 예천방 용궁에서 거짓고를 한 미친 점쟁이가 오늘도 킬킬 거리며 저작거리를 돌다가 호름한 국밥집에 들어갔다. 미친 점쟁이는 혼자 국밥을 먹던 말끔한 젊은이 앞에 서더니 세 번이나 떨어지고 또 끌끌하고 중얼거렸다. 얼굴이 박박 얽은 주모가 아기를 업은 채 나가라 재수없게 하며 부직갱이로 내쫓으려는 걸 젊은이가 막아섰다. 이분 밥값은 내가 내리다. 젊은이는 점쟁이에게 술 한잔을 따르며 물었다. 내가 과거에서 세 번이나 떨어진 걸 어찌 알았소? 점쟁이가 킬킬 거리며 말을 받았다. 이마에 쓰여 있어. 젊은이는 저도 모르게 이마를 만지며 속으로 내뱉었다. 안동에 사는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젊은이는 더 바짝 다가앉아 물었다. 도사님 그럼 이번에는? 점쟁이가 답했다. 외수염 잉어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줘. 점쟁이는 술 한잔을 들이켰더니 또다시 킬킬거리며 말했다. 자네 색시는 저 아이야? 그러면서 주모등에 엎인 예제제한 아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외수염 잉어? 젊은이 권오걸은 국밥집을 나와 문경 세제를 넘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다 하룻밤 묵고 가려고 남한강 나루토 주막집에 들어가 병상에 털썩 앉았다. 이때 손님 중 하나가 오늘 저녁은 모여 하고 묻자 주모가 잉어 매운탕이 구먼요 하는 게 아닌가 권오걸은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도마이의 잉어를 내려치려는 주모 남편 손목을 가까스로 붙잡고는 한쪽 수염이 떨어져 나간 채 아직도 벌룸벌룸 숨을 쉬는 커다란 잉어를 다짜고짜 얼싸 안고 내달려 남한강에 던져버렸다. 주막집으로 돌아온 권오걸은 술을 사서 손님들을 달래고 잉어값을 두둑히 줘 주모를 다독였다. 한양으로 올라간 권오걸은 마침내 알성 급제를 했다. 어사 화를 휘날리며 고향으로 내려오던 권오걸은 걸음을 멈췄다. 미친 점쟁이의 마지막 점개가 떠올랐다. 그 꾀죄죄한 여식이 나의 배필이 된다고? 그 천한 주모가 나의 장모가 된다고? 어둠살이 내리는 예천 땅 영궁의 국밥집 가마서 태국은 설설 끓고 주모는 마당에서 팔을 다듬고 아기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놀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부엌 뒷문으로 시커먼 남정매가 들어와 아기를 가마서태 던져놓고는 자지러지는 비명을 뒤로한 채 사라졌다. 15년이 흘렀다. 상주부사로 부임한 권오걸은 포어들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 권부사를 시중들 기생은 이름이 부용이라 했다. 권부사는 부용을 보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과 중얼거리고 부용도 권부사 옆에 앉자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다. 이방이 권부사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부용이는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았습지요. 쥐연이 판 후 권부사와 부용은 금침을 깔아놓은 뒷방으로 갔다. 그런데 부용이 갑자기 나으리 소첩은 나으리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하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게 아닌가. 권부사도 한숨을 내뿜으며 말을 받았다. 밤새 술잔이나 나눠잤구나.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권부사가 먼저 신세 타령을 했다. 내 나이 열아홉에 알성급제해. 안동이 떠들썩하게 장가를 갔는데 첫날밤에 새신부가 급사를 맞더니 1년 반만에 새장가를 가자마자 또 첫날밤에 권부사는 방꾸들이 꺼질 듯 한숨을 토하더니 부용에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쩌다? 소첩의 고향은 예천 용궁입니다. 어머님이 국밥집을 했는데 소첩이 3살 때 어떤 남자가 순간 권부사는 점장이가 떠오르고 그의 모든 말이 하나씩 실타래처럼 풀렸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이 권부사의 운명이었다. 권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촛불을 끄고 부용을 안았다. 그리고 첫날밤 급사로 새신부가 죽었으니 부용이 걱정할 듯 싶어 다정하게 안심시켜주기 위해 말했다. 오늘 밤 나와 몸을 섞어도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흘이 품에 안기면 죽어도 좋습니다. 권부사는 부용의 옷걸음을 풀었다. 폭풍이 몰아쳤다. 부용은 죽지 않았다. 부용은 권부사의 정신이 되어 아들딸 낳고 잘 살았다. 봉지서 딸 짧은 애가 오늘따라 왜 일익인가 어둠사리 사방천지를 시커멓게 내리덮자 마침내 신서방이 14살 맏딸을 때리고 맹참봉 사랑방을 찾았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신서방은 말없이 한숨만 쉬고 맹참봉은 뻑뻑뻑 연체만 태우고 신서방 딸 부니는 방구석에 돌아앉아 눈물만 썻는다. 참봉호는 잘 부탁드립니다. 어린 것이 아직 철이 없어서. 맹참봉 사랑방을 나온 신서방은 주막집에 가서 정신을 잃도록 술을 범하셨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신서방은 술이 덜 깬 걸음으로 맹참봉을 찾아갔다. 참봉호는 약조하신 땅문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맹참봉이 다락에서 땅문서를 꺼내 신서방에게 건넸다. 녹군을 풀어 땅문서를 보던 신서방이 다섯 마지기밖에 안되네요. 나머지 다섯 마지기는 하자 맹참봉 입에서 오장육부를 뒤집는 말이 흘러나왔다. 자네 딸은 수초녀가 아니요. 다섯 마지기도 과한 거요. 성질 같아서는 목침을 들어 맹간음 대갈통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신서방은 꾹 참고 말했다. 아직 열네 살밖에 안된 어린이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자 맹참봉이 화를 내며 증거가 있어 증거가 여위에 피한 방울 지키지 않아서 한다. 쫓겨나다시피 맹참봉 집을 나온 신서방은 또 주막으로 가 통곡했다. 너치로 다시 맹참봉을 찾아간 신서방은 하인들에게 주먹짐질 까지 당했다. 맏딸을 팔아먹고 제값도 못 받아 술독에 빠져사는 신서방은 그날도 고라떨어져 날이 밝아도 일어날 줄 모르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쳐 온 집을 기지더니 오랏줄로 신서방을 묶고 동원으로 끌고가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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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 지렁한 불호령에 놀란 신서방이 이리저리 둘러보니 맹참봉이 보였다. 맹참봉은 저놈 앞에서 다시 한번 경의를 설명하라. 사또의 호통에 맹참봉이 답했다. 소인이 산 너머 상가에 문상을 하고 삼경이 되어서야 집에 왔더니 제 방에 다락 자물통이 뽑혀져 나가고 다락 속 금부치가 몽땅 없어지고 저놈의 딸련도 사라졌습니다. 제 아비와 내통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신서방은 곤장 스무대를 맞고 엉덩이가 비투성이가 되어 옥에 갇혔다. 사또은 포졸들을 풀어 나루토 길목을 지키고 고갯마로 외통기를 막아 온 고울을 뒤져도 도망간 분위를 찾지 못했다. 봄이 왔을 때 신서방은 면회원 마누라로부터 기막힌 소식을 들었다. 맹참봉이 분이 문값으로 줬던 논 다섯 마지기를 도로 빼앗았다는 것이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어린 자식들이 눈에 아름거려 죽을 수도 없었다. 푹푹 지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고울 사람들이 맹참봉 내 담밖으로 모여들었다. 소문은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빨간 모과 모과가 빨갛다? 사또가 갑자기 고함쳤다. 여봐라! 사또는 육방 관속을 대동하고 맹참봉 내 사랑방 앞에 아름드리 모과 나무 앞에가 모과 나무 밑을 파렸다. 하고 불어령을 내렸다. 치마 끈으로 목을 맨 분이의 시체는 원안에 사무쳐 눈을 뗀 채 썩지도 않았다. 목에 감긴 치마 끈 끝에 오픈 자물통이 달려있었다. 맹참봉은 권장 서른대를 맞고 퓨와 똥이 범벅이 되어 옥에 들어가 신서방이 앉았던 자리를 차지했다. 사또는 맹참봉의 논밭 백마지기를 신서방에게 주고 양지 바른 곳에 분위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혼을 달래는 구판을 버리고 위령 탑을 세웠다. 김진산의 집안은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다. 천석군 부자는 아니지만 머슴 셋을 두고 문전옥닭 백여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곡간이 그득해 보릿고개엔 양식 떨어진 가난한 이웃에 적선도 베풀었다. 동네에 서당이 없어 손자색과 동네 아이들이 사랑방에 모이면 김진산은 훈장 노릇도 했다. 인정 많고 점자나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김진사의 서른두 살 아들 김초신은 제아비를 떼닮아 행동거지가 반듯하고 매사에 사력 있고 성품이 착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복받은 집안에 목구름이 몰려온 건 김진사 안빵마님이 병안으로 누운 지 다섯 달 만에 이승을 하직하고 붙어다. 그 전에 회갑 잔치를 했으니 장수했고 집안 걱정거리 없이 눈을 감았으니 문상객들은 호상이라 하는데 혼합이가 된 김진사는 남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솔깨솔깨 울었다. 한평생 외도 한 번 하지 않고 부인에게 역정 한 번 내자는 김진사는 몽하니 혼이 빠져버렸다.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아침상을 물리고 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리 부인의 묘소에 갔다가 저녁때가 되어야 돌아왔다. 김진사는 극기야 노망이 들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아 온 식구가 찾아 나섰더니 산너머 엉뚱한 동네를 헤매고 있기도 했고 누가 부인의 묘를 파갔다고 난리를 피우기도 했다. 부엌에 들어와 여보 인자하며 며느리를 덥석 껴안아 며느리가 즐겁을 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나자 김진사의 노망끼는 도를 더해 갔다. 한밤중에 아들 애가 자는 방에 뛰어들어오질 않나. 며느리가 딱 문서를 훔쳐가 친정으로 빼돌렸다느니 부인의 장신구를 몽땅 가져갔다느니 우위지를 않나. 툭하면 길을 잃고 동통에도 빠지고 그렇게도 귀여워하던 손자를 악기를 죽인다며 낯을 들고 쫓아가고 마침내 며느리는 손자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효자이던 김초씨도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더니 봉구박 주막 출입이 잦아졌다.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 내려앉은 마루에 부자는 말없이 걸터앉았다. 저게 뭐냐? 눈은 심리나 들어가고 폴은 피골이 상접한 김진사가 묻자 아들 김초씨가 고양이에요 했다. 김진사가 또 물었다. 저게 호랑이가 아니냐? 김초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양이라니까요? 저게 뭐냐? 말했잖아요. 고양이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나 큰지 김진사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진눈깨비가 퍼붓는 그날 밤 술에 고라떨어진 아들 김초씨를 두고 부인이 춥다고 이불을 들고 산으로 가던 김진사는 치룩 같은 밤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개울에 초박혀 죽었다. 장례를 치르며 상주 김초씨는 슬픔보다는 후련함을 느꼈다. 기나긴 암흑의 동굴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 전날 김초씨는 사랑방에서 선친이 쓰던 의관이며 지필무기며 책이며 신발들을 모아 이글거리는 부호 아궁이에 하나씩 집어넣었다. 그러다 손에 잡힌 일기장을 펼쳤다. 김진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장이 한집이다. 갑술련 정월 스무다세? 겨운에 방에만 박혀있던 우리 피루를 안고 볕이 따뜻한 마루로 나왔다. 아빠 저기 뭐야? 저것은 고양이란다. 아기 호랑이야? 아니 고양이 어미란다. 피루는 묻고 또 물어 무려 열두 번이나 물었다. 고양이가 신기한가 보다. 갑술련이면 상주 김초씨가 세살때다. 김초씨는 통곡을 했다. 울어도 울어도 두 눈에서 닭동같은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다. 불여놓은 산삼씨를 보러 오늘도 민진사가 뒷산으로 오르자 누롱이가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고 새끼도 어미를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신이 났다. 마을 마을 뒷산이지만 산세가 빼나 험해 민진사는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누롱이 모자는 펄쩍펄쩍 잘 떠오른다. 민진사가 한숨 돌릴 겸 다래나무 농쿨 앞바위에 앉아 이마에 땀을 훔치는데 농쿨 속에서 뭔가 자꾸 부시럭 거려 손에 잡히는 볼을 던졌다. 그러자 우르르 쾅쾅 산돼지 새끼들이 농쿨 속에서 빠져나오더니 눈을 부릅든 어미돼지가 민진사에게 돌진하는 것이 아닌가. 민진사가 나동그라지자 어미돼지는 다시 돌아서더니 어금니를 세우고 달려든다. 그때 누롱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펄쩍 어미돼지를 덮쳤다. 한살밖에 안 된 누롱이 새끼도 어미돼지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새짐승이 한 대 옮겨 피를 튀기는데 원체 통치에서 밀리는 누롱이가 밑에 깔리자 새끼가 뛰어올라 어미돼지 귀를 물어뜯는다. 정신을 차린 민진사도 지팡이로 어미돼지 등을 후려쳤다. 어미돼지는 새끼들을 따라 달아났다. 피투성이가 된 민진사는 한참 만에 겨우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피를 씻고 보니 허벅지가 찢어져 의원을 불러 지혈을 하고 인진숙을 붙이고 광목을 감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둘러선 가운데 민진사가 입을 열었다. 여봐라. 내 생명을 살려준 건 누렁이다. 누렁이는 어찌 되었느냐? 하인들이 채죽손 옆에 쓰러진 누렁이 모자를 보고 와서 고했다. 누렁이는 한쪽 눈알이 빠져 애꾸가 되었고 새끼는 꼬리가 잘려나갔습니다요. 민진사가 옆에 앉은 의원에게 일렀다. 오 의원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 누렁이를 좀 봐주시오. 투어다리 지나자 민진사는 다리를 쩔며 바깥 출입을 하게 되었고 애꾸가 된 누렁이와 꼬리가 잘려나간 새끼도 민진사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민진사는 누렁이를 지극 정성으로 돌봤다. 상에 고기가 올라오면 씹는 둥 마는 둥 누렁이에게 뱉어주고 겨울이면 추울새라. 부어 아궁이 옆에 집을 지어주었다. 어느 해 겨울 고구를 심하게 앓던 민진사가 약한 척 다 먹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했다. 누렁이 모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이면 민진사 묘소에 갔다가 저녁에야 돌아왔다. 해가 흘러 누렁이도 늙었다. 만날 아궁이 옆에 누워 죽치더니 극기야 똥 오줌도 못가려 며느리에게 부지깽이 타작을 맡기 일수다. 푹푹 쥐는 어느 칠월 칠석 세벌 눈매기를 다한 모슴들이 조르는 통에 민진사의 아들 민서방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누렁이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누렁이 새끼는 마리 새끼지 덩치가 죽은 지 어미보다 컸다. 그런데 이놈이 모슴을 감춰버렸다. 그날 밤 앞산 꼭대기에서 우우하고 잠든 마을을 깨우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인가 여우인가 수근거리며 문을 꼭꼭 잠갔지만 그것이 고리 없는 누렁이 새끼라는 걸 속으로 알았다. 밤새도록 울부짖는 소리에 누렁이를 삶아먹은 모슴들과 민서방은 뒷간에도 못 나갔다. 밤에는 꼼짝도 못하던 동네의 남쪽 내들이 나리박자 고리 없는 누렁이 새끼를 잡겠다고 축창이며 쇠스랑을 들고 무리지어 앞산 뒷산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동네로 들어서는데 민서방 집안이 떠들썩하다. 삼대독자 민서방의 다섯살 난 외아들이 동네 친구들과 개울에서 멱을 감는데 어디선가 달려나온 누렁이 새끼가 불화를 물어 뜯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봄 고자가 된 민서방 아들이 매시의 양자가 되어 한양으로 떠날 때 온 동네는 눈물바다를 이뤘다. 천석군 오생원은 남부로 올 것 없이 사는데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다. 슬아의 딸만 다섯이고 아들이 없는 것이다. 결국 재정형의 셋째 아들을 양자로 들이기로 한 오생원은 이공스님을 찾아갔다. 산속의 외따 남자에 혼자서 벽면 수행을 하는 이공스님은 오생원과 절친한 사이다. 이공스님이 탁바라로 나오면 언제나 오생원 집 사랑방에 들러시를 짓고 오생원도 때때로 때때로 암자에 올라 이공스님과 고담준론을 나눈다. 오생원이 양자를 들이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자 육갑을 짚어본 이공스님이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했다. 하지만 오생원은 이공스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들였다. 양자로 들어온 평택이란 녀석은 어릴 때부터 말썽꾸록 이다. 청개구리 귀신이 들었는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하지 말라는 도둑질은 밥먹듯이 한다. 오생원이 출타만 하면 사랑방에 들어가 다락을 열어 돈을 훔쳤다. 그 돈으로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작거리를 휩쓸고 심지어는 서당에서 졸고 있는 훈장님의 주머니에도 손을 댔다. 그 뿐이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색주집을 드나들고 한밤중에 참모방에도 몰래 들어가더니 극기야 행랑아봄이 오생원 한양의 간사이 행랑아봄의 마누라를 덮쳤다. 이 마누라가 디딜 방앗간에서 목을 매려고 하는 것을 다른 하인들이 발견해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일이 알려지자 열다섯 살 병택은 사랑방 다락에서 금부지를 훔쳐 도망쳤다. 행랑아봄이 시퍼런 낫을 들고 병택을 찾아 나서자 오생원은 문전옥닭 다섯 마지기를 떼주고 없던 일로 마무리 지었다. 딸 다섯 시집 보낼 때는 남들 하는 것처럼 초촐한 혼술을 장만해주고 출가 외임이라고 노난마직이 떼준 적 없는 오생원이 양자 병택에겐 아낌없이 퍼줬다. 병택은 평양으로 가서 월매라는 기생에게 빠져 있는 돈을 다 쓰고 빚을 지고 잡혀있게 됐다. 결국 연락을 받은 오생원이 집사를 보내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껏 집 나간 병택을 사람 풀고 동풀어 데려온 것은 손가락으로 헤아리기도 힘들다. 오생원이 양자로 들여놓은 개막란이에게 하도 시달렸습니까. 노망이 들었다. 병택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다락석 괴짝 깊숙이 들어있는 그 많은 땅 문서가 제 손아귀에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이었다. 병택은 고마움도 모르고 양아버지를 학대했다. 오생원이 사랑방에서 똥을 싸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얼음같은 찬물을 퍼붓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생원이 가출을 했다. 입춘이 지났다지만 여전히 얼음이 깡깡 오는 밤에 병택은 제 아비를 찾지 않았다. 얼마 후 오생원이 이공수님의 암자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청명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오생원은 암자에서 숨을 거뒀다. 병택이 제 잘못을 깨우쳤습니까? 구일장으로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며 이름난 지관을 불러 맷자리를 잡아 공분을 높이 올렸다. 또 성물을 바리바리 올리더니 묘지 옆에 초막을 찍고 조상식 석상식은 물론 점심까지 챙겼다. 천하에 효자가 났다고 소문이 자자할 즈음에 동네 주막에 이공스님이 들어와 곡차를 마셨다. 한 호리병 두 호리병 세 호리병 이공스님이 주막에 아궁이로 가더니 숙 뭉치에 불씨를 옮겼다. 그러고는 오생원의 묘지로 가 효자의 초막에 불을 붙였다. 석상식을 들고 온 참모를 눕혀놓고 헉헉거리다 뛰어나오는 병택의 뒤통수를 향해 이공스님의 박달나무 지팡이가 날아갔다. 상주의 삼일장이 치러졌고 스님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서양이 새빨갛게 물든 합강 나루토의 막배가 닿자 대여섯 사람이 배에서 내려 뿔뿔이 흩어지는데 갓을 눌러선 헌칠한 선비 한 사람은 사방을 훑어보더니 성큼성큼 주막으로 들어갔다. 치맛근을 바짝 올려매 엉덩짝 선이 그대로 드러난 젊은 주모가 은근슬쩍 눈웃음을 치며 선비를 맞았다. 독방을 잡은 선비는 국밥에 막걸리 한오리병을 마시고 주모를 부르더니 담보쯤을 풀어 비담보자기에 싼 상자를 꺼냈다. 나는 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물건이니 잘 보관해 주시고 보관증을 써주시오. 주모가 부르자 안방에서 주모의 기둥서방이 지필묵을 들고 왔다. 이것이 무엇이요? 비단보자기를 풀어제치자 조그만 오동나무 상자가 나오고 그 상자를 열고 한겹 두겹 한지를 일곱겹 벗겨내자 은은한 고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 나왔다. 이거 얼마나 합니까요? 문전옥답 쉬마지기로도 못사는 물건이니 잘 보관해 주시오. 주모와 기둥서방이 보관증을 써주고 오동나무 상자에 잘 넣은 고려 청자를 안방으로 들고 왔다. 그리고는 다락문을 열고 깊숙이 넣어두고 자물통을 잠근 뒤 열쇠는 주모의 고쟁이 끈에다 단단히 묶었다. 주모가 포질러 앉아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한다. 허구한 날 새벽부터 밤늦도록 손님 시중 들어도 이렇게 꾀죄죄하게 살아가는데 저 선비는 무슨 복을 타거나 쉬마지기 문전옥답을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들고 다니나. 듣고 있던 기둥서방이 곰방대를 털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고려 청자를 빼앗아 버리면 될 거 아뇨. 어떻게 보관증을 써줬는데 보관증을 훔쳐불어 바지 안주머니에 넣터구먼. 뒷일은 내가 처리할터. 눈이 반짝이던 주모가 옆전 한웅큼을 치워주자 기둥서방은 투전 판으로 향하며 내일 아침에나 돌아오겠단다. 주모가 부엌에서 발가벗고 목간을 하고 명경을 펴놓고 얼굴에 부늘 머리엔 동백기름을 바르고 장롱 속에서 노랑저고리 분홍치마를 꺼냈다. 똑똑 선비가 일어나 문으려니 웬 아리따운 여인이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 호롱불빛에 자세히 보니 주모다. 새끼빈 눈웃음을 흘리며 술 한잔을 따르고 이건 겨운에 익은 오미자주요. 한잔 드시고 쇳내도 한잔 주시구려. 서방님은 어디 보내놓고 서방은 무슨 서방 먼 친척 오라버니지. 저작거리 투전판에 가면 내일 해가 중천에 올라야 돌아오지요. 오미자 술잔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한 뼘 두 뼘 다가온 주모가 선비 곁에 바짝 달라붙었다. 주모가 빈잔을 상해놓고 보선빨로 술상을 밀어 호롱불을 껐다. 서른이 안 된 건강한 선비와 농익은 주모가 불덩어리가 되어 껴안았다. 밑에 갈린 주모는 여분질을 해대고 교성을 토하면서도 소원은 선비의 바지석 주머니를 더듬었다. 원매무세를 고치며 선비방을 나온 주모는 부옥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 고려청자 보관증을 불살라버렸다. 이튿날부터 기둥서방이 부지런히 부잣집을 돌아다녔다. 3일째 되는 날 만석근 황부자가 고려청자를 사겠다고 해 주모는 열쇠를 따고 다락문을 열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고려청자 보따리가 사라지고 없다. 선비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반판을 준비했다. 주모를 쓰러뜨릴 국리 중에 제 발로 들어오니 사정없이 주모 사타구니를 당금질하며 주모 고쟁이에 꽤 찬 다락 열쇠를 준비해둔 차룩덩어리에 찌고 본을 떴던 것이다. 이튿날 그 열쇠본을 들고 저작거리 대장간에 가서 열쇠를 복제해 주모가 장보러 간 사이 안방에 들어가 다락문을 열고 가짜 고려청자 보따리를 꺼내 강물에 수장시켜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바지석 주머니에 꼬기꼬기 접어넣어두었던 보관증이 사라졌다. 선비는 주막을 뺏으려고 온 사기꾼 이었다. 양쪽 모두 도로암이 다부리다. 외나무 다리에서 말을 몰고 가던 선비와 소를 몰고 가던 농사꾼 맞닥뜨렸다. 사람은 뒤따르고 소와 말이 앞장서 서로 비켜갈 수 없으니 머리를 맞대고 콧김이 세워질 수밖에 말의 장끼는 뒷발질 이고 소의 장끼는 불로 들이받는 것이니 결과는 불을 보듯 보냈다. 콧비를 당겨 말릴 사이도 없이 박서방 내 황소의 박치기 일합해 선비의 말은 참고 다리 아래로 나가 떨어졌다. 네 이놈 천하의 쌍놈이 양방 가는 길을 막다니 선비의 호령에 지게의 걸음을 가득 지고 가던 박서방은 혼비백산 물에 빠진 말을 꺼내보니 오른발 발목이 비었는지 절룽거렸다. 서른될까 말까한 선비가 마흔을 넘긴 박서방의 깸따기를 후려갈기 네 이놈 빨리 말 한피를 구해오든가 내 에마의 발목을 고쳐놓든가 둘 중 하나를 하지 못할까 산천이 지렁지렁 울리도록 소리쳤지만 농사꾼 형편에 어느 것 하나 선뜻 들어줄 수 없다. 박서방이 두 손을 모아 사정했다. 말 발목이 나을 때까지 누추하지만 소이네 집에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요. 박서방은 선신이 쓰던 사랑방에 선비를 모셔놓고 외양간에 선비의 말을 모시고 빈 발목에 인진숙을 붙이고 오양목을 감았다. 박서방 마누라는 시암탁을 잡고 뒷마당에 묻어두었던 모르수를 꺼내 술상을 차려 사랑방에 올리고 있는 것 없는 것 챙겨서 저녁상을 차렸다. 모르수 호리병을 몇 차례나 비우며 시암탁 한 마리를 해치운 선비는 상을 물리고 이부자리에 드러눕더니 박서방을 불렀다. 어흠 저녁술상은 그만하면 됐다만 나는 객지에서 독수공방은 못하네. 사색이 된 박서방이 나으리 여기는 색주집이 아닙니다. 옥신 각신하다가 안방으로 들어왔다. 밖에서 선비의 행패를 들은 마누라가 박서방에게 나보고 그 방에 들어가라면 이 은장도를 물고 죽을 테니 그리 아세요. 삼경이 될 때까지 여자를 들여보내라고 호통치던 선비가 제 불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아침상을 차려야 할 마누라가 보이지 않는다. 얼마 후 형방이 보졸들을 데리고 박서방 내 집에 들이닥쳤다. 사또도 양반 선비 편일 테니 고발하지 말라는 박서방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누라가 봉원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아직도 정신없이 자고 있는 선비를 형방이 깨워서 박서방과 함께 사또 앞으로 데려갔다. 달포전에 새로 부임한 신관사또는 젊었다. 선비는 갓을 삐딱하게 쓴 채 두 손은 뒷짐을 지고 이 자리에 선 게 부당하다는 듯 눈을 흘겼다. 박서방이 상황 설명을 하고는 제 잘못으로 선비 나으리의 말이 절개되어 사또가 박서방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여봐라 이방과 형방은 두 사람을 데리고 외나무 다리로 가서 다리 길이와 말이 빠진 지점을 확인하고 오렸다. 한참 만에 그들은 돌아왔다. 사또가 말했다. 동원뜰에 외나무 다리 길이로 줄을 치고 말이 떨어진 지점을 찌그렸다. 이방이 기다란 자로 그 은줄을 내려다본 사또가 농사꾼 박서방이 외나무 다리에 올라서서 걸어온 길이는 삼십육자요. 선비가 다리에 올라서 걸어온 길은 열일곱자밖에 안 된다. 선비가 다리에 올라설 때는 바소쿠리의 걸음을 잔뜩 쪄 땅만 보고 걸어오는 농사꾼이 외나무 다리 반 가까이 온 걸 봤을 터인데도 기다리지 않고 다리에 올라온 것은 온전히 선비의 잘못이다. 그런데도 적반하장 높은 연배에 농사꾼 뺨을 갈기고 집에 가서 그런 행패를 부렸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사또의 명의 박서방은 맞은뺨을 세곱으로 돌려주라는 것이다. 박서방이 한 대 때리는 신용만 하자 사또가 세게 때려라. 큰 소리로 고함쳐 나머지 두 대는 선비의 갓이 벗겨지도록 거북등 같은 손바닥으로 선비의 귀사대기를 올려붙였다. 선비는 농사꾼에게 서른 양을 보상하고 이 고을을 떠나라. 일이 밀려 집에도 못 가고 노점에 딸린 방에서 자고 난 주인 방첨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 공방을 둘러보는데 웬 비롱뱅이 아이가 화덩 옆에서 자고 난 거적을 채우고 빗자루로 자리를 깨끗이 쓸고 있었다. 방첨지가 나타나자 아이가 화들짝 놀랐다. 허락도 없이 월담을 해서 들어와 잤지만 소재를 하는 걸 보니 경운은 바르구나. 그날부터 비롱뱅이 덕보는 노점 가게방에서 자고 낮이면 풀무지를 하며 거지 신세를 벗어났다. 방첨지 내 노점은 안성에서도 알짜 가게다. 방첨지가 녹여내는 노세의 질이 가장 좋고 방짜 기술이 그를 따를 장인이 없다. 하여 비싸지만 한양 세도가집 혼수목록에 빠지면 비단이 한 짐이라도 체면이 깎인다. 노세를 만들기 위해 용로에 합금을 할 때 구리와 추석의 비율은 방첨지 혼자만 알고 있고 또 하나 모신가 넣는 것도 비밀이다. 종업원이 열댓명 되지만 방짜 두드리는 기술도 마지막 마무리는 방첨지가 선수한다. 선후해가 흘러 덕분은 불무지를 면하고 초벌방짜 기술자가 되었지만 점심때만 되면 바소쿠리 지게를 지고 밤마장쯤 떨어진 방첨지네 집에 갔어 점심밥상을 지고 오는 건 여전하다. 조실부모하고 어릴 때 거질로 연명했지만 방첨지덕택에 봄바탕이 드러나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어깨는 떡 벌어지고 티는 팔척에 가까워졌다. 어느 여름날 용로에서 학금작업을 하다 점심때가 가까워져 바소쿠리를 지고 집으로 달려가니 땀이 비오듯 한다. 덕보야 우물로 오너라 구옥에서 나온 방첨지 마누라가 바가지를 들고 앞장선다. 구옥에서 점심 장만하느라 땀을 흘린 방첨지 마누라도 치마가 달라붙어 엉덩이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덕보는 생전 처음 보는 주인 마누라의 몸매를 보고 하처가 뽀근해졌다. 젊은 나이에 재치로 들어와 아직 서른두 세밖에 안 된 방첨지 마누라도 벗은 덕보의 등에 우물물을 퍼부으며 열두 살 때의 아이 등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고운 손바닥으로 등을 문지르다가 앞가슴도 문지르자 호바지를 뚫을 세라. 덕보의 약물이 치솟아 오른 걸 보고 방첨지 마누라는 훅 달고 둘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다. 바지를 추스르며 거꾸로 돌아서 고개를 숙이고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자 아닐세 자네가 내게 적선을 한 게야 점심 상을 찌고 프리나케 노점으로 가는데 담뼈락 그늘에 앉아있던 관상쟁이가 발 딱 일어나 뒤를 막았다. 자네 나 좀 보세 관상이 변했어 깜짝 놀라 관상쟁이 영감님을 밀쳐내고 노점으로 왔지만 덕보는 앞이 캄캄하다. 영감쟁이가 내가 나쁜 짓을 한 걸 알아챘구나. 그 짓을 하면 관상이 변하는가? 온갖 생각을 하다가 우선 영감의 입막음이 급선무라 수박 한 덩어리를 사들고 관상쟁이에게 갔다. 도사님 더운데 수박이나 고개를 들어보게 덕보가 푹 숙였던 고개를 들자 많이 보던 관상쟁이가 자네는 곧 행제수를 받아 팔자가 바뀔 게야. 토란밭에서 나쁜 짓 한 게 들통난 것이 아니란 걸 눈치챈 덕보는 한숨 놓고 나서. 주인위에 뼈빠지게 일해주고 금음달에 세경 몇 푼 받는 놈이 무슨 수로 팔자를 고칩니까요? 자네는 주인위에 일하지만 주인은 자네위에 일하네. 그날 밤 잠은 안 오고 관상쟁이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주인은 자네위에 일하네. 주인은 자네위에 일하네. 이튿날부터 발목을 삐었다는 핑계를 대고 덕보는 점심지개를 지지 않았다. 늦여름 방첨지는 장질부사에 걸려 백약이 무효 피골이 상접하여 덕보를 불러앉혀놓고 노스의 학군과 방자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이틀 후에 숨을 거두었다. 일년상을 치르고 나서 과부가 된 방첨지 마누라는 덕보를 집으로 불러들여 닦듯이 서방님이라 불렀다. 주울산 깊은 골짝 조그만 암자에 책 보따리와 쌀 한말을 짊어지고 공부하러 들어온 한만스는 한달이 후딱 지나자 걱정이 태산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서 빈 쌀떡을 들고와 노스님께 보여줄 수도 없어. 절간 앞마당 빈마당 다 쓸고 나무를 해다 부엌에 싸우며 눈칫밥을 얻어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정 세 사람이 쌀 한 가마씩 쥐고 올라왔다. 젊은 자훈스님이 노스님에게 고하기를 공부하고 있는 한도령 집에서 쌀 세 가마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밤 한만스는 젊은 스님 방에 들어갔다. 자훈스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건 묻지 말고 한도령님은 공부나 열심히 하십시오. 청소하고 나무하지 말고 부자집 귀공자처럼 법상하게 생긴 또래 나이의 자훈스님은 말없이 법당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불공만 들였다. 덕택에 노스님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말을 탄 대가집 어른이 수염을 휘날리며 마부와 집사를 데리고 암자에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그 어른이 자훈스님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걸 한만순은 틀창 밖에서 귀를 세워 들었다. 사내자식이 과거 한 번 낙방했다고 삭발 입산하는 법이 어디 있으며 내가 삼대독자로 우리 집 대가 끊긴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아버님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당장 내려가자. 자훈스님의 흐느낌이 이어지고 침묵이 흘렀다. 판의 자상은 어떠하냐? 벌써 아무렇습니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거늘 술 마시고 넘어져 발에 자상을 입고 머리를 깎고 자훈스님은 아버지한테 잡혀서 하산하며 많은 돈을 한만수에게 남겼다. 3년 후 한만수는 급제를 해서 문경사또로 부임했다. 어느 날 한사또는 공부하던 암자를 찾았다. 노스님 혼자서 양지발은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한사또를 보고 빙긋이 웃음으로 반겼다. 스님 그 후로 자훈스님 만난 적 없으십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자훈이는 하한거 뚱한거 한번도 하지 않고 법당에서 불공만 들였어. 어느 여인의 극락왕생만 빌었어.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야. 모친은 살아있어. 한사또는 자훈스님 생각뿐이다. 팔의 자상은 왜 그리 감췄는가? 그리고 밤비만 오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력 해야 돌아왔지. 밤새도록 봄비가 온 후 이방이 한사또 앞에 엎드려 고했다. 나으리 흉유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비오는 칠흑같은 밤이면 세제 아래 입속바위여 외따 묘지에 귀신이 밤새도록 울고 간답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아랫마을 사람들도 비만 오면 문을 꽉꽉 걸어잠그고 통시해도 못 간답니다. 그 묘지는 6년 전에 청상과부가 자결한 곳입니다. 한사또는 지난날의 사건 처리 장부인 오간을 훑어보다가 6년 전에 미결 사건을 찾아냈다. 하얀 소목을 입은 청상과부가 봄비를 맞으며 죽은 남편묘의 잡초를 뽑고 있다가 세제를 넘어였던 술취한 선비에게 겁탈을 당하고 은장도로 자결하기 전에 손가락을 베어 소복 치마에 혈설을 남겼다. 한사또는 오간을 덮고 혼자서 술을 마셨다. 젊은 선비가 과거에 낙방하고 술에 취해 낙향하다가 호젓한 산모퉁이에서 봄비에 젖은 소복이 몸에 착달라붙은 젊은 여인을 봤다. 한 십여일 지났을까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입속바위 옆 묘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아 좋아하는 스님을 잡아들일 수 없던 한사또가 몰래 찾아간 것이다. 자훈스님 목탁 소리가 멈췄다. 소복여인도 용서했을 겁니다. 아버님을 또 죽이시렵니까? 그 이후 밤비가 와도 목탁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쪼그라진 갓을 삐딱하게 뒷꼭지에 걸치고 염소 수염을 쓰다듬으며 애음 애음 폭기침을 하던 붓장수가 짧은 담뱃대의 연초를 이겨놓고 부시또을 치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여인이 다가와 묻는다. 어르신 곰소가는 배가 언제쯤 떠나요? 잘록한 허리에 두팔로 머리에 인자루를 떠받들어 봉긋한 접가슴이 반쯤 드러났다. 붓장수는 부시또를 놓고 얼른 일어나 자루를 받아 땅에 내려놓으며 나도 곰소로 가는 길이요. 배는 곧 올 거요. 여인이 생긋이 웃는다. 어르신 고마워요. 아 자꾸 어르신 어르신 하지 마시오. 내 나이 댁보다 몇 살 더 먹지 않았으니께. 내 나이 얼만지나 알고 그러세요? 시몬나루토에서 곰소가는 배를 기다리며 붓장수와 여인네는 말동무가 됐다. 곰소는 무슨 일로 가시오? 내일이 곰소장이잖아요. 이 자루 속에 하수호를 팔아서 시아버지 회갑상 차려드리려고요. 아니 남편되는 양반은 뭐라고? 남편이 있으면 내가 왜 이 고생 하겠습니까? 붓장수가 안됐다는 듯이 끌끌 혀를 차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마누라를 두고 나도 3년 전에 상처하고 마누라 잊으려고 이렇게 떠돌이 장돌뱅이 짓을 하지요. 문저녹다 배겨 맞이기는 모두 소장을 주었지. 과부와 가짜 허라비는 죽이 맞아 배를 타고 가면서도 서로 신세 타령을 하다가 곰소항에서 내려 주막을 찾았다. 붓장수가 하수호자로를 메고 과부를 데리고 들어가자 주모가 아이고 오시가 집사람을 장구경 시키려고 데려왔네 하며 마지막 남은 객방 하나를 줬다. 붓장수가 나루토에서 만난 여인과 한방 쓰는게 남복이 멋져고 부부행세를 했고 여인은 할 수 없이 객방에 따라 들어와 하수호자로를 가운데 두고 함부로 흑심은 품지 마시오 하고 못을 박았다. 걱정 마시오 마누라 죽고 나서 여자는 돌처럼 보입니다 그냐 둘이서 겸상저녁을 먹고 붓장수 오가가 술 한 병을 마시고 나서 벽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며 여자는 꾹꾹 눌러주고 하수호자로도 뺏을 궁리를 했다. 말로만 들었소 산삼하고 마음먹는다는 그 하수호 구경 한번 합시다. 여인은 꼭꼭 묶어놓은 자루를 푸는 대신 품속에서 하수호 편을 꺼내 하나만 드시오. 붓장수는 얼른 받아 입에 놓고 빠작바작 씹어먹으며 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 밤 죽여달라고 하수호를 먹이는구나. 여인은 빈 개다리 소반을 들고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도왔다. 부침성도 좋아 금방 주모와 형님 동생이 되었다. 설거지를 마친 주모가 안방으로 들어가 여보 이거 좀 들어보시오. 하수호라고 힘 솟구치는 데는 산삼보다 낫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주막 꿀뚝엔 연기가 나지 않는다. 객방 손님들이 고함쳤다. 주모 국밥 한 그릇 먹어야 장터에 가서 용을 쓸 거다니요. 안방에서 주모와 서방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머리가 도끼에 찍힌 듯이 아팠다. 다락문이 열려있고 본 항아리가 사라졌다. 붓장수 오씨도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아픈 것은 마찬가지. 다섯 장을 돌며 붓을 판 전대도 없어졌다. 주모와 그 소방이 붓장수 오씨의 멱살을 잡았다. 난감해졌다. 내 마누라가 아니라느니 나도 전대가 털렸다느니 변명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붓장수 오씨는 자기 전대 털린 것은 둘째 치고 주막집 돈항아리까지 물어줄 판이다. 장 깨가 똑똑 흐르는 오가가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 네 이 연놈들 큰 소리에 주막 주인이 멱살 잡은 손을 놓았다. 에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얼굴이 반반한 내 마누라를 너희 연놈들이 외딴 섬 색주집에 팔았지 내 마누라가 너희 돈을 털어 도망갔다면 나도 함께 갔어야지 당장 사 앞으로 가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펄펄뛰는 붙장수를 새장가 가라고 돈을 줘서 달랬다. 척산교 돌다리 밑은 거지 떼들의 소굴이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계절은 역시 겨울이다. 매서운 강바람이 몰아칠 때면 거적댁이 움막집 속 거지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자도 뼈까지 와드라들 떨린다. 지난 겨울엔 모닥불 불똥이 튀어 움막집 17채가 전소했다. 간들거리는 목숨을 부지하고 겨울을 난 거지들은 봄이 유별나게 새롭다. 척산교 돌다리 아래서 술판이 벌어졌다. 윤진사 벌컥 벌컥 닭배기를 들이켰다. 이곳 거지들 대부분은 천석군 부자 오참봉 에게 원안이 맺혀있다. 보릿고개를 못 넘겨 오참봉 의 장리사를 야금야금 받았다가 몇 년 만에 선호마지기 밭대기를 모두 넘기고 식솔들을 데리고 온 사람. 오참봉 에게 겁탈당한 마누라가 목을 매 숨지자 술독에 빠져 살다가 무마쩔어 받은 밭 두 마지기를 다시 오참봉 에게 넘기고 이곳으로 와 거지가 된 사람. 오참봉 내 횡랑 아범 으로 있다가 도둑 누명 을 덮어쓰고 옥사리를 하다간 아온 사람. 그들이 축배를 높이 들며 희희낙 낙낙 하는 건 오참봉 의 손자 삼대덕자 선희가 심장이 막혀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이들의 두목 척산두취가 돌아와 호통을 쳤다. 야 이놈들아 우리가 아무리 오참봉 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지만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하는 법이오. 그도 오참봉 에 대한 원한이 겹겹이 쌓였지만 불씨처럼 꺼져가는 어린아이의 불행을 기뻐하는 거짓 대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빼재재한 부루마기에 구겨진 것이지만 의관을 갖추고 윤진사 댁 잔치에 갔던 척산두취도 벌컥벌컥 탁배기를 들이켰다. 며칠 후 춘삼을 봄바람에 진달래는 산을 벌굳게 물들였고 나비는 노을노을 춤을 추는데 구인당 한의원을 나오는 가마석은 눈물바다를 잃었다. 숨을 핥닥거리는 일곱살 선의를 무릎에 앉혀 안고 있는 오참봉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보름을 못 넘긴다는 의의 말이 오참봉에 오장육불을 쥐어짰다. 선의야 내가 하고픈 것이 뭐냐 이 할아버지가 무엇이든 들어줄게 그때 오참봉 조선을 태운 가마는 기우뚱거리며 척삼겨 돌다리를 지나고 있었다. 잠깐! 선의가 가마를 세우고 가마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남녀노소 거짓때들이 캐올려 풀밭에 앉아 얻어운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걸 물끄름이 얻어온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걸 물끄름이 내려다보다가 할아버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저 사람들 우리 집에 불러 이 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여주고 싶어요. 제기차기 하던 내 친구도 저기 있어요. 이튿날 오참봉 내 집에서는 때아닌 잔치판이 벌어졌다. 소 한 마리를 잡아 가마솥의 고깃국이 설설 끓고 석세에서는 불고기 연기가 피어올랐다. 선희가 친구들과 뒷곁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노는 동안 사랑방에선 오참봉과 척산두취가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나의 업보인가? 오참봉이 오랜 침묵을 깨자. 그런 말씀 마십시오. 척산두취가 무겁게 대답했다. 저기 남양받이 산자락에 내 밭이 다섯마지기가 있네. 그곳에 척산교 아래 사는 사람들이 살집을 짓게 우리 고을 목수들을 다 불러와 가구 수대로 집을 짓고 그리고 오참봉이 말을 끊고 천장을 보고 있자 척산두취는 눈을 왕방 울만하게 뜨고 볼린 입을 담을 수 없었다. 오참봉에 입이 열렸다. 논 백마지기 밥백마지기를 내놓을 테니 자네가 적당히 나눠주게. 척산두취가 방바닥에 얼굴을 박고 어깨를 들썩였다. 열흘 후 봄의 쌀을 담뿍 받으며 목수들과 거지들이 어울려 집 짓는 모습을 구경하던 선희는 할아버지 오참봉 품에 안껴 안원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 비맨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조실부모 하고 집안이 기울어져 어린 나이에 기생학교인 권본에 들어갔다. 흑당같은 머리에 백옥같은 살결 반달 눈썹에 사슴같은 큰 눈 미모도 빼어놨지만 얼굴에는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기품이 서려있었다. 시조를 짓고 사군자를 쳐 팔폭 병풍을 만들기도 했다. 16세 비맨는 명월관으로 들어갔다. 비맨의 명성은 삽시간에 퍼져 장안의 한량들이 몸살을 앓기에 이르렀다. 누가 비맨의 머리를 얹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비맨의 치맛근은 단단해 명월관을 찾은 무탈량들이 비매를 품어볼 수는 없었다. 마침내 허우대가 멀쑥 퐁이 큰 윤대감이 삼년여 정성 끝에 비맨의 머리를 얹었다. 이튿날 아침 여위의 피를 보고 윤대감은 감격해 삼청동에 기와집을 마련해서 살림을 차렸다. 비록 기녀 출신의 첩실이지만 비맨는 조신하게 문박 출입을 상갔다. 예쁜 딸까지 나와 윤대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호사 다마 기묘사화로 조정은 피를 튀기더니 결국 윤대감은 머나먼 총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비맨는 딸을 부둥켜안고 털썩 주저앉고 윤대감은 포절들에 묶여서 속절없이 대문 밖으로 끌려 나갔다. 추나 추동 꽃피고 새우는 봄이 와도 우수수 낙엽은 날리는 가을이 깊어 가도 비맨와 딸은 문을 꼭 잠그고 붐은 불출이다. 쿵피비 찾아왔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담이 무너져도 방치할 수밖에 없고 극기야 살똑도 바닥을 드러냈다. 명월관 옛 동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결국 집을 담보로 고리채를 쓰다가 3년 만에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되었다. 매파가 찾아왔다. 윤대감께서 청산도에 귀양가신지 이태만에 사약을 받았다는 소문도 들리고 비맨은 눈물을 쏟았다. 매파가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며 고난은 혼천은 소천사는 권판서로 상처한 호랍이었다. 매파와 셋이서 대면을 했다. 비맨은 조건을 걸었다. 소첩이 비록 궁핍에 지쳐 일부 종사를 지키지 못하지만 만약 훗날이라도 윤대감님께서 살아서 돌아온다면 소첩은 모든 걸 미련없이 두고 윤대감님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약조해 주십시오. 권판서도 트리 큰 인물로 비맨의 손을 꼭 잡으며 천지신명께 맹세코 약속하리다. 여기저기 비맨가 진 빚을 권판서가 모두 갚아주고 삼청동 비맨의 집담보도 풀어줬다. 비맨은 딸을 게리고 권판서 집으로 들어갔다. 권판서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비맨은 제 배속에서 난 아이 이상으로 어린 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시어머니에게도 효부 노릇을 했다. 이듬해 비맨은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아 권판서와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졌다. 권판서와 시어머니는 비맨가 데려온 딸도 친딸 친선녀처럼 귀여워했다. 비맨은 5년간 내리 아들 셋을 낳아 손귀한 이 집안의 보물덩어리가 되었다. 태평스럽던 이 집안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귀양갔던 윤대감이 돌아온 것이다. 비맨은 시어머니와 권판서에게 큰 절을 울리고 윤대감 사이에 난딸을 데리고 삼청동으로 달려갔다. 어린 아들 삼형제도 두고 쓰던 거울 동백기름 경배 등을 모두 두고 맨몸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귀양살이 8년 만에 피골이 상접한 윤대감을 안고 비맨와 따른 방송대곡을 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보약을 짓고 박댁스굴에 올리다 보니 또다시 쌀떡 걱정을 하게 되었다. 짐작을 했을까 소문을 들었습니까 권판서가 고금을 보내왔다. 어느 날 윤대감이 비맨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부인 어린 아들 셋을 팽개치고 오는 법이 어디 있어? 가보시오.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들 셋에 꽉 찼던 소름이 터져 이불에 얼굴을 묻고 많이도 울었다. 비매가 양쪽 집안을 왔다갔다 해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집안 볼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변변 차는 박대근은 허우대 하나만은 타고났다. 어깨가 떡 벌어진 팔척 장신에 이목구비가 뚜렷해 의관을 차려입고 저작거리로 나서면 속은 비어있어도 겉모습은 위풍당당하다. 말섬씨 또한 그럴듯해서 수중의 땡전 한입 없어도 폭기침을 크게 하고 주막에 들어가 툭툭 주모에 엉덩이를 치며 입으로 구슬려 얼큰하게 취해서 나오는 것이다. 박대근은 천석군 최부자의 무남동려 외동딸 제 손으로 옷걸음을 풀게 하였다. 최오순이 헛구역질을 해대자 부랴부랴 혼례를 치렀다. 허구한 날 빈들빈들 놀고 있는 사위가 못마땅하지만 아들 없는 최부자는 박대근을 보면 한편으로는 든든하다. 박대근에게 최부자 구슬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백앤머리 송사로 오순을 녹여 외동딸 오순이 최부자를 조르도록 만들었다. 사돈의 팔천격인 초 외당수기 육조 가운데서도 인사권을 쥔 이조판소와 끈이 닿는다는 걸 알았고 때는 바야흐로 매관 매직이 성행하는 시절이라 최부자의 전대를 풀도록 외동딸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졸랐다. 최부자가 사위를 불렀다. 그래 얼마를 갖다 받치면 무슨 자리를 꽤 찰 수 있는가 논 백마지기만 찌르면 변방의 사또자리는 문제없고요. 1년 반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초 외당수기 중간에서 사말가량은 떼먹고 마침내 박대근은 첩첩산중 정선사또가 되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불난다고 박대근은 부임하자마자 수청기생을 뽑았다. 이 산골짜계 이런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싶게 수청기생 청계는 천하일색이다. 마누라 최호순이 사또 정부인의 위세를 떨쳐보려고 살림 보따리를 싸서 내려가겠다고 편지를 보냈지만 박대근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못 내려오게 했다. 거의 일련을 복수공방으로 보내던 최호순이 밀객을 정선으로 내려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청기생 치마폭에 쌓여있다는 걸 알게 됐다. 최호순이 분해서 부들부들 떨다가 찾아간 곳이 외당숙이다. 외당숙이 최호순의 하소연을 모두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외당숙이 나귀를 타고 정선으로 떠났다. 밤이면 주막에서 자고 낮엔 길을 가기를 몇 날 며칠이던가. 마침내 정선관하에 도착 수문장이 안으로 달려가 정선사또에게 고하자 박대근은 보선빨로 달려나왔다. 정선사또 박대근은 초 외당숙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지다. 그날 그날 저녁 연애 연애 자리에서 초 외당숙이 수천 기생 청계를 보고 볼린입을 담을 수 없었다. 연애가 파고나서 둘만 남은 자리에서 초 외당숙이 말했다. 청계라는 기생은 소문대로 천하일색이구먼. 당숙님 청계가 한양까지 알려졌습니까? 초 외당숙이 태연이 말했다. 자네가 천하일색을 구했다 해서 이조판서는 학수구대하고 있네. 곰짝없이 청계를 빼앗기고 나서 박대근은 넋을 잃었다. 당나귀 등에 초 외당숙과 기생 청계가 타고 정선을 떠나자 박대근은 눈물을 흘리며 아침부터 술을 마셔 저녁 낮절에는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 시간 하진부 주막집에 남녀를 태운 당나귀가 들어왔다. 주막집 객방 하나가 그날 밤 지진이 났다. 한양으로 돌아온 저 외당숙은 남산골에 조그만 기와집을 마련하여 청계를 앉혔다. 어느 날 최오순이 시름에 젖어 마루에 걸터 앉아있는데 외당숙 마누라가 두 눈에 상심지를 켜고 들어와 다짜고짜 오순의 뺨을 갈기며 품풀이를 했다. 이년아 내 신랑한테서 뗀 찰거머리를 왜 우리 남편에게 붙였어? 엄마가 죽고 나서 새엄마가 들어왔다. 일곱 살 분이와 아홉 살 만드기 남매는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표독스러운 새엄마는 푸어 달 남짓 분이와 만드기 남매를 부드럽게 대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회처리를 들기 시작했다. 푸어 하궁이의 불씨를 꺼뜨렸다고 부지깽이로 분이에 등줄을 후려쳐 등에 맺힌 피가 적삼을 적셨다. 만드기가 여동생의 등에 된장을 발라주며 눈물을 줄줄 흘리자 푸니는 오빠 괜찮아 울지 말하며 오빠를 달랬다. 만드기는 아버지가 없으면 못습니다. 아버지가 띠 처마 밑에 가득 쌓아놓은 장작을 케모의 친정아버지가 다 지고 가고 만드기 보고 나무 해오라 명한다. 동네의 젊은이들이 나무하러 산에 갈 때 지게를 질질 끌며 따라가면 젊은이들이 먼저 나무 한 짐을 해서 만드기 지게를 채워줬다. 앞산 멀리 엄마의 무덤을 보며 만드기는 눈물을 쏟았다. 남매의 아버지는 푸 외장꾼이다. 사양꾼 집에 가서 여우꼬리 족제비터를 카야 산자락에서 조리대를 사다가 집에서 다듬고 악여풀을 끓여 붓을 만든다. 정성들여 만든 푸 보쯤을 둘러매고 이장 저장을 다니다가 어떤 때는 한양까지 올라갔다 올 때도 있다. 집에서 붓 만드는 게 열흘이면 붓 보쯤을 메고 떠돌아다니는 건 스무 날이다. 붓장수는 집만 나서면 케모 밑에 두고 온 남매 걱정이다. 그러나 새 마누라가 심성이 좋아 제 배에서 난 자식처럼 잘 보살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했다. 분이야 이리 와서 세수해야지. 여기 대하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았다. 분이가 나가면 케모는 팔을 걷어붙이고 손수 분이의 얼굴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준다. 붓장수가 집에 있을 땐 이렇게 분이를 감싸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는 것이다. 한 번은 만뜨게 무릎이 까진 것을 보고 아버지가 물었다. 나무하러 갔다가 발을 헛디려 넘어졌어요. 그때 케모가 웃으며 나무는 무슨 나무야? 불쏘시계가 없어. 뒷곁에 낙엽 좀 긁어오라 했더니 장난치다 넘어져 놓고. 붓장수가 집을 나서자마자 케모는 남매에게 회처리 타작을 한다. 너희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밥을 굶기고 한겨울에 발가벗겨 마당에 꿇어 앉히고 한여름엔 기둥에 묶어도 모기들이 온몸을 뜯도록 한다. 3년이 흘러 분이는 10살이 되고 만뜨기는 12살이 되었다. 분이는 눈이 초롱초롱해졌고 만뜨기는 억세졌다. 케모는 여전히 남매를 학대해도 착한 두 남매는 케모를 엄마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다. 어느 장날 케모가 장에 갔을 때 두 남매가 나란히 마루에 걸터앉았다. 만뜨기 입을 열었다. 아버지한테 모든 걸 털어놓자. 오빠 그건 안 돼. 새엄마의 메타작이 겁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가슴이 찢어져. 만뜨기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만 토했다. 그날 저녁 케모는 장에서 돌아와 수저를 놓자마자 고라떨어졌다. 케모가 잠결에 추워서 눈을 떴다가 우악 비명을 질렀다. 나는 만드 귀신이다. 나는 분이 귀신. 가물거리는 등잔불에 얼굴이 새하얀 만드기와 분이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케모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케모가 손으로 볼을 꼬집어보려 하니 두 손은 물론 발목도 묶여있다. 내 인연! 회초리 맛을 한 번 봐라! 분이 귀신이 사리 회초리로 케모의 오동통한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만드 귀신은 부지깽이로 등짝을 내리치자 속적삼이 피에 젖었다. 사사 살려주세요. 고함도 못 치고 케모는 사시나무 떨듯 와드라들 떨따가 기절했다. 남매 귀신은 기절한 개모의 묶은 발다리를 풀고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대껏 우물에서 입가에 바른 고추장과 얼굴에 바른 밀가루를 씻어냈다. 이튿날 아침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분이가 인사를 하자 개모는 고개를 숙이고 식은땀을 흘렸다. 다음 날부터 새벽에 아궁이 불씨를 살리는 것은 개모 차지가 돼 분이는 늦잠을 자고 만드기도 물 한 그릇 떠다주세요. 개모를 식혀 먹기 시작했다. 장인어른 회갑 잔치에 가는 강탁은 내 살베기 아들 손을 잡고 장옷을 덮었어 풀러오는 배를 감춘 채 두 눈만 빡금이 내놓고 뒤따르는 아내 그리고 고리짝을 지고 마지막에 따라오는 핵랑아봉과 골포나루토에서 배를 탔다. 황포도대를 단 긴 나룻배는 닷줄을 풀고 조금 뒤에 다가올 참상도 모른 채 조용히 강물 위로 미끄러졌다. 강 복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나룻배 바닥에서 물이 용소 숨쳐 오르고 황포도대가 기울기 시작했다. 강탁은 배전을 잡고 말미쪽으로 가며 아들과 아내를 불렀다. 배는 아수라장이 됐다. 강가에 쓰러진 강탁이 정신을 차렸을 땐 하늘에 흰 구름만 흘러갔다. 도선객이 서른다섯 명이라느니 서른일곱이라느니 혼란스럽더니 살아나온 사람도 여섯이니 일곱이니 오락가락했다. 고울 이방이 사고 수습을 한다고 골포나루토의 조그만 차양막을 졌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고울 사또가 평복 차림으로 배에 탔다가 심리 아래에서 익사체로 떠올랐고 다른 도선객들도 강 아래에서 불기의 객으로 띄엄띄엄 발견됐다. 익사체도 못 잡고 행방불명된 도선객이 배사공을 위시해 열다섯이 넘었다. 참극이 일어난 지 사흘째 골포 뒷산 팽나무 아래 상여집에서 이방이 칼에 찔린 시체로 발견됐다. 골포나루는 밤이면 물귀신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둥 귀숭숭해져 해가 지면 사람들은 문밖 출입을 상갔다. 두 달이 지나자 나룻배 전복사원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한숨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골포에서 250리나 떨어진 산천협곡에 졸부가 나타나 돈을 물쓰듯 하고 다녀 색주집마다 반반한 색시 모셔다 놓기 경쟁을 벌였다. 그날 밤도 옥색빛한 두루마기에 갓을 눌러 쓴 졸부가 색주집 하나를 복점 술을 실컷 마시고 어린 기생을 품고 시시덕거리다가 골아떨어졌다. 오삭해서 일어나 보니 목에 시퍼런 칼날이 바짝 박아섰다. 너도 누구냐 이 밤중에? 자객의 주목 한 방에 졸부는 기절했다. 자객은 어린 색시를 이불에 둘둘 말아 다락 속에 쳐박고 기절한 졸부의 두 손을 치마 끈으로 묶은 후 술상에서 술을 따라 졸부의 얼굴에 뿌렸다. 졸부가 깨어났다. 다다 당신은 누구도 누구요? 벌거벗은 채 손발이 묶인 졸부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다. 임신한 나의 처와 내살배기 아들을 골포나루터 강물에 잃은 사람이다. 한평생 배싸공을 한 놈이 물에 빠져 죽을 리는 없지. 배가 가라앉은 건 내 탓이 아니웨다. 입 닥쳐 이놈아. 사또가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돈을 금으로 바꿔 허리 속에 겹겹이 띠두르고 한양 윤대감에게 인사청탁을 하러 간다는 정보를 이방이 내놈에게 알려줬지. 강탁은 숨을 가다듬었다. 내놈은 나룻배 바닥판자를 뜯어 약하게 덮어두고 녹근을 메워뒀다가 강 한복판에서 녹근을 당겨 배를 침몰시키고 물속에서 물고기 같은 내놈이 허우적거리는 사또를 익사시키고 허리에 찬 금괴를 훔쳐 달아놨지. 안식 나누기로 한 이방과 상여집에서 만나 금괴를 독차지하고 입을 막으려고 그를 죽였어. 제발 살려주시오. 남은 금괴를 모두 드리리다. 배싸공 졸부가 애원하며 물었다. 그런데 소인이 이 먼 곳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소이까? 그 옛날 혼자 배를 탄 처녀를 내놈이 겁탈하고 1년이나 데리고 살다가 내놈의 천박하고 잔인한 성격의 진절머리 난 그 여자가 진정으로 도망친 곳이 바로 여기지. 네놈이 술만 취하면 떼돈 벌어 찾아가 떠난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떠들었잖아. 사흘 후 달 밝은 골포나루토에 강탁이 보자기를 풀어 배싸공의 머리를 풍덩 강물에 던지며 외쳤다. 원원들이요. 고이 잠드소서. 죽고 행방불명된 사람들 집에는 금괴 하나씩을 돌렸다. 3대 독자 외동아들의 혼사 문제로 박대감의 고민은 기포만 간다. 술 한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건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은 안 오고 소적새 소리만 박대감의 마음을 쥐어짰다. 15년 전 바로 이 방에서였지. 박대감과 오대감은 어릴 적부터 한 서당에 다니며 둘도 없는 친구로 그리고 함께 급제하여 나란히 나라의 녹을 먹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이 없어. 틈만 나면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짓고 사군자를 치고 어릴 적 서당 다닐 때 장난치던 일을 떠올리며 골골 웃었다. 어느 봄날 박대감의 사랑방에서 대작하다가 두 사람은 혼약을 맺었다. 박대감의 두 살 난 아들과 오대감의 네 살 난 딸을 15년 후에 혼인시켜 두 사람은 사돈이 되기로 약조하고 지필묵을 갖고 와 그 사실을 혼약서로 남겼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러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국사를 논할 때 조금씩 시각을 달리하더니 결국 사색당파에서 갈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사사로이 박대감과 오대감은 여전히 관포지교를 이어가며 친형제 이상으로 정이 두터웠다. 박대감의 아들은 혼원장부가 되어 초시에 합격한 후에 과거 준비를 하느라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고 부사리 오대감의 딸은 절색의 얌전한 처녀로 가끔 장옷을 덮어쓰고 몸종을 데리고 정성들여 빚은 떡과 육아를 싸들고 암자를 찾았다. 자선이 귀한 박대감이 재척하여 혼인 날을 잡았다. 허사담아 혼인 날을 백여일 남겨두고 사화의 광풍이 휘몰아치며 오대감은 사약을 받고 부인은 대들뽀에 목을 메고 아들들은 귀양을 갔다. 오대감의 딸 수빔만 남았다가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칠흑같은 어느 날 장옷에 몸을 숨긴 수빈 아시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화의 소용돌이도 잦아들고 꼽히고 세우는 봄날이 활짝 열린 날 박대감의 아들 용인은 급제를 해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타고 금이 환양했다. 사흘 동안 잔치가 벌어진 후 박대감댁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 박대감 아들 용이가 부모를 앉혀놓고 큰절을 한 후 오대감님의 따님 수빔나 씨와 암자에서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혼례식 날짜를 잡아놓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암자의 스님이 조촐하지만 혼례상을 차려주셔서 용이의 어머니는 기절했다. 이튿날 용이의 어머니는 박대감도 모르게 몸소 의금부를 찾아가 역적의 딸이 숨어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고발을 했다. 의금부 부사와 포졸들이 암자에 들이닥쳐 수빈 아시를 묶고 옥에 가뒀다. 박대감이 노발대바라고 용이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박대감 부인은 막무가내 그녀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집안에 한 걸음도 들어올 수 없다. 바락바락 악을 썼다. 도승지의 명으로 수빈 아시는 3일 만에 풀려났다. 오대감에게 사약을 내리고 아들 둘을 귀양 보낸 걸로 단제는 끝났다는 것이다. 이튿날 그 소식을 듣고 박대감 부인은 몸져눕고 용이는 한 걸음에 암자로 달려갔다. 수빈 아시는 암자 옆 물이 콸콸 흐르는 골짜기 두 사람이 언제나 나란히 앉아 정을 나누던 넓적한 바위의 신발을 벗어두고 소나무에 목을 냈다. 용이는 짐승처럼 울구짖고 박대감은 눈물만 썼는데 몸져눕던 용이의 어머니는 발 딱 일어나 화색이 돌았다. 구절구절 애절한 정으로 쓴 유서를 읽고 또 읽으며 몸부림치다가 피를 토하던 삼대복자 용이는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배사공 아버지가 이승을 하직하자 노를 잡아 처녀 배사공이 된 열일곱 살 청명은 혈혈단신이 되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황찬복래 집사로 일하는 총각 태무기와 눈이 맞은 것이다. 황찬복래 논밭은 월곡천 건너의 산지에 있어 가을이면 집사인 태무기가 작황을 보고 소장료를 책정기 위해 매일 청명의 배를 탔다. 어느 가을날 마지막 배로 강을 건너고 나루토의 배를 묶는데 내 건너에서 태무기가 소리쳤다. 후두둑 찬비가 내리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청명이는 배를 풀어 내를 건너 태무기를 태워왔다. 가을비가 사납게 쏟아져 태무군 고개 넘어 황찬복 내 집까지 갈 수 없어 나루토 옆 청명이네 집에 들어갔다. 감자를 박아놓은 보리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호롱끌을 마주보고 벽에 기대앉아 서로 살아온 얘기를 하며 목이 메어 천장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태무기는 조실부모하고 부지런함으로 황찬봉의 눈에 들어 집사가 되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했다. 얘기에 정신이 팔려 동창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다. 청명이와 두 살 위 태무기는 정이 깊어갔다. 어느 날 저녁 태무기는 청명의 손가락에 눈반지를 끼워주고 갔다. 기나긴 겨울밤 태무기는 불쑥 찾아와 약과와 인절미를 주고 돌아가기도 했다. 꽃 피는 봄 청명이의 자색도 꽃처럼 피어났다. 밤새 봄비가 쏟아지더니 날이 밝자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산벅꽃은 흐드러지고 깨꼬리 울음에 맞춰 산들바람은 목덜미를 감아 돌았다. 나룻배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배 떠나기 전에 얘기꽃을 피웠다. 시름판에서 몰고 온 황소가 다섯 마리라느니 그 말을 들은 어깨가 떡 벌어진 장정은 쌀 세 가마를 지고 심리를 단숨에 갈 수 있다느니 어떤 젊은이는 밭에 박힌 집채만한 바위를 뽑았다고 힘자랑을 했다. 배가 막 떠나려는데 젊은이 셋이 달려왔다. 저 작거리의 왈패들이다. 하나는 사또의 생질이라고 세상 무서운 게 없고 하나는 만석군 부잣집 막내 아들 개차반이고 나머지 하나는 언제나 품속에 당검을 품고 다니며 싸움판에서 뼈가 굵어진 망란이다. 사또의 생질이 밤새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청명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자 놀란 그녀가 획 돌아서며 뺨을 갈겼다. 2년 바라하면서 배에서 내리자 나머지 두 알패가 청명의 두 팔을 잡고 배에서 끌어내려 사또 생질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청명이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배를 향해 사람 살려 목에서 피를 썩듯 소리쳐도 씨름꾼도 쌀 새가 맞았다는 장수도 바위를 뽑았다는 젊은이도 물풀에 지팡이를 든 스님 포부상 소장수 선비 소금 장수도 모두 고개를 돌려 먼 산만 바라봤다. 그때 왜소한 박물장수 청년이 배에서 뛰어내려 숲속으로 달려가며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벼락 고함을 질렀다. 청명의 하늘을 찢는 비명도 곧 잠잠해지고 깨꼬리 소리만 들렸다. 얼마 후 왈패 셋이 싱글거리며 숲에서 나와 굴쩍 배에 오르고 치마가 찢어지고 옷걸음이 풀어헤쳐진 데다 머리까지 산발이 된 청명이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뒤따라 배에 올랐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박물장수가 숲을 나와 기어서 배로 다가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명이 박물고리짝을 배에서 냇가로 내던지며 닷줄을 풀고 노를 밀었다. 박물장수가 배를 멈춰 고함치자 배사공 청명이 배 떠날 시간이 지났어 매몰차게 말했다. 입술이 당나발이 된 박물장수가 야 이녀나 이럴 수가 있어 냇가에서 자갈을 던졌지만 떠난 배는 오지 않았다. 간밤에 토부은 비로 월곡천은 으르렁거리며 세차게 흘러내렸다. 보통댄 강 한복판에 칼바위가 드러나 보이지만 오늘은 물살 속에 잠겨버렸다. 강 위로 오른 나룻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물살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가 칼바위를 밟고 산산조각이 났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하에 휩쓸려 정대감의 일가족이 몰살당할 때 열여섯 외동아들 정진벽은 부엌 아궁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사미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죽은 듯이 범댕 속에 파붙여 있었다. 야음을 틈타 집을 빠져나온 진벽은 수표교 다리밑 거지들 틈에 섞여 거지가 되었다. 의금부, 포도청 할 것 없이 진벽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다. 천량의 현상금이 붙어 장안에 방이 깔렸다. 거지 떼들이 잔치집에 남은 밥과 막걸리를 담아 술판을 벌인 자리에서 거지 하나가 진벽이를 보고 말했다. 학수야, 내가 정진벽이 아니냐? 방에 그려진 모습이 너하고 닮았어. 학수는 진벽에 가짜 이릅니다. 진벽이 웃으며 내가 정진벽이 될 테니 포도청에 발과하여 천량을 받아 반씩 가르자며 농담으로 받아 넘겼지만 등골에 식은 땀이 흘렀다. 거지 세계에서 왕처는 절대 권력자다. 왕처가 학수야, 나 좀 보자. 학수가 달려가 구로앉아 부르셨습니까? 대답하자. 말없이 담배만 빨던 왕처가 사방을 두리봉거려 단둘이만 있는 걸 확인하건. 더 이상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사대문을 빠져나가는 게 문제야. 학수가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묻자 왕처가 말없이 학수를 째려보며 말했다. 시끄러해 인마. 수표교 다리 아래 거지가 죽으면 거적대기에 말아 지게해지고 홍지문을 빠져나가 북한산 자락에 묻었다. 이튿날부터 학수가 열병을 앓기 시작하더니 3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왕처가 학수의 눈을 덮고 거적대기로 말며 썩은 돼지고기를 죽은 학수품에 넣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낮을 힘센 거지가 학수의 시체를 지게해지고 왕처를 따라 홍지문으로 갔다. 수문장이 거적대기를 펼치다가 악취의 코를 막고 돌아섰다. 무사히 홍지문을 빠져나가자 개울가 숲속에서 거적대기를 펼치고 학수가 일어났다. 개울에서 몸을 씻은 진벽은 왕처에게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님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둠 속의 왕처는 홍지문 안으로 들어가고 진벽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책거리 장터는 장꾼들로 시끌벅적했다. 헝클어진 머리를 새끼줄로 동여면 젊은 엿장수가 가위를 두드리며 울릉도 호박련 깨엿이요 갱엿도 있어요. 목청을 뽑으며 장꾼들 틈을 돌아다녔다. 깨엿 하나 주시오. 가만히를 깔고 앉은 관상쟁이가 불렀다. 엿장수가 둘러맨 여판을 내려놓고 기운 빠진 다리를 쉴 겸 관상쟁이 가만히 대기 끝자락에 궁둥이를 붙였다. 좋은 세상이 곧 돌아올 것이요.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오. 관상쟁이가 엿장수에게 조용히 말하자 엿장수는 역정을 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게요? 소피 좀 보고 오리다. 여판 잘 지켜주시오. 그 길로 엿장수 진벽이는 여판 찾을 생각도 잊은 채 36개를 놓았다. 며칠 후 진벽은 이 지역을 떠나기로 하고 담벗짐 하나 둘러매고 안덕나루토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소갈병에 걸리게 생겼네. 엿 한 판을 다 먹어서. 진벽이 뒤돌아보니 채꼬리 관상쟁이가 잉긋이 웃고 있었다. 깜짝 놀랐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때마침 나룻배가 닿아 진벽이도 배에 오르려는데 관상쟁이가 진벽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 배를 타지 마시오. 배사공이 안 탈 것이요. 묻자 식구를 기다려 다음 배를 타겠어라고 관상쟁이가 소리쳐 배는 떠나고 나루토엔 두 사람만 남았다. 왜 나를 발구하지 않았습니까? 진벽이 묻자 껄껄 웃으며 관상쟁이가 말했다. 귀를 막으시오. 과르르 천지를 찢는 벼락이 강 한복판에 배를 때렸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자 관상쟁이가 말했다. 천하의 몹쓸 인간 셋이 저 배에 탔소. 하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세월이 흘렀고 세상은 바뀌었다. 평양 감사가 된 진벽이 두 노인을 앉혀놓고 큰절을 올리며 소인에게는 아버님이 세 분 계십니다. 지금은 저승에 계신 절을 낳으신 아버님 두 분은 절을 살리신 아버님 입니다. 수표교 다리 아래 왕초와 관상쟁이는 감사의 절을 받으며 안절부절 못한다. 통천장터에 하나뿐인 주막집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안채 바깥채뿐만 아니라 앞 뒷마당에 몽속 일곱장이 깔렸는데도 손님이 골목길에 늘어섰다. 여보시오 주먹 국밥 속에 먹다만 붓고추가 들었소. 이럴 수가 있소. 새우젓 장수가 고함치자 주모는 콧방귀를 끼고 주모의 서방인 소뿌리 미간을 잔뜩 지푸린 채 다가가더니 새우젓 장수의 멱살을 잡아채서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밖으로 밀어내버렸다. 국밥 더럽게 맛없네. 소가 첨봉솥을 지나갔구려. 이런 말도 혼자 삼켜야지 입 밖으로 냈다가는 새우젓 장수 꼴이 된다. 개성에서 온 홍삼 장수가 통천이 첫걸음이라 엉터리 국밥을 먹고나서 중얼거리다가 무릎을 쳤다. 홍삼 팔 생각은 안고 통천 장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더니 한달 후에 주막집을 차렸다. 주막 복점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장날에 맞춰 문을 열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때 저작걸이 왈페 셋이 술 한잔 걸친 불쾌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맨 앞에서 녀석이 착 목구멍에서 가래를 올리고는 설설 끓는 국서태 태 하고 뱉어버렸다. 그는 바로 터주 떼감 주막집 주모의 서방이자 통천 제일의 싸움꾼 속불이다. 홍삼 장수 주인이 달려나오고 속불의 호위무사격인 왈페 두 녀석이 양쪽에서 그의 두 팔을 잡자 속불의 이단옆 차기에 홍삼 장수는 국밥을 기다리는 손님상에 와장창 나가 떨어졌다. 손님들은 불뿔이 흩어지고 통빈 주막에 가래국만 끓었다. 그렇게 새로 생긴 주막집은 하루 만에 문을 닫고 하나뿐인 속불의 주막집에 다시 손님들이 들끓었다. 첫설이 내린 늦가을 어느 날 새벽 젊은이 둘이 감옥에서 출소했다. 왼사람이 감옥 밖에서 힘이 나는 뜨끈뜨끈한 두부를 들고 있다가 출소하는 두 젊은이에게 건네줬다. 당신은 누구요? 식기 전에 두부 먼저 먹고 앞으로 감옥에는 가지 마시오. 둘이 알아본 두 녀석이 깜짝 놀랐지만 홍삼 장수는 그들을 데리고 문 닫은 주막집으로 갔다. 뜨끈한 안방에서 새벽부터 술잔이 오갔다. 그래 솟불한테서 술 얻어 마시고 푼돈이나 받았으며 온갖 몹쓸 짓에 감옥이나 들락거리며 젊은 시절을 그렇게 흘려버릴 건가?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자 40줄의 홍삼 장수는 아예 말을 낮춰버렸고 왈패둘은 훈장한테 꾸지람 듣는 학동처럼 고개를 숙였다. 솟불이 자네들을 이용해 먹은 개야? 잘 생각해봐. 침묵이 흐르다가 국밥집을 다시 열어보자고 자네 둘은 각각 3알씩 나는 4알 우리는 동업자가 되는 거야. 왈패 두 녀석이 눈을 크게 뜨자 한마디 한다. 나는 개성상인이야. 장날 닫았던 세주막집이 다시 문을 열었다. 솟불이 달려와 캬 목구멍 속에 가래를 올릴 때 볼만이 왈패들이 튀어나와 솟불에 두 팔을 잡았고 때맞춰 개성상인이 한가락하던 솜씨로 솟불에 사타구니를 걷어차자 그는 푹 고꾸라졌다. 그 후로 솟불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이 터져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느라 등이 방바닥에 붙어버렸다느니 서방이라는 게 두 달째 누워있으니 새끼 넘치는 주모가 새서방을 들였다느니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손끝에서 맛을 뽑아내는 할몸이 국을 끓이고 왈패 둘은 신이 나서 장작을 해오고 구석구석 뒤끌한 없이 청소하며 온갖 허드렛일에 술상 밥상을 들고 이리저리 나르고 개성상인은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하니 새 주막은 손님들로 넘쳐났다. 매달 금음날은 결산일이다. 개성상인이 정확하게 모든 비용을 제하고 삼할 삼할 사할로 나누니 왈패였던 젊은이 둘이 묵직한 전대를 받아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알식만 받겠다고 우겨 개성상인이 결국 육화를 차지하게 되었다. 떡고머리 총각 순봉이가 산비탈 콩밭을 메다가 옷을 벗어져치고 콸콸 흘러내리는 계곡에 들어가 비워듯 흐르던 땀을 씻고 나서 삼배 보자기에 싸운 보리밥 을 펼쳤다. 보리밥 한 숟갈에 일하다가 캐놓았던 더덕을 종지 속에 고추장에 듬뿍 끼고 와그작 와그작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스님이 걸음을 멈췄다. 아깝다. 아까워. 순봉이를 한참 내려다보던 노스님이 혀를 끌끌 차며 산속으로 발걸음을 떼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몽안이 있던 순봉이 벌떡 일어나 노스님의 가사 장삼을 잡았다. 뭐가 아깝다는 거예요. 불쑥 한 마디 던져놓고 가면 궁금해서 잠도 못 잡니다요. 순봉이가 차가운 계곡물에 담가 놓았던 호리병을 꺼내와 복차 한 잔 하세요 하며 탁배기를 따르자 단숨에 한 잔을 들이켠 노스님과 대화가 시작됐다. 내 관상을 보면 이렇게 지낼 팔자가 아니요. 아직 장가도 못 간 모슴 주제에 팔자가 펴지면 얼마나 펴지겠어요 라며 한숨을 토하자 노스님이 말했다. 너 이상은 나무랄 데가 없어. 다 인중이 죽어서 팔자가 꽉 막힌 거야. 죽은 인중을 어떻게 살려요? 타고난 팔자가 그런 걸. 순봉이 힘없이 말하자 노스님이 일갈했다. 천인적 덕하면 인중이 살아나. 도대체 천인적 덕이 뭐예요? 천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일이야. 노스님이 떠나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생각하던 순봉이 손바닥으로 땅을 쳤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다. 팔자를 고치는 거야. 그때 마침 문둥이가 도롱이를 걸치고 어기적 어기적 뚝기를 지나가자 달려가 그를 계류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참으로 싸운 삶은 감자를 줬다. 문둥이가 눈물을 흘리고 떠났다. 그날 밤 제 방벽에 숯으로 한 획을 그었다. 다리를 절고 홀로 사는 이웃집 노인을 위해 새벽같이 우물물을 길어주고 거지에게 신고 있던 집신을 벗어주고 지나가는 장님에게 명아주 지팡이를 쥐어줬다. 순봉의 방 벽면에 발을 정자가 이어졌다. 다만 남에게 덕을 베풀자니 자연히 주인집 일이 소홀해져 주인으로부터 수없이 우지람을 들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등잔 불을 들고 정자를 세워보니 여섯 개 하고도 아래 하자 서른 셋이다. 순봉은 털썩 주저앉았다. 어느 천년에 천 사람에게 덕을 베푼단 말인가. 그 술 잘 마시는 노스님 말을 믿어도 될 일인가. 덕을 베푸느라 작년에 받은 세경 엄청나게 충났는데 억지로 덕을 베풀자니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이상해. 의심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자 순봉이는 물걸레로 정자들을 지워버렸다. 괜히 팔자에도 없는 헛고생을 했다 여기고 이튿날부터는 주인집 농사일에 바짝 매달렸다. 힘든 두 벌 눈 매기를 하고 나서 이틀 쉬는 날이 찾아왔다. 동네 머슴들과 철렵을 갔다. 힘들게 고기 잡을 필요가 없었다. 날이 감으로 냇가에 웅덩이 하나가 냇물과 동떨어져 생겨나 물고기들이 그 속에 갇혀서 바글바글 한 것이다. 반디 그물로 채를 뜨니 금방 물통 하나가 빡 찼다. 매운 탕을 해 먹겠다고 동네로 가다가 고기 물통을 든 갑자기 그걸 냇물에 쏟아버렸다. 머슴 친구들 세 명이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다. 할닥거리는 생명들 불쌍해 못 보겠네. 내가 대신 주막에 가서 닭볶음탕 살게. 며칠 후 산비탈 콩밭에서 콩을 뽑던 순봉이가 노스님을 만났다. 노스님이 눈을 왕방 울만하게 뜨고 소리쳤다. 인중이 살아났어? 스님 나는 천사람에게 덕을 쌓히는커녕 백사람에게도. 얘기 끝에 순봉이 물고기 한 통을 방생한 걸 노스님이 알았다. 그 물고기들은 전생의 사람들이었어. 맞아. 노스님이 무릎을 쳤다. 순봉이는 꿈속에서 가르쳐준 대로 산속으로 들어가 백년 묵은 산삼을 백불이나 캐서 팔자를 고쳐버렸다. 이 저시에 외동딸 죽순이를 동네 사람들은 똑순이라 불렀다. 아지매 콩한대 주의소 와 아재가 우리 소를 한나절 부려먹더니 소가 힘이 쪽 빠져갔고 소죽솥에 콩한대 넣어줘야 되겠슴다. 일곱살 똑순이는 부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어이 콩한대를 받아와서 소죽솥에 넣었다. 똑순이는 동네 서당에 다니는 유일한 여자아이지만 남자 학동들 다 합쳐도 똑순이 하나만 못했다. 모두 불할대서 누롱이 줘버리거라 훈장님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다. 김구식이가 그나마 훈장님한테 회처리를 돌맞는 편이지만 똑순이가 사서 상병 들어갈 때 그는 아직 명심보감에 매달려 있다. 구식이와 똑순이는 유별난 사이다. 구식이 아버지 김진사와 똑순이 아버지 이처신은 둘도 없는 친구로 그들은 때가 되면 사돈을 맺기로 약속했다. 추나 추동이 돌고 똑순이 열여섯이 되자 가슴이 부풀고 엉덩이는 벌어져 새끼가 흐르기 시작했다. 구식이는 책보따리를 싸들고 삼십리막 절로 들어갔다. 구식이 과거에 붙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순이보다도 그녀의 아버지 이처시가 더하다. 과거에 여덟 번이나 떨어지고 시험을 포기하고 나서는 아들이 없어 사이 될 사람에게 그의 꿈을 시운 시운 것이다. 똑순이는 고운 안동포 조고리를 지어서 구식이가 있는 절로 갔다. 구식이와 정담을 나누다가 똑순이는 절 아래 한창까지 따라 내려온 구식이를 돌려보내고 혼자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비빔돌이 잠겨 개울을 건널 수가 없었다. 비는 그치지 않고 개울물은 더 불어나 절로 되돌아와 흥뻑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구식이 옷을 호투로 걸쳐 입었다. 그날 밤 똑순이는 구식이 품에 안겼다. 첫날 밤을 절간방에서 치렀다. 언제 비가 쏟아졌느냐는 듯 쾌청한 이튿날 새벽 똑순이는 절간을 내려왔다. 고개를 넘다가 소나무 밑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신랑각시 운후의 정이 원래 허망한 것인가? 구식이 머리로 과거에 붙을까? 나는 왜 어젯밤 구식이와 합궁을 했을 때 창국이가 떠올랐을까? 창국이는 독순이네 집 집사이자 모습 행랑아 봄 역할까지 아는 두 살 위 총각이다. 조실 부모하고 집안이 망해 오갈되었게 되자 누이 시댁 쪽 친척인 이조시가 데려다 키웠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는데 작년 여름 밭을 메로 간 창국이에게 점심 보따리를 이고간 독순이가 깜짝 놀랐다. 개월에서 벌거벗고 멱을 감는 창국이를 나무 뒤에서 걸음을 멈추고 정신없이 내려다봤다. 떡 벌어진 가슴에 우람한 남건 그것이 왜 어젯밤 신랑 될 사람과 합궁을 하는데 나타난 것인가. 어느 비오는 날방 독순이는 행랑체로 스며들어 소스라치게 놀라는 창국이의 입을 막았다. 구식이와는 너무나 달랐다. 구들장이 꺼질 듯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격렬했다. 독순이의 신음은 장맛비 낙수 소리까지 눌렀다. 별당으로 돌아온 독순이는 몸은 도곤했지만 마음은 구름 위를 걸었다. 창국이 오빠가 서당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금하는 우리 집 농토와 소장 농가 소출 곡식을 줄줄 외는 걸 보면 보통 머리가 아니다. 당대는 포기하고 다음 때를 보는 거야. 장맛비가 퍼붓기만 하면 독순이는 행랑방으로 스며들었다. 고리가 길면 잡히는 법. 독순이가 창국을 타고 꼬리가 뽑히며 이 저시가 낯을 치켜들고 끼어들어왔다. 옷을 추술로 걸친 창국은 방구석에서 떨고 있는데 독순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 제 얘기 들으시고 제목을 치세요. 숨을 가다듬은 독순이 둘러댔다. 꿈속에 황룡이 제 치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꿈을 꾸고 인퇴한 자식은 알성급제를 해서 천하를 호령한다는 걸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 밤중에 삼십리 막 절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18년 후 이처시 외손자는 어사화를 쓰고 금이 환영해 고을 사또가 마중을 나가고 잔치판이 사흘이나 이어졌다. 선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이처시는 점자는 선주다. 다섯 척의 황포돗배가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면 소와 돼지를 잡고 수를 도구로 날라 선원들에게 잔치판을 버려준다. 이처시는 마음 씀씀이가 후덕해 노련한 뱃사람들이 그의 밑으로 모여들었다. 재물포에 있는 드넓은 이처시 집은 항상 사람들로 들끓었다. 별채가 여럿 있어 총각 선원들도 살고 식설이 딸린 선장도 한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다. 세 살 다섯 살 일곱 살 아들 셋을 둔 용왕호 선장 진백이도 별채 3년째 살고 있다. 이처시는 동년배 진백을 워낙 신임해 집사 노루까지 맡겼다. 이처시 부인도 사람이 좋아 선원들을 한 식구처럼 챙겼다. 인물 좋고 가문 좋고 재산 많고 인품 좋은 이처시 부부에게 모자라는 한 가지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시는 부인을 끔찍이 사랑해 가끔씩 보묘상들에게 이끌려 기생집을 가도 외박하는 법이 없다. 이처시 부인은 항상 미소를 머금지만 위험을 잃지 않고 그 큰 집안 살림을 빈틈없이 꾸려 꾸려 간다. 바깥 출입도 없는 이처시 부인의 유일한 낙은 진백의 아들 셋을 데리고 노는 것이다. 진백의 부인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인데다 다소곳 하면서도 음식 솜씨가 좋아 이처시 부인을 도와 부업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초기잡이 철이 됐다. 진백은 용왕호에 닷을 올려 만선의 꿈을 안고 연평도로 향했다. 연평도의 봉거지를 잡고 산동 반도 쪽으로 조기대를 쫓아갈 때 갑자기 서쪽 바다 끝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슬슬 심상 차는 바람이 일더니 고지어 집채같은 파도가 배를 덮쳤다. 그날 이후 용왕호를 본 사람도 진백이와 손원들을 본 사람도 없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재물포 이처시내 집은 초상 집이 됐다. 진백의 부인은 어린 삼형제를 안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슬픔은 전념되 이처시는 술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고 이처시 부인도 눈이 퉁퉁 부었다. 용왕호를 삼킨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고 추나 추동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5년이 흐른 어느 봄날 이처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용왕호 선장 진백이 돌아온 것이다. 진백이 몸서리치는 기억들을 털어놓았다. 배가 난파돼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부러진 돛을 안고 망망배에 홀로 떠 있었다. 운 좋게 강진을 떠나 산동 반더로 가던 중국배가 그를 건져 올렸으나 위에서 인신 매매단에 팔아 넘겨버렸다. 파란만장한 중국에서의 노예생활 끝에 탈출해 공공 언압록강을 건너 재물포까지 돌아왔을 땐 5년이 흐른 봄날이었다. 기가 막힐 일은 이처시 집에서 또 벌어졌다. 진백의 부인은 아이들을 다섯이나 데리고 있었다. 아들네 딸이 하나. 위로 아들 셋은 진백의 핏줄이어 아래로 둘은 이처시의 시다. 진백의 부인은 차림새부터 달라졌다. 뒤부인이 돼 이처시네 안방을 차지한 것이다. 눈물만 흘렀다. 이처시네 사랑방에 얼음거리는 촛불 아래 졸졸졸 술 따르는 소리만 들릴 뿐 끝없이 정적이 흘렀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네. 이처시가 입을 열었지만 진백은 묵묵부답이다. 또다시 정적이 흐르다가 입을 연 사람은 이처시다. 지금부터 7년 전 10월 열이틀 자네 부인은 친정어머니 병화를 돌보러 친정에 갔고 나는 보름 동안 연평도에 갔댔지. 진백이 술잔을 떨어뜨리며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다. 내 처는 열흘 넘게 자네 씨를 받았지만 결국 성녀라는 게 증명됐네. 이처시와 진백의 단판은 간단하게 끝났다. 진백과 아들 셋은 이처시가 마련해준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갔다. 종로통에 큰 포목점을 하는 이처시 부인이 벗은 발로 달려나와 그들을 반겼다. 포목점 뒤에 딸린 큰 기와집에서 그렇게도 귀여워하던 진백의 아들 셋을 아이들 방에 잠재우고 부엌께서 목욕을 한 이처시 부인이 술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포려에 앉은 진백에게 술 한 잔을 올리고 큰절을 하며 서방님 말을 잊지 못하고 엎드려 어깨만 들썩였다. 청순은 천석군 이진사의 열세 살 삼대독자로 백옥처럼 하얀 얼굴에 깎아놓은 밤처럼 단아한 백면서생이다. 아버지 이진사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사랑방에서 글만 읽는 고고한 선비이고 어머니 유씨도 잠은 안방에서 혼자 자지만 낮엔 연못이 딸린 별당에서 사군자를 치고 처마 아래 매화가지를 다듬는 요조숭녀다. 청순은 글도 뛰어나 서당에서 또래 학동들보다 서너 걸음 앞서가 훈장님의 칭찬을 한몸에 받는다. 집에서도 복포차림에 유권 쓰는 걸 잊지 않는 아버지 이진사의 본을 받아 청수도 삼복도 위에 세모시적 삶을 벗는 법이 없었다. 청순은 결벽해서 서당의 다른 학동이 귀에 책을 만지기라도 하면 손자국이라도 찍힌 듯 집에 와서 행주로 닦아내고 서가엔 책 한 권 삐뚤게 놓지 않고 방에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다. 어느 날 밤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뒷간에 갔다가 달빛의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왼 사람을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뒷간 벽에 걸린 낫을 빼들고 고양이 걸음으로 그 사람을 쫓아 안채 처마 밑으로 몸을 붙여서 뒷들로 향했다. 그 사람은 불이 켜져 있는 별당으로 서슴없이 들어갔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청순은 발걸음을 돌려 대청마루로 올라가 어머니 방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더니 코끝에 붓 냄새가 획 지나가고 어머니는 없었다. 다시 뒷들을 거쳐 별당 처마 밑에 몸을 숨겼다. 보인, 불을 끄지 마시오. 부끄럽습니다. 분명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다. 절구통을 딛고 열어놓은 봉창으로 한쪽 눈을 끌어올렸다. 이럴 수가. 그렇게도 의젓하고 엄하신 아버지가. 그렇게도 얌전하던 어머니가 저럴 수가. 제 방으로 돌아간 청순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역해야 깜빡 잠이 들었다. 청수야, 세수하고 밥 먹고 서당 가야지.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옥색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통백기름을 바르고 문꼬리를 잡은 어머니를 청순은 마주 볼 수 없었다. 아침마다 사랑방에 들러 아버지께 무난 인사를 드리던 일도 걸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책 보자기를 들고 서당으로 향했다. 서당에서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안 보이고 벌거벗은 아버지 어머니 모습만 떠올랐다. 밤이 되면 어른들은 미쳐버리는가. 초시를 보기 위해 한참 글공부에 매달려야 할 청수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어느 날 밤 사설을 펼쳐던 청수는 글귀가 꽉 막혀 책을 들고 훈장님의 해독을 듣기 위해 진옥 수술을 사들고 밝은 달밤에 뚝길을 걸어 서당으로 향했다. 살인문을 열고 서당으로 들어가던 청수가 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 뒤뜰 별당에서 터져나오던 신음이 들렸기 때문이다. 호랍이 훈장님에게 어떤 여인이 청수는 장떡 뒤에 몸을 숨겼다. 한참 뒤에 나가는 여자는 이웃집 과부였다. 그렇게도 근엄하신 훈장님도 며칠 후 이진사 집이 발칵 뒤집혔다. 아무 말 아무 글 하나 남기지 않고 청수가 집을 나간 것이다. 이진사 내 하인들이 고을을 샅샅이 훑어도 청수를 찾을 수 없었다. 청수는 삭발을 하고 집에서 70리나 떨어진 조그만 암자의 딸이를 들었다. 집에서 찾아올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빼어난 경관 그 놈하신 스님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암자 뒤뜰에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법당 안도 뒤끌을 하나 없이 쓸고 닦는 건 청수다. 밤이면 반야 심경 금강경에 매달렸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깊은 밤 방에서 나와 복당 앞을 지나는데 백일 기도하러 온 귀무인이 철야 기도를 하는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또 미친 어른들의 그 신음이 들리는 게 아닌가. 청수는 결벽증에다 관음증까지 생겼다. 백일 기도하러 온 하얀 소복 귀 부인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바지를 벗은 스님이 올라타 헉헉 거렸다. 청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다. 음실댁은 우물가에만 가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 나는 우리 신랑 때문에 못 살겠어. 밤이고 낮이고 나만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치마를 걷어올리려 드니 말이야. 송산댁의 즐거운 비명에 기다렸다는 듯 막곡대기 어제 낮에 부엌에서 연기에 코를 맞고 밥을 푸는데 글쎄 애 아빠가 들어와 바지춤을 내리고 달려들지 뭔가 한 손에 밥주걱을 들고 다른 손엔 밥그릇을 든 채 꼼짝없이 당했지 뭐야. 모두 까르륵 빨래 방망이를 넣고 배꼽을 뺐지만 음실댁은 부하가 치밀었다. 아지매는 아재가 가끔 안아줘요? 나이 지긋한 아지매는 빙긋이 웃으며 너희는 안팎으로 토끼 새끼들이요. 부엌 에서고 안방 에서고 파르르 떨다가 나가 떨어지잖아. 우노의 정 깊은 맛을 너희들은 몰라. 아흠 아흠 은을 지그시 내리깐 아지매의 헛기침이 우물가 모든 여편내들의 주둥이를 꿰매버렸다. 음실댁이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니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싶은 맘이다. 대갓집 호우대 멀쩡한 신랑한테 시집간다고 모두 부러워했건만 막상 시집을 와보니 신랑이란 게 집에서도 의관을 차려입고 사랑방에서 글만 읽고 도대체 음실댁 보기를 돌같이 보는 것이다. 별채 사랑방에 기거하며 참모가 하루세끼 날라주는 밥상만 비우고 밤이 돼도 안방에는 올 생각도 하느니 어떤 때는 사나흘 동안 신랑 얼굴 한 번 못 볼 때도 있다. 신혼초에는 그래도 한 장이서는 토울로 안아주더니만 애 셋을 낳고 십년이 지나니 본체 만체다. 그렇다고 신랑이라는 위인이 칠라팔라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도 아니여 첩실 살림 차린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음실댁이 문제인가? 아니다. 처녀 때도 조신한 미인이었고 30대 중반에 지금도 미색은 조금 더 빛바레지 않았다. 오히려 육덕이 무르이고 새끼가 온몸에서 풍겼다. 하루는 박물장수가 찾아왔다. 박물고리 짝을 열어놓고 거울이며 노리개 팔찌 이것저것 보다가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 꺼내던 음실댁의 얼굴이 빨개졌다. 마님 그것은 과부들이 찾는 겁니다. 그것은 나무로 갈고 닦아 만든 남근 목신이다. 음실댁이 그 물건을 사자 박물장수 노파가 외아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날 밤 음실댁은 눈물이 흘렀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차라리 힘센 농사꾼한테 시집갈 걸 그랬나? 이 생각 저 생각의 뒤척이다. 이를 꽉 물었다. 이튿날 밤 부엌에서 목욕하고 분을 바르고 머리엔 동백기름을 바른 후 간단한 술상을 차려들고 사랑빵으로 향했다. 허진사가 부인이 안하던 짓을 하니 흠칫 놀랐다. 음실댁이 술 한잔을 따라올리고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자 영거푸 석잔의 술을 마신 허진사가 술상을 밀고 촛불을 끄고 음실댁이 옷걸음을 풀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용을 써도 허진사의 난근은 일어설 줄 모른다. 음실댁은 불덩어리가 돼 허진사의 품을 파고 들었지만 그럴수록 허진사의 그것은 번데기처럼 오므라들었다. 부인 면목이 없어. 허진사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음실댁의 가슴을 찢었다. 나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첩이 몸보신을 제대로 시켜드리지 못한 탓입니다. 이튿날부터 십전대 보탕을 다리고 산삼과 사양을 모겼지만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허진사의 고개는 쳐들 기미가 없었다. 박물장수 노파가 다시 찾아왔다. 마님이 그때 목신을 살 때 내가 짐작했지. 이 환약은 중국 천인당에서 나온 음양과 재물포에서 중국 상인들로부터 어렵게 샀습니다. 그날 저녁 음양과 한웅큼을 털어놓은 허진사는 남근이 돌덩어리가 돼 음실댁을 기절시키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다며 음실댁 목돌미에 고개를 묻더니 복상사하고 말았다. 죽은 걸 살려놓았더니 살아있던 게 죽었네. 음실댁이 대성 통곡했다. 밤은 기포 상경일 때 이진사 댁에서는 이찬판 제사상 앞에 일가 친척들이 마루 가득히 엎드려 있고 제문을 읽는 목소리만 낭낭하게 퍼지고 있었다. 제주인 이진사가 유식을 하고 있는데 핵랑아범이 고양이 걸음으로 옆에 다가와 귓속 말한다. 그 아이가 또 왔습니다. 다으리. 이진사는 서슴없이 명예했다. 그 아이를 잡아라. 신주 임자인 이찬판 학처럼 살았다. 법도에 어긋난다고 찬판벼수를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낙향해 틈틈이 농사일을 거들고 사랑방에서 글만 읽다가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을 때 유언으로 찬판벼수를 족보에 올리지 말 것을 당부해 제문에서도 학생 부근이 됐다. 이찬판이 죽은 지 3년 작년 10월 상달에 산소 제사를 지낼 때였다. 봉분압 상속 위에 제수 음식을 가득 올려놓고 제관들이 제를 올릴 때 봉내 아이들은 떡 대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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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되는 아이가 제관들이 서 있는 잔디밭으로 올라와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관들과 똑같이 절을 하고는 제사가 끝나자 아이들이 떡을 받으려고 고사리 손을 받쳐 들고 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솔 숲으로 사라져 버렸다. 절을 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던 행랑 아봄이 기이하게 여겨 이진사에게 그 얘기를 했던 중에 혼자 와서 대문 밖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몸발치에서 대청 위의 제관들이 절하는 걸 따라 제사를 지내다가 행랑 아봄이 잡자 제사를 마치고 잡으시오 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해 행랑 아봄이 곁에서 기다렸다가 그를 잡아 행랑 방에 가뒀다. 제사를 마치고 제관들이 술잔을 기울일 때 이진사는 살며시 행랑 방으로 들어갔다. 이 누구에게 대문 밖에서 절을 하느냐? 쪼그리고 앉은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이 없다. 고개를 들어봐라.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진사는 신음을 뱉었다. 튀어나온 이마 짧은 인종 넓은 미간 한눈에 한 빗줄임이 드러났다. 이진사는 행랑 아봄을 시켜 겸상을 차려오게 했다. 너는 내 동생이구나. 나는 이대 독자로 외롭더니만 동생이 생겨 무척 기쁘다. 몇 살이냐? 일곱 살입니다. 나이 차이는 삼십년이나 됐지만 이복 형제는 마주앉아 제 사음식을 먹었다. 이름이 뭐냐? 신득 입니다. 누가 지어줬느냐? 아버님께서 묻는 말에 서슴없이 답하는 신득 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했다. 행랑 아봄이 초롱불을 들고 그를 바래다 주고 돌아왔을 땐 새벽 달기 울었다. 그의 집은 아버지가 서당 친구이자 한평생 문으로 지낸 백석골 우초 시내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월산 자락 뇌딴 집이다. 식구라곤 삭바느질로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와 아들 단둘이다. 이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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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들 쌀감하며 돈을 보내다가 아예 논 열마지기를 떼줬다. 몇 년 후 이진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진사는 이복동생 신득이를 호족에 올렸다. 서자가 아닌 적자로 올렸다. 몇 년 후 신득이 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 쏜살같이 흘렀다. 이진사는 죽어서 백골이 진토돼 잡초가 무성한 아버지며 아래 누웠고 이진사 내 열두 칸 기와집 지붕엔 불이 무성하고 마루짝은 꺼지고 문짝은 떨어진 채 고리대금업자 최참봉선에 넘어가 매물로 나와있었다. 이진사의 외동아들 삼대독자는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해 마누라는 친정으로 도망치고 자신은 주막집 하인으로 패인이 돼 아직도 노름판 뒷전에서 푼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옥색빛한 두루마기를 입은 깨끗한 젊은이가 외지에서 나타나 최참봉으로부터 집을 사서 옥수두를 시켜 크게 수리했다. 주막에 가서 패인이 된 이진사의 아들을 불러앉혀 술 한 잔을 권한 후 귀사대기를 후려갈겼다. 그리고 품속에서 집문서와 문전옥답 신마지기 땅문서를 꺼내 술상 위에 놓고 사라졌다. 서너 살 아래 젊은이로부터 뺨을 맞은 이진사의 아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작두로 손목을 잘랐다. 도어부가 있는 큰 고을, 대구에서도 가장 법석이는 곳은 양령시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약재상점엔 온갖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약재상은 달구볼 약재다. 주인 오참봉은 직원 여럿을 거느리고 들어오는 약재는 큰 창고에 넣어두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오는 한의원들에게 약재를 팔아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었다. 오참봉은 수집상들이 싣고 오는 온갖 약재들을 엄격히 선별, 최고 품질을 자랑해 한의원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았다. 오참봉에게 최고 품질의 약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사람은 칠곡의 박을남이다. 이제 스물한 살 총각이지만 입이 무겁고 의젓한데다 정직하기 이를 데 없어. 그가 싣고 오는 한약재는 검사도 거치지 않고 창고로 들어간다. 그날도 박을남은 세 개의 달구지에 한약재를 싣고 올라와 오참봉은 그를 데리고 좋은 요리집에 갔다. 편히 안 깨나. 오참봉이 권해도 박을남은 꿇어 앉은 채 술잔을 받아 뒤돌아 마셨다. 박을남은 선친 때부터 오참봉과 거래하던 터라 오참봉이 무척 어려운 어른이다. 오참봉은 박을남을 단순히 약재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엔 무남동료 외동딸 화분 위에 사위감으로 점 찍어 놓았다. 오참봉이 은근히 떠보자 을남이도 싫은 눈치가 아니어서 며칠 사이 혼사의 애기는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 8월 보름 날로 홀례식 날짜까지 잡아버렸다. 칠곡에서 으뜸가는 부자다. 논이 이름마지기에 약초밭은 백마지기라. 너는 한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될 거야. 대걸 같은 기와집의 하인 한여가 내신화되고. 오참봉의 부인이 딸을 앓혀놓고 신랑 될 사람 자랑을 늘어놓자 열일곱 화분에는 얼굴이 붉어졌다. 오참봉의 약재상을 구석구석 관리하는 집사가 백부상을 당해 엿새를 피운 사이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더니 약재창고 지붕에서 비가 쏟아져 들어와 물바다가 되는 것을 아무도 모르다가 집사가 돌아와서야 낭패를 알게 되었다. 당귀 감천은 물론 인삼, 홍삼, 산삼도 모두 곰팡이가 쓸었다. 소문은 양용실을 돌더니 방방곡곡 한의원 귀에도 다 들어가 손님 발길은 끊어지고 약재를 외상으로 넣었던 수집상들은 안면을 싹 박고 오참봉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그 와중에 혼례를 올리고 화분이는 눈물을 뿌리며 집을 떠나 칠곡 박을남의 집으로 시집살이를 하러 떠났다. 혼술을 하나도 해가지 못한 터라 화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집 밖 출입 한 번 없이 꾸준히 마닿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신랑 박을남은 무덤덤하게 대구에 좀 다녀오리다. 한마디 남기고 떠나면 닷새 만에도 돌아오고 열흘 만에도 돌아왔다. 대구에 가셔서 우리 친정집에도 들렀어예. 아 그럼? 장인어른이 거뜬히 일어서서 달구볼 약재상에 다시 한의사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어. 참말인교. 화분의 얼굴이 확 피어났다. 이듬해 봄날 화분이는 신랑 따라 친정집에 가서는 친정어머니를 졸라 늦게나마 풍성하게 혼술을 장만해서 칠곡 집으로 보냈다. 혼술을 해오지 못해 기 한 번 펴지 못했던 화분이는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길을 펴고 나니 신랑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칠곡서 제일 부자라더니 초가집에 하인 한여가 내실하더니 하나도 없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라더니 부엌 대기가 다 됐다. 신랑이 대구에 간 지 수일이 흘러 복수공방하다가 우라통이 터져 있는데 빤지르르한 뒷집 총각이 올담을 해서 들어와 안방에서 옷걸음을 풀었다. 그런데 대구로 떠났던 신랑이 그날 밤에 돌아와서 안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뒷집 총각을 패대기 쳤는데 덜컥 문지방의 머리가 박혀 죽어버렸다. 신랑 박을남은 도우부 관방에 들어갔다. 신랑 박을남이 기와집과 논밭을 팔아 친정집을 일으켜 세웠고 신랑이 대구에 가서 닷새고 열을이고 머무는 것도 장인인 친정 아버지를 도와 창고를 다시 짓는 때 땀 흘렸기 때문이고 신랑이 처가인 친정을 그렇게 도와주면서 신부가 뒤죽을까봐 신부에게 말 한마디 하지 말라고 장인 장모에게 신신당부한 것을 화분이 알게 됐다. 화분이는 머리를 밀고 입산했다. 사람들은 동순이를 뚱순이라 부른다. 이진사의 고명딸 뚱순이는 태어나자마자 목새가 남달랐다. 제 오미 두 개의 젖 무덤을 납작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염소 젖을 한 사발씩 마셔댔다. 젖도 일찍 되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다섯 살 적에 벌써 고봉밥을 뚝딱 해처웠다. 이진사의 귀여움을 한몸에 받아 등에 엎여 장터에 가면 놀이개며 색동저고리 나막신 같은 것은 본체 만체 깨엿 갱렷 찹쌀떡 약밥 등을 닥치는 대로 입으로 넣기에 바빴다. 동순이 네 살 때 사람들은 이름을 뚱순이로 갈아치웠다. 할머니는 주문을 외웠다. 우리 동순이는 곶간이 그득한 부잣집으로 시집가야 해. 아무리 먹어도 쌀떡이 축나지 않는 집으로. 동순이 열일곱이 되자 품새가 대단해졌다. 등짝은 떡판만 하고 엉덩이는 감아서 치어 목과 허리는 그저 밋밋하니 형체가 없어졌다. 팔은 또래 허벅지만 하고 제 허벅지는 또래 엉덩이 둘레다. 동순이에게도 온기가 차올랐다. 아이고 우리 아씨 얼굴이 환하게 꽃처럼 피어나네. 문지방이 닳도록 매파가 들락날락하더니 산 넘고 물 건너 노박골의 박첨진의 셋째 아들과 혼담이 오갔다. 허우대 멀쩡하고 부잣집 셋째 아들이라 아씨가 시집가면 호강은 떼어놓은 당상입지요. 동순이 할머니가 꼬치꼬치 캐묻자 매파는 그 집 숟가락 숫자까지 세세하게 설명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낯선 젊은이가 동매에 들어와 뛰어노는 아이 중 머리가 굵은 놈 하나를 잡고 손바닥에 엽전 한 잎을 쥐어주며 귀속말을 하자. 이동순 이동순 아 뚱순이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아이가 앞장서고 젊은이가 둘이 봉거리며 뒤따랐다. 저기 계울에서 빨래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오른쪽 세 번째가 뚱순이에요. 이튿날 매파가 뚱순이 할머니를 찾아와 한숨을 길게 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동순 아씨 허리통을 좀 줄여야 할 터인데 아닌 게 아니라 할머니 눈에도 손녀의 몸매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뚱순이는 몸뚱아리가 우람에서 탈이지 얼굴은 주먹만 하고 이목구비는 또렷하다. 뚱순이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남인당 한의원에 가서 밥맛 떨어지는 약을 한째 지어와 다려 먹으며 밥은 하루 두 끼로 줄였다. 스무날 약 한 재를 다 먹어도 밥맛이 떨어지기는커녕 식욕은 더욱 맹렬해졌다. 30리 떨어진 대처에 가서 살 빠지는 약 한 재를 다시 지어다 먹어봐도 뚱순이의 넉넉한 허리살은 빠질 기미가 없다. 돼지 감자를 다려 마셔라. 쇠 비룸을 말려 가루를 내어 먹어라. 온갖 민간 처방도 효과 없기는 마찬가지다. 심한 곡불로 열이 펄펄 나도 학질에 걸려 삼복에 이불을 덮었어도 뚱순이의 식욕은 떨어질 줄 모른다. 한 끼만 굶어도 세상이 노랗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밥을 두 그릇씩 피워 체험이로부터 등줄기를 맞으면 시집을 안 가겠다고 때를 쓴다. 온 집안이 한숨으로 지새우는데 주막집 주모가 쪼르르 달려왔다. 3년 만에 허도사가 왔는데 살 빼는 건 책임질 수 있답니다. 주모한테 반해서 잊을 만하면 찾아와 주막집의 또아리를 틀고 점도 보고 관상도 보고 때로 병도 고친다고 큰 소리치는 돌팔이 호도사 앞에 뚱순이와 할머니가 앉았다. 뚱순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육갑을 짚어보고 성금을 보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한다. 살 뺄 필요 없어. 식욕 억제할 필요 없어. 시집갈 필요도 없어. 맛있는 거 실컷 먹어.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당신 손녀는 10월 상달 보름날 쭉을 팔자요. 뚱순이네 집은 눈물 바다가 되고 뚱순이는 혼줄이 빠져 들어누웠다. 석 달이 쏜살같이 흘렀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상달보름 온 집안에 촛불을 밝혀두고 아무도 말 한마디 없이 정정만 흐르는데 삼경이 지나고 사경이 되어 곧 끼어 달기 울었다. 보름날이 지난 것이다. 똥순이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반쪽이 되었다. 노가와 박가는 앞뒤 집에 살며 함께 서당에 다니고 발가벗고 물장구를 치던 형제보다도 가까운 불알 친구였다. 열일고 머리가 굵어졌을 때 노가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산자락 밭 몇백이의 인생을 묶어둘 수 없다며 대처로 나가버렸다. 전날방 중마고 두 친구는 밤새도록 술잔을 주고받았다. 5년 세월이 흐른 어느 초 가을날 고향 땅에서 선친이 물려준 논밭에 땀을 여시 뿌리고 얌전한 마누라 얻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두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박가 앞에 노가가 나타났다. 노가는 차림새도 세련되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동네의 형제들 집을 두고 박간의 사랑방의 딸이를 튼 노가는 술상을 가운데 두고 5년간 살아온 얘기를 청산유수처럼 쏟아냈다. 그의 겨울 박가는 문전옥답을 거의 다 팔아 두둑한 전대를 허리에 차고 친구를 따라 고향을 등졌다. 눈물을 훔치는 마누라에게 몇 년만 기다려 노다지만 찾으면 우리도 대처해나가 떵떵거리며 살 거요 어미 등에 업힌 아들 중업을 꼭 안아보고 박가는 헐헐 고향 땅을 떠나버렸다. 크게 중업이 제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다. 중업이 8살 때 집안이 우름바다가 되었다. 노다지를 찾아 한경도 무상고원을 헤매던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시신도 못 찾았다는 것이다. 중업이 10살 때 외가에 맡겨지고 어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따르면 아버지와 중마고 노가는 노다지를 함께 발견했는데 노가가 낭떠러지에서 아버지를 떠밀어 죽이고 황산을 독차지하고 박가의 마누라도 차지했다는 것이다. 외할머니와 함께 살던 중업이 어느 날 산에서 뗄나무를 하고 있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 시퍼런 방검 칼끝을 중업의 목에 대고 말했다. 잘 듣거라.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다. 나는 칼에 피 묻히기 싫다. 이 길로 멀리 도망가거라. 절대로 외가에 들르면 안 되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날렵한 그 남자는 중업의 댕기머리를 삭둑 잘라 어디론가 사라졌다. 혼이 빠진 중업은 철석 주저앉았다. 외할머니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중업은 멀리 도망쳤다. 주막집 시동도 하다가 배싸공 조수도 하다가 대장간 풀무질도 하다가 결국은 삭발하고 산속 조그만 암자에서 노스님 밑에 동승으로 자리 잡았다. 양지발은 암자 쪽마루 턱에 앉아 중업이 물었다. 스님, 그 남자는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요? 먼 하늘을 바라보던 스님이 답했다. 노가가 보낸 자객이겠지. 어렴풋이 중업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다지를 발견한 후 박가를 낭떠러지에서 때밀어 죽였다는 소문이 돌자 박가의 아들이 성장하여 제 아비 원수를 갚으러 올까 봐 겁이 난 노가가 자객을 보낸 것이다. 그는 나를 왜 살려줬을까요? 아마도 노가가 수작을 부리는 걸 내 생모가 엿듣고 거금을 줘서 자객을 회유했을 거야. 중업은 대장간에서 현눈질로 배운 대로 틈틈이 부엌에서 호미를 불에 달고 단검을 만들었다. 언젠가 이 단검을 노가의 몸속에 깊숙이 꽂을 것이야.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너도 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입이 닳도록 외는 스님의 말이 중업의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다. 중업은 암자에 박혀있지만 노스님은 탁바라로 며칠씩 대처로 나갔다. 아흐레만에 돌아온 노스님 입에서 콕차 냄새가 풍겼다. 관세음보살 천망에 회회하여 수입을 누니라. 암자 마루에 털썩 주저앉은 노스님 왈 대걸 같은 노가집에 탁바를 갔느니라. 바꽃 같은 두 아들이 익사했더구나. 멱을 감 떠나오가 물에 빠지자 형이 뛰어들었다가 둘 다 황천길로 갔어. 그 어미는 두 아들을 돌보러 가겠다고 목을 메고 나무아미탑을 생모가 목을 맸다는 소식에 중업은 눈물을 훔쳤다. 노가는 매일 밤 피를 한 요강씩 토한다네. 내가 그 칼로 목을 따주면 그의 고통은 편안하게 끝날 터인데. 중업은 파랑 속의 단검을 깊은 서 속에 던져버렸다. 구월천엔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 오가는 길손들은 바지카랑이를 한껏 올리고 스스로 건너든가 아니면 월천꾼 등에 엎여가는 수밖에 없다. 이곳 월천꾼 팔목이는 부지런해 이른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겨울옆을 지킨다. 팔목이는 알부자로 소문났다.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자라며 돈이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걸 어릴 적부터 채득해 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절대 나가는 법이 없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월천꾼으로 돈을 모으고 겨울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았다. 논밭이 나왔다 하면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얼른 낚아채는 사람이 바로 팔목이다. 돈이라면 엉동설안에 발가벗고 심리를 가서 일전 한잎이라도 주워올 팔목이지만 단 한 사람 신통함 허대사에게만은 돈을 받지 않는다. 응갈진 산자락에 잔소리 소 빈대처럼 붙어있는 이른 봄날 장단지가 얼어붙는 것 같은 찬물에 허대사를 업어주고 그날도 팔목이는 얼천삭스를 받지 않았다. 허대사가 팔목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내 생시를 말해봐라. 팔목이가 말하자 육갑을 짚어보더니 파 한숨을 토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허대사가 툭툭 털고 일어나 갈 길을 가자. 뒷모습만 바라보던 팔목이 발딱 일어나 달려와서 앞길을 막았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사주팔자가 어떤지 말할 수 없다. 내 입으로는 그날 밤 팔목이 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허대사는 점체 남의 사주팔자를 봐주지 않지만 용하다는 소문은 강호에 널리 퍼져 있다. 닭이 울기도 전 팔목이는 신통함으로 내달렸다. 허대사의 목탁소리가 가까워졌을 때 어슴풀의 동력이 트였다. 다짜고짜 껍당문을 열고 들어가 허대사법이 자랑을 잡고 늘어졌다. 매일 새벽 찾아갔다. 절대 입을 열지 않던 허대사가 보름 만에 입을 열었다. 너는 갑술년 섯달 초나흘의 이승을 하직할 발자야. 팔목이는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와 발을 뻗고 풍곡을 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래 아직 3년하고도 9달이 남았어. 남이 30년 살 거 나는 3년 만에 다 살 거야. 팔목이는 먼저 부엌 아궁이 밑을 파서 돈 항아리를 끄집어내고 거강꾼을 찾아가 논밭을 매물로 내놓았다. 대처로 나가 친구들을 추월관으로 초대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스물두 해 생전 처음 기생집에 가본 팔목이는 색시를 끼고 친구들과 진탕 술을 마시고 주모가 뒷방에 펴준 금침에서 열여섯 홍엽의 머리를 얹어줬다. 영두질만 하다가 새끼가 넘치는 홍엽의 옷걸음을 풀자 팔목이는 숨이 넘어갈 뻔했다. 추월관 주모에게 돈 보따리를 안겨주고 아예 홍엽과 살림을 차렸다. 주지웅님에 파묻혀 1년을 살고 나니 그것도 시들해져 평양으로 가 홍엽보다 더 예쁜 기생을 만나 금강산으로 유랑갔다. 세월은 어찌 이리도 빨리 가는가 갑술년이 오고 봄여름 가을이 후딱 지나고 무서리가 내릴 때쯤 팔목이의 돈 항아리는 거의 바닥이 났다. 짧고 굵게 살았네. 팔목이가 기지개를 켜는 사이 섣달 초나흘이 지났다. 팔목이는 죽지 않고 멀쩡했다. 초다세 초였세 이게 꾸민가 생신가 볼을 꼬집어도 아프고 다리를 꼬집어도 아팠다. 팔목이와 호대사가 사또 앞에 섰다. 이 늙은 엉터리 돌중 때문에 소인은 어렵게 모아둔 전 재산을 탕진해 진짜 죽고만 싶습니다. 호대사가 입을 열었다. 이 젊은이가 월천꾼 이었을 때 소승에게 적덕을 해 사주팔자나 봐주려고 생시를 물었더니 진사오미 진시의 난 놈이 신유수래 신시의 났다 했으니 내가 언제 신시라 했어요? 진시라 했지? 결국 사또의 판결대로 팔목이는 삭발한 사미승이 돼 호대사 밑에서 사주팔자 보는 법을 배웠다. 스님 제가 진시에 태어났다면 내 사주팔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삭발 입산할 팔자야. 곽가는 재물이라면 물뿔을 가리지 않았다. 노름판에서 사기 도박을 하고 창기를 두고 토주 노릇도 했고 부잣집 영감에게 생렬을 붙여놓고 협박해 돈을 뜯고 타고난 완력에 두둑한 담력으로 해결 안 될 일을 해결해주고 전대를 채웠다. 돈이 좀 모이자 골이 되며 장리사를 놓아 섯달이면 곽가에게 논밭을 뺏겨 거지가 된 사람이 부지지수였다. 마침내 고울에서 몇째가는 부자가 된 곽가는 진사 벼슬까지 샀다. 커다란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기침소리도 커졌다. 재물에 벼슬까지 잡았으되 하나 부족한 것은 자식이다. 이 여자 저 여자 첩을 얻어 실을 뿌리던 중 머리 얹어준 기생 도아가 헛구역질을 해대더니 여덟 달만에 고추 달린 놈을 뽑아냈다. 적게 난 조강지 처가 눈물을 흩뿌리며 고개를 넘다가 소나무에 목을 매도 곽 진사 는 움쩍도 안고 도아를 안방에 안시곤 금이야 오기야 아들 칠수를 안고 불화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칠수는 두돌이 지나도 걷지를 못하고 목소리는 여자애처럼 가늘었다. 고추와 불화를 점점 쪼그라들어 사타구니 속으로 기어들어 갔다. 아홉 살이 돼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삐쩍 말라 손마디만 기다랬더니 극기야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것이다. 탈도 강산용화단은 의원을 다 불러도 백약이 무효 칠수는 고자가 돼버렸다. 이놈아 울지 마라. 김자원처럼 임금님 곁에서 총애를 받으면 모든 대감이 내게 고개를 숙일게야. 칠수가 내시로 궁중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날 곽 진사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곽 내신은 마음만은 제 아비를 닮아 야심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늘 임금 곁에서 입속의 혀처럼 굴었다. 국화양이 바람에 실려 궁궐을 돌던 어느 가을날 임금이 비원으로 행차했다. 내시 일곱이 곁에서 수행했다. 빨갛게 물든 나무 아래서 가마에 비스듬히 누운 채 잠이 든 임금은 도루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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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 운명도 하늘이 좌지우지 하거늘 하물며 우리야 모두 하늘을 찍는데 광 내시 혼자 큰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상 전하께서 쥐고 있습니다. 임금이 곧 하늘이니 여섯 내시가 모두 얼굴을 찌푸렸다. 어떤 내시는 끌끌 혀를 찼다. 얼마 후 임금이 깨어났다. 요 봐라 지필묵을 가져오너라. 예이 항상 지필묵 보자기를 들고 다니는 임내시가 가마 앞으로 달려갔다. 임금은 무언가를 쓰더니 봉투에 놓은 후 광 내시를 불렀다. 이걸 가지고 승정원에 가서 도승지에게 전할지어다. 예이 임금의 가마는 궁궐로 돌아가고 내시들은 흩어졌다. 광내시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아랫배를 비벼대다가 박내시를 붙잡고 사정했다. 박대감 승정원 쪽으로 가는 길에 이 서찰을 도승지에게 좀 전해주구려. 갑자기 설사가 나서 통시에 이튿날 권레가 술렁거렸다. 박내시가 좌승지로 발령이 난 것이다. 내시 세계에서는 천지 계벽이다. 이 서찰을 가지고 간 사람을 좌승지로 임명하렸다. 임금은 잠들지 않고 자는 척했다. 박서방은 외삼촌 부고를 받고 헐레벌떡 삼십리 길을 나섰다가 나루토에서 발이 묶였다. 도선이 끊긴 것이다. 나루토 주막에서 대포 한 잔 마시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마누라가 깰세라 살며시 삽작을 열고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천둥소리보다 더 놀라운 소리 마누라의 자지러지는 교성 사이사이 철퍼덕 철퍼덕 진흙탕 바닥 지나가는 황소 발자국 소리 박서방은 낯을 찾아들고 화당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연놈이 홈비백산 이불을 뒤집어썼다. 박서방은 호롱불을 켜고 이불을 낚아챘다. 이진사 내놈이구나 야밤에 남의 여편내와 분탕질을 하는 게 양반이 할 짓인가 어깨가 떡 벌어진 박서방 목소리가 산천을 울린다. 비쩍 마른 이진사는 불어앉아 싹싹 삔다. 한 번만 살려주시구려 내 문전옥답 두마지기를 드릴 테니 박서방은 이 진사 목에 낯을 걸고 물었다. 아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피바다가 될 것이야. 이게 몇 번째냐? 이 이 일곱 번째 처음으로 붙은 때는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바로 그때 이불 속에서 바들바들 떨던 박서방 마누라가 얼굴을 쏙 내밀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하고 싶어 했나? 강제로 당했지! 그때 박서방 마누라는 이진사 땡 몸종이고 이진사는 보련님이었다. 박서방은 이진사의 상표를 삭둑 잘라 한 손에 쥐었다. 내일 밤 내놈 사랑방에서 만나자! 이진사는 바지춤을 잡고 주랭랑을 쳤다. 이튿날 밤 이진사와 마주앉은 박서방이 말문을 열었다. 나는 보릿고개 도 아쉬운 소리 안 중농이다. 당신한테 논 두마지기 받아봐야 내 허리만 휠 뿐! 고개를 푹 숙인 이진사가 모기 소리만 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눈에는 눈, 코에는 코! 당신 부인과 일곱 번 잠자리를 하겠소! 박서방이 문을 박차고 나간 후부터 이진사는 시금을 전폐하고 들어누었다. 초신한 안방마념은 하인을 시켜 천수당 홍의원을 불렀다. 이진사는 부인이 잠시 나간 틈을 타 홍의원 두 손을 잡곤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놈이 동네방네 나발 불고 다니면 사또에게 고발이라도 하는 날이면 아이고 나는 안죽십니다요. 이튿날 홍의원이 다시 찾아와 이진사에게 몰래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다. 당분간 죽 한술도 입에 대지 말게. 대신 이걸 감춰두고 배고플 때 세 알씩 먹어. 그리하여 아흐레가 흘렀다. 홍의원은 고개를 흔들며 이진사의 목숨은 부인 손에 달렸소. 한마디를 안기고 가버렸다.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진사에게 물었다. 서방님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니요? 이진사는 안 돼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다가 부인의 통사정에 못 이기는 척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날 밤 이진사 부인은 이를 꽉 물고 박서방 집으로 갔다. 박서방 마누라는 친정에 가고 없었다. 이진사 부인은 이튿날 밤에도 그 이튿날 밤에도 박서방 집을 찾아갔다. 그날 밤도 이진사 부인은 눈을 감고 반드시 누운 채 곰짝도 않고 박서방 혼자 씩씩거리다 내려왔다. 이진사 부인이 가고 난 후 박서방 혼자 중얼거렸다. 귀 부인은 원래 저 모양인가 요분질 한 번 하지 않고 교성 한 번 지르지 않고 이튿날 낮에 박서방은 이진사를 찾아갔다. 원래 논 두 마지기를 준다 했지요. 한 마지기만 주시오. 세 번으로 끝낼 테니. 이진사는 고개를 짤레잘레 흔들었다. 턱배는 배운 것도 없고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인물 하나는 조선천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열여섯이 되자 제봄 남정래키가 나 키는 혼칠하고 어깨는 떡 벌어지고 목은 울 때가 불쑥 솟았다. 나무하고 지게지는 처지지만 얼굴 허옇고 콧날 오뚝하고 눈썹은 시커먼 미남이다. 휘파람을 불며 냇가를 지날 때면 빨래하던 아낙네들의 자발없는 입놀림이 이어진다. 덕배가 몇 갚는 걸 먼발치에서 봤는데 물건이 보통 실한 게 아니여. 어느 년이 저놈 아래 깔릴지 생각만 해도 아낙들 사이에서 빨래하던 도화는 입을 꼭 다물었지만 가슴은 콩콩 뛰었다. 도화는 지난 단어 때 그네타기 시합에서 덕배와 상으로 그네를 타 광목 한 피를 상으로 받은 후 남몰래 가끔 만나는 사이다. 덕배보다 두 살 많은 연료들 도화는 천석군 부자 임참봉의 무남동료 외동딸로 얼굴은 내세울 것 없지만 엉덩이와 적가슴은 탱탱하니 새끼가 넘쳤다. 덕배가 산에서 나무하는데 도화가 살며시 올라왔다. 들고 온 보따리를 풀어 송편을 덕배 입에 넣어주고 호리병에서 약주도 따랐다. 약주 몇 잔에 달아오른 덕배를 도화가 쓰러뜨렸다. 처음이 아닌 듯 능숙한 솜씨로 치마를 벗어 풀밭에 깔고 덕배의 허리띠를 풀어 바지춤을 내리고는 자신도 고쟁이를 벗고 호치마만 입은 채 덕배 위에 걸터 앉았다. 딱 달라붙은 고추잠자리 한 쌍이 요동치는 보아 어깨에서 날아올랐다.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 임참봉 뒤에까지 들어갔다. 달 밝은 어느 날 밤 불이 물려 방앗간에서 한참 불이 붙었을 때 임참봉이 들이닥쳤다. 물풀의 지게 고임대로 위에 올라탄 놈의 다리를 두 동강이 날아고 힘껏 두드려 팼는데 아래에 누웠던 덕배는 도망치고 도화가 벌떨 굴렀다. 이 약 저 약 다 써봐도 도화는 왼다리가 벗정 다리가 되어 잘름잘름 졸었고 덕배와 혼례를 올리게 됐다. 부자집에 장가갔으니 고생 끝이려니한 덕배의 생각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노랑이 임참봉은 솔쾌골 산지기가 살던 빈집으로 딸령과 사유를 내쫓고는 겨우 눈 두마지기 밭 세마지기만 떼주고 머슴 부리듯 일을 시켰다. 덕배는 처가진 머슴 노루타랴 자기 농사 지으랴 몸이 고달팠다. 철른바리 여편내는 하룻밤도 얌전히 자는 법이 없었다. 더구나 추기가 심해져 덕배가 길을 가다. 동네 안악과 인사라도 하는 날이면 날벼락이 떨어진다. 상강이 지나자 날씨가 제법 찬데 강 건너 양지마을 임참봉에 백형이 상을 당해 모두 상가로 갔다. 임참봉 내외와 도안은 상가에서 자고 덕배는 시어리 길을 걸어 집에 와서 자고 이튿날 아침 다시 상가로 갔다. 이러기를 나흘째 덕배가 집에 와 군부를 지피고 막 잠이 들었는데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장인 장모였다. 상가에서 며칠 지세웠더니 몸이 고달파 집에 갔는데 냉방이네. 자네 방에서 하룻밤 자야겠네. 덕배는 꼼짝없이 안방을 내주고 마당 건너 곡간방에 불을 지피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밤이 깊었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에 안방으로 달려가니 장인 장모가 똘똘 구르고 도아는 다듬이 방망이를 든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도아는 백부님 상가에서 그 며칠을 못 참아 달밤에 집으로 왔고 안방에서 덕배가 웬년과 어울린 줄 알고 미친 듯이 방망이 찜질을 하고 보니 제 부모였다. 도아 어미는 시숙 구일장 출상도 하기 전에 저세상으로 갔고 아비 임참봉은 왼다리 정강이가 부러져 전름바리가 됐다. 아비는 딸을 전름바리로 만들고 딸은 아비를 전름바리로 만들었다. 경상도 문경 땅에 살고 있는 휘저와 운봉이는 둘도 없는 서당 친구다. 집안은 딴판이다. 퇴락한 양반 가문인 휘저안에는 궁핍이 달라붙었지만 저작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운봉인에는 살림살이가 풍성하다. 서당에서 글재주는 말할 것도 없이 휘저가 출출 문장인 반면 운봉이는 허구한 날 훈장님 메타장만 덮었었다. 서당에서 까다로운 숙제라도 받은 날이면 운봉이는 휘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휘저는 쌀밥에 고깃국 저녁을 얻어먹으며 운봉이 숙제를 도와주고 밤길을 걸어 집으로 가곤 했다. 어느 날 숙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휘저를 운봉이 어머니가 불러세웠다. 그러곤 손에 든 보따리를 풀어 예쁜 가죽신을 꺼냈다. 휘저 발에 공 맞았다. 이튿날 휘저는 운봉이 어머니에게 신발을 돌려주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운봉이 어머니는 말없이 신발을 받았다. 휘저 아버지 강초씨의 성품을 알고 있었다. 파라코인 강초씨는 쥐뿔도 없지만 자존심은 아직 짱짱해 친구한테 술 한 잔 얻어 마셨다 하면 생빚을 내서라도 그 친구에게 술 한 잔을 사야 한다. 운봉이 아버지가 재작년에 녹그릇 한조를 보냈다가 무한만 당하고 돌려받은 적도 있다. 휘저는 글도 잘했지만 서예가 더 빼어났다. 훈장님도 명필이라 감탄했다. 입춘이 가까워지면 휘저 내 집은 입춘방을 받으려는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고 휘저는 활이 빠져라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써재꼈다. 강초씨도 서예의 재주가 있었지만 요새는 술에 전손이 떨려 붓잡을 엄두도 못 낸다. 10년이 후딱 흘렀다. 운봉이는 가업을 이어받아 재산을 읽었지만 휘저는 강초씨가 죽은 후 붓을 넣고 산비탈 밭대기 면마지기 농사에 매달렸다. 노모와 함께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그 숙분이었다. 어느 날 휘저가 마당에서 콩을 터는데 웬 노인이 찾아와 정중히 인사를 했다. 강예인을 뵈러 왔습니다. 휘저가 대답했다. 소인은 강가지만 예인은 아닙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노인이 대물었다. 강자 휘자 좌자가 맞으신가요? 휘저가 깜짝 놀라자 노인은 은은한 미소를 띠며 안도에 한숨을 쏟아냈다. 두 사람은 가을 펼치 자랑자랑 내리쬐는 종마루에 마주 앉았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소인은 한양 인사동에서 표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 천안 명피를 발견했다 해서 따라간 곳이 수원성 안에 있는 초라한 기와집이었지요. 조그만 대문 앞에서 그와 소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붙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 어찌나 광채를 바라던지요. 노인의 입담이 이어졌다. 한자 한자 한액 한액 김이 넘쳐났지요. 상주 사는 고모님 댁에서 얻어왔다더군요. 상주로 내려가 그 고모님을 뵈었더니 정촌 사는 오빠가 줬다 하고요. 정촌 으로 달려가 오빠 되는 분을 만났더니 바로 강예인 한테서 받았다 합디다. 휘좌가 놀라서 손사래를 쳤다. 저는 명필이 아닐 뿐더러 분노 온지 3년이 넘었습니다. 노인은 쪽마루가 꺼져라 한숨을 토했다. 잠시 후 휘좌가 뒷 위에 반실을 속 뒷땀 위에 반실을 속 후리에 담아 냉수 한그릇 과 함께 가져왔지만 노인은 없었다. 통시에 갖는가 기다려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기둥 뒤에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보따리를 풀던 휘좌는 깜짝 놀랐다. 거금 삼천량과 함께 왕류 백호의 이백의 시 일곱 편식을 서놓으면 정월에 찾으러 오겠다는 서찰이 있었다. 이듬해 정월 보름날 낯선 시동이 휘좌의 휘호를 찾아갔다. 한양에서 표구사를 한다는 그 노인은 실은 안동에 사는 운봉이 외당숙이다. 천석군 부자 노참봉이 탄 가마가 옥새밭이 파도처럼 흔들리는 오솔길을 가딱 가딱 가고 있었다. 가마 속 노참봉은 한평생 살아온 게 운만 같다. 어린 시절 하늘은 녹고 나뭇잎은 노랗고 빨갛게 물들고 억새는 꽃처럼 하얗게 하늘거리면 다른 아이들은 고추잠자리를 잡고 홍시를 따먹으며 풍성한 가을을 만끽했지만 어린 노참봉은 덜덜 떨었다. 다가오는 다가오는 겨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노참봉 어릴 때 이름은 풀소매였다. 눈물 콧물을 훔치느라 소매가 항상 풀을 발라놓은 듯 번들거렸기 때문이다. 초실부모하고 큰댁에 들어간 풀소매는 세경도 없는 머슴이 되어 죽도록 일하다가 끼쳐나왔다. 어린 나이에 다리미 거지 생활도 하고 대장간 풀무질 해주고 화덕 옆에 쪼그린 채 가만히 덮고 겨울을 나기도 했다. 장표에서 소매치기 하다가 포졸에게 잡혀 옥살이도 했다. 풀소매는 터득 했다. 돈이 있으면 임금도 부럽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엄동 소란에 주막집 하궁이 옆에서 자다가 꼭 두 새벽에 쫓겨나 담 밑에 쓰러져 동사한 취객을 발견하고는 허리 추메찬 전대를 풀어 달아난 적도 있었다. 남의 집 월담도 마다 하지 않았다. 우연한 기회에 외장군 마누라에게 세서방이 있다는 것을 풀소매는 눈치챘다. 외장군이 집을 떠난 날밤 풀소매는 외장군 집 근처에서 숨어 지켰다. 삼경이 가까워 오자 세서방이 그림자처럼 외장군 집에 스며들더니 사경이 되자 살며시 나와 골목을 돌아나갔다. 미행 끝에 김초시 둘째 아들을 붙잡은 풀소매는 가전 협박으로 큰 돈을 우려냈다. 그 뿐인가. 새벽 영에는 외장군 마누라를 협박해 돈을 우리고 치마까지 벗겼다. 천하의 노랑이 풀소매는 부자가 되었다. 마흔이 되자 아무도 그를 풀소매라 부르지 않았다. 의젓한 노참봉이 된 것이다. 천석군 부자에다 벼슬까지 사 임금도 부럽지 않은 노참봉인데 호사다마라고 이유없이 푸우 다리가 마비됐다. 하인에게 어표 동네 의원을 찾고 가마에 실려 이 고울 저 고울 영하다는 의원을 찾아 백약을 써봐도 무효 노참봉은 안전베이가 됐다. 노참봉을 태운 가마가 억새밭을 지나 용천골 주막집에 들었었다. 주모 가장 싼 밥이 뭔가? 시래기 국밥이 찾아 이미 기다리는 줄이 긴데 한 여자가 황의원의 도포자락을 잡고 대성 통곡이다. 의원님 우리 남편 좀 살려 주십시오. 병이 나으면 집을 팔아 약값을 갚겠습니다. 부인 사정은 딱하지만 나는 땅 파서 약재를 꺼내놔. 밀린 약값이 삼백량이 넘었어. 황의원이 도포자락을 낚아채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다. 황의원? 우렁찬 고함 소리에 황의원이 문을 열었다. 여기 오백량이 있소이다. 저 여인에게 약을 지어주시오. 천하의 노랑이 노참봉이 오백량을 내놓았다. 가장 놀란 사람은 황의원도 그 여인도 아닌 가마꾼 하인들이다. 황의원은 그 여인에게 약 한 죄를 지어준 후 기다리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노참봉을 불러들였다. 어디가 편찮으시오? 아무 이유 없이 지난 8월 보름부터 일어설 수가 없소이다. 황의원이 일어서더니 노참봉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디까지 일어서는지 봅시다. 어 어 어 노참봉이 벌떡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 때 가마꾼들은 빈 가마를 메고는 앞장서서 홀홀 걸어가는 노참봉을 뒤따라갔다. 어느 계집애가 고추 달린 메방이보다 예쁘랴. 어릴 때부터 메방이는 보는 사람마다 계집아이라 했지. 사내 아이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커서도 메방이는 인물 깍슬했다. 귀걸이 아담한데다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눈은 사슴눈처럼 크고 콧날은 오똑하고 입술은 도톰해 치마만 두르면 열여덟 색식감 이었다. 싱거운 안악들은 메방이를 보면 한마디씩 했다. 아이고 조녀석 이불 속에서 깨물어 먹었으면 한이 없겠네. 두고보게 인물값 한번 단단히 할게야. 아니나 다를까 장가도 가기 전에 메방이를 둘러싼 도색소문이 오리를 물었다. 강 건너 이초시 딸과 대보름날 물레방학단에서 삼경이 지나몰레 나왔다느니 솔박골 홍과부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 조끼 주머니가 엽전으로 찰칵찰칵 거린다느니 동네 숙회처럼 아무데나 휘두르던 메방이가 마침내 이초시 에게 멱살을 잡혀 장가를 가 농사꾼이 되었다. 농사 농사 일은 철이 있어 논밭을 갈아엎고 씨 뿌리고 김매고 거두기를 때맞춰 하려면 바쁠 때는 먼덩이 트기 전에도 논으로 밭으로 부리나케 쏟아 다녀야 하거늘 게으름뱅이 메방인은 새벽력에 각시 속치마를 걷어올리고 고쟁이를 벗겨내려 콩닥콩닥 방아를 찌우니 제대로 될 턱이 없다. 모심기 철이면 남의 집 논엔 물이 그득한데 메방인의 노는 흙먼지가 난다. 한여름날 남의 집 콩밭은 허리춤이 잠기는데 메방인의 콩밭은 무릎도 못 덮는다. 3년이 지나자 농사도 지겨워지고 마누라 고쟁이 벗기는 것도 지겨워졌다. 메방인은 장사 길에 나섰다. 소금 장수 독 장수 새우 젖 장수 채 장수 솥 장수 하지만 메방인은 지게의 소금이며 독을 진 채 산 넘고 물 건널 위인이 못된다. 결국 산의 녀석이 한다는 게 박물 장수 다. 박물 고리짝 하나 메고 다니는 게 힘에 딱 맞는다고 마누라에게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다른 뜻이 있었다. 여자를 시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장사는 불티가 났다. 메방인은 아직도 소년 같은 얼굴에 눈웃음을 살살 흘리며 입담을 늘어놓아 부잣집 만하님들 혼을 빼놓았다. 놀이계를 팔 땐 저고리에 갖다 대면서 손등으로 물통한 유방을 짓눌렀고 남편이란 게 접살림을 차려 안방 출입을 닦으는 집에 가서는 고리짝 깊숙이 숨겨둔 주먹 목신을 꺼내 보였다. 두어 해가 지나자 박물장수도 이력이 났고 여자 후리기도 보가 텄다. 하지만 유부녀는 조심해야 한다. 한창 열이 올라 쿵쿵 절구질을 해대는데 문상 가서 밤을 새고 온다던 서방이 대문을 두드리는 통에 홈비백산 옥과 박물 고리짝을 옆구리에 끼고 들창을 빠져나가 뒷담 밖으로 고리짝을 던지고 월담을 해 뱅손이 친 게 몇 번이던가 어느 가을 날 두장 터울만에 매방이가 집으로 돌아온 때는 이경이 지나서다. 처녀때 매방이와 물레방앗간을 들락거린 이초시 딸도 두장 토우를 신랑 기다리며 곱게 지낼 새댁이 아니다. 이웃집 떡고머리 모순놈이 옷을 옆구리에 끼고 들창을 빠져나가 걸음아 나 살려라 보망친 후 매방이가 어흠어흠 폭기침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왔다. 오만 여자 섬유파던 매방이도 제 계집이 서방질 하리라는 건 우매도 몰랐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새댁은 가전 아양을 떨며 달라붙고 매방이도 오랜만이라는 듯 질폰하게 운후의 정을 나누고는 둘 다 고라떨어졌다. 이웃집 머슴놈과 일을 치르다 얼마나 놀랐던지 새댁이 잠꼬대를 했다. 우리 서방이 대문을 두드려 빨리빨리 옆에서 자던 매방이 깜짝 놀라 옷과 고리짝을 들고 들창 사이로 바람처럼 빠져나가 월담을 해서 도르마 나 살려라 냅다 끼었다. 허생원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포목점은 손님이 끊이질 않고 아들 다섯 딸 둘 친남매 는 쑥쑥 자라고 마누라는 아직까지 미색을 잃지 않아 허생원은 첩살림 한 번 차린 적이 없다. 허사다마 포목점에 불이 나 비단이고 안동포고 싹다 잿더미가 된 것은 고사하고 옆집 지물포 뒷집 고너물점까지 태웠다. 설상가상 발달린 아이들은 가게에 딸린 살림집에서 뛰쳐나왔지만 두 살배기 막내를 구하러 뛰어들어간 부인은 물에 적신 치마로 막내를 싸서 밖으로 던지고 자신은 화마에 휩싸였다. 다행히 허생원은 살아오며 주위의 인심을 잃지 않았다. 모아둔 돈으로 불난 이웃집에 보상하고 나자 빈손이 됐지만 목수들이며 포목 도매상들이 외상으로 가게와 집을 지어주고 물건을 넣어줬다. 석 달 후 번듯한 포목점을 다시 열며 허생원은 눈물을 흘렸다. 불이 나서 그런가 장사는 불티가 났다. 문제는 아이들이다. 문지방이 닳도록 매파가 들락거렸지만 허생원은 고개를 저었다. 대신 청상바부 누님을 불러들였다. 포목점 주인의 바느질 솜씨 하나로 혼자 살아온 누님이라 아이들은 대감 손자들보다 옷이 좋았다. 어미 없는 자식이랄까 고기 떨어지는 날이 없으니 얼굴도 달덩이처럼 헌했다. 어미 정을 모르고 자랐으니 제각시 제 신랑의 사랑에 빠지라고 허생원은 아이들이 열다섯만 되면 시집 장가를 보냈다. 친남매 모두 혼인시키며 세간을 주고 나니 허생원은 백발이 되고 누님도 호호 할매가 됐다. 허생원은 혼자 남았다. 외로워졌다. 마디는 어쭙잖은 표수를 한다고 대구에 가 일년에 한번 낯짝을 볼까 말까 농사짓는 막내가 그래도 한장 터울로 닭백숙도 하고 호박죽도 쏘서 허생원을 찾았다. 그 사이 것들은 가뭄에 콩 나듯 발길이 뜸했다. 어느 해 늦가을 곡불을 심하게 앓던 허생원이 반쪽이 돼 자식들을 불렀다. 아들 다섯 딸 둘이 다 모였다.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난 허생원이 입을 열었다. 너의 친남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며 세간 내주느라 내가 빚을 많이 졌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 줄 알고 온 친남매 는 오한이 봉봉해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 말을 끊었다가 겨우 이었다. 장사도 옛날 같지 않고 몸도 이 모양이라 너희에게 손을 벌린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못 살겠다. 다음 달 보름에 와서 내게 보태줄 금액을 적어다오. 돈은 내년 6월까지 마련해오면 된다. 다음 달 보름 오영재는 왔지만 딸년둘은 오지도 않았다. 세간을 가장 많이 가지고 나간 마다들은 고개만 숙이고 함께 온 맘며느리가 아버님 이이가 원체 고지시켜서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하며 200량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점천에서 유기점을 하는 둘째는 180량을 적어냈다. 안동서 소금 도매상을 하는 셋째는 300량을 예천에서 대부업을 하는 넷째는 150량을 적어냈다. 함창에서 농사를 짓는 세간도 가장 적게 받아 나간 막내는 1000량 시반어른 다섯시 상주 일곱을 앉혀놓고 허생원의 유언장을 집행했다. 광목자루 다섯 개를 넣고 먼저 마다들에게 하나를 건넸다. 마상주가 열어보니 2000량이 들어있었다. 감짝 놀랐다. 둘째 상주가 받은 자루엔 1800량 셋째는 3000량 넷째는 1500량 막내는 12000량이 들어있었다. 각자 적어낸 금액의 10배다. 딸년 둘은 물론 빈손이다. 성박 인왕산 자락엔 세칸 초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목숨을 이어간다. 이 빈천 오기엔 길가집 캣마루 앞에 짐솥을 걸어놓고 만두를 쪄서 파는 조그만 가게가 있다. 전엔 만두는 솥뚜껑 위에 얹어둔다. 만두소를 만들고 만두피를 빚고 손님에게 만두를 파는 일을 혼자서 다하는 만두가게 주인은 순덕 아지매다. 입동이 지나자 날씨가 싸늘해졌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어린 남매가 보따리를 들고 만두가게 앞을 지나다. 추위에 곱은 손을 솥뚜껑에 붙여 녹이고 가곤 한다. 어느 날 순덕 아지매가 푸옥에서 만두소와 피를 장만해 나왔더니 어린 남매는 떠나고 없고 얼핏 기억에 솥뚜껑 위에 만두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 남매가 가는 골목길을 따라올랐다. 고구랑 골목길을 오르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났다. 그 남매였다. 흐느 흐느끼며 울던 누나가 모기 맨소리로 말했다. 나는 도둑놈 동생을 둔 적 없다. 이제부터 나를 누나라 부르지 말아라. 예일곱 살쯤 되는 남동생 이 답했다. 누나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담 옆에 몸을 숨긴 순덕 아지매가 남매를 달랠까 하다가 더 무한해 할 것 같아 가게로 내려와 버렸다. 이튿날도 보따리를 든 남매가 골목을 내려와 만두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누나가 엽전 한잎을 퇴마루에 놓으며 중얼거렸다. 어제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외상으로 만두 한 개를 가지고 갔구먼요. 어느 날 저녁 낮을 보따리를 들고 올라가던 남매가 손을 안 녹이고 지나치길래 순덕 아지매가 불렀다. 얘들아 속이 터진 만두는 팔 수가 없으니 우리 셋이 먹자꾸나. 누나가 살짝 미소 지어보이며 고맙습니다만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래요 하고는 남동생 손을 끌고 올라가더니 얻어먹는 버릇들면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한다. 어린 동생을 달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찬바람에 실려 내려와 순덕 아지매 귀에 닿았다. 어느 날 보따리를 들고 내려가는 남매에게 물었다. 그 보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거냐? 누나 되는 여자아이는 땅만 보고 걸으며 할머니 심부름 가는 거예요. 내 말은 한마디뿐이다. 궁금해진 순덕 아지매는 이리저리 물어봐서 알아냈다. 얼마 전에 서천에서 거의 봉사에 가까운 할머니와 어린 남매 세 식구가 이리로 이사와 궁핍 속에 산다는 것 그래도 할머니 바느질 솜씨가 워낙 좋아 종로통 포목점에서 바느질 거리를 맡기면 어린 남매가 타박타박 걸어서 자하문을 지나 종로통 까지 바느질 보따리를 들고 오간다는 것 남매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듬해 어머니도 유복자인 동생을 낳다가 이승을 하직했다는 것이다. 응달진 인왕산 자락 빈천에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다. 남동생이 만두 하나를 훔친 그날 이후로 남매는 여전히 만두가게 앞을 오가지만 소뚜껑에 손을 녹이기는 고사하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간다. 너희 엄마 이름이 봉임이지? 신봉임 어느 날 순덕 아지매가 가게를 지나는 남매에게 묻자 깜짝 놀란 남매가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본다. 아이고 봉임이 아들딸을 이렇게 만나다니 천지신명님 고맙습니다. 남매를 껴안은 아지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 너희 엄마와 나는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였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너희 집은 잘 살아 인정 많은 너희 엄마는 우리 집에 쌀도 퍼 담아주고 콩도 한 자루씩 갖다주고 그날 이후 남매는 저녁 낮에 올라갈 때는 꼭 만두 가게에 들려 속 터진 만두를 먹고 순덕 아지매가 싸주는 만두를 들고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순덕 아지매는 환청에 가서 호적 불을 뒤져 남매의 죽은 어머니 이름이 신봉임 이라는 걸 알아냈고 만두를 빚을 때 몇 개는 아예 피를 찢어 놓았다. 찢어지게 가난한 초하상간 살림에 일곱 번이나 과거에 미끄러진 이처씨에게도 살 길은 있다. 이처씨 마누라 부쿠덱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자신은 사원을 굶어도 남편은 한 끼 안 거르고 있는 것 없는 것 차려 상을 올린다. 바느질감 바다 밤을 세우고도 남의 집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뼈가 부서져라 이래 살림을 꾸린다. 가을이 되면 친정으로 달려가 옳게 눈치 보며 목이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바리바리 이고 지고 온다. 이만큼만 해도 복덩어리인데 인물 또한 빼어나 사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처씨도 염치가 있는 선비다. 마누라 부쿠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쁜지 알고 있다. 어느 날 남의 집 가을거지를 도와주고 집에 온 부쿠덱이 부호께서 목욕하는 걸 이처씨가 문틈으로 보게 됐다. 아궁이 불꽃이 너울너울 춤추자 볼거벗은 부쿠덱의 몸이 비단 뱀처럼 꿈틀거렸다. 그날 밤 부쿠덱은 세 번이나 까무라쳤다. 부쿠덱이 이처씨 품에서 코맹맹히 소리를 했다. 서방님 소첩이 미쳤지요? 부인이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어. 부끄럽습니다. 꼭 과거에 급제 호강시켜줄 테니 참고 기다려주시오. 이처씨 팔베개는 부쿠덱 눈물에 젖었다. 평소 피곤했저러 이처씨 하는 대로 비몽사몽 간에 일을 치르다. 난 생처음 합환에 자릿함을 느낀 부쿠덱은 일을 해도 힘든 줄 몰랐다. 그 뿐인가. 영하다는 점쟁이를 한 장 터울로 찾았다. 이번 가을 알성시에는 자네 신랑이 5, 6월 갱녀처럼 쩍 붙을 거야. 정때를 받아든 부쿠덱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발길이 가벼웠다. 맞아. 이번이 여덟 번째지.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째 일어선다는 옛말도 있지. 알성시를 한 달 앞두고부터 이처씨는 아내와 살을 섞지 않았고 부쿠덱은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었다. 한양으로 올라간 이처씨가 보름만에 거지꼬리대에 내려왔다. 부쿠덱은 털썩 주저앉았다. 부쿠덱이 친정에 가서 곡식을 얻어온 날 이처씨는 싼 한 자루 메고 석수함으로 들어갔다. 암자에 묻혀 죽으라고 공부하던 이처씨는 겨울동안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눈사태가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보미와 바꾸미 길이 뚫렸을 때 집으로 내려온 이처씨는 그만 눈앞이 깜깜해졌다. 바람에 문은 열려있고 부쿠덱은 보이지 않았다. 동네 어기 주막에서 소문을 들었다. 최진사의 개차반 막내 아들이 부쿠덱을 괴찼다는 것이다. 밤새도록 술을 마신 이처씨는 감나무를 안은 채 가지 끝에 매달린 금웅따를 보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이튿날 이처씨는 초가 상간에 못질을 하고 석수함으로 올라갔다. 스님, 제 머리 좀 밀어 주십시오. 노스님이 이처씨를 지그시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한 번만 더 보고. 이처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벗짐을 메고 아홉 번째 한양으로 올라간 이처씨는 마침내 급제를 했다. 사모관대에 어사화를 꼽고 말을 타고 내려오던 이처씨가 동네 어기에 다다르자 온 동네 사람들이 진과 꽹과리를 두드렸다. 이처씨는 주막 앞에서 말고삐를 당겼다. 개차반 오입쟁이란 양귀비를 낚아챘더라도 실컷 데리고 놀면 버리는 법. 북후댁도 이제 주막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술을 따라주는 신세가 되었다. 부인, 물 한 잔 주시오. 북후댁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물그릇을 올렸다. 물그릇을 받은 이처씨 눈앞에 온갖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북후댁이 고생고생하던 장면. 둘이 땀범벅이 되어 합환하던 장면. 자신이 감나무를 잡고 통곡하던 장면에 이르러 이처씨는 사발을 기울여 물을 쏟았다. 땅바닥에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가. 정막 강산에 찬바람만 세차게 부는 깊은 밤. 앙상한 감나무 가지 끝에 걸린 금흥딸이 움질하더니 검은 그림자가 휙 스친다. 검은 옷에 검은 복면을 한 도둑이 대꼴 같은 표대감집 담 곁에 감나무 가지를 잡고 월담을 한 것이다. 도둑은 잽싼 몸놀림으로 별당 옆 연못에 숨어들었다. 물 빠진 연못 바닥은 흙먼지가 폴폴거리고 연잎도 말랍이 들어졌지만 사람 몸을 숨기기엔 부족함이 없다. 도둑이 엎드려 숨은 바로 그 앞에 치마를 걷어올린 휘멀건 엉덩이가 쏴 소피를 본다. 바로 그때 안채 쪽에서 펑펑 삽살게 짖는 소리가 났다. 도둑은 소피를 보는 여인의 뒤로 접근해 시퍼런 칼날을 목에 들이댔다. 하아! 여인은 너무 놀라 들이신 숨을 내뱉지 못했다. 곧이어 하인들이 손에 횃불과 장도를 들고 개를 앞세워 연못으로 들이닥쳤다. 여인이 벌떡 일어서 치마를 내리며 이놈들 무엇하는 짓이냐 호통하자 하인들은 아 아닙니다 하며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개주를 당기며 돌아섰다. 여인은 연못역 별당으로 들어갔다. 검은 도둑도 치마폭에 쌓여 함께 들어갔다. 아주 무례한 도둑이구나! 별당 아시는 손가락의 옷반지와 장롱 속의 금비녀를 꺼내 비단 보자기에 싸서 도둑 앞에 놓았다. 이걸 들고 얼른 달아나거라! 도둑은 보자기를 아시 치마 위에 던지며 나지막 하나 방이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도둑으로 봤다면 한참 잘못 본 것이다. 나는 천하의 악인 표 대감의 목을 배러왔다. 무슨 철천지 원수이길래? 표 대감은 살부지수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너는 누구냐? 표 대감 딸이냐? 아니요, 며느리요. 별당 아시는 더 이상 하대를 하지 않았다. 그 시간 사랑채에서 며느리보다 어린 첩씨를 끼고 자던 표 대감이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도둑이 없다면서 삽살개는 왜 저리 짓는고? 요즘 고양이들이 입 닥쳐! 별당은! 며느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면!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별당을 애호쌌다. 밖에서 행랑 아보미 아씨 하고 부르자 별당 아씨도 짐작했다. 아씨는 고쟁이 바람에 장옷을 걸친 채 방문을 열고 처마 끝까지 나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만약 도둑이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다면 아씨로서는 마루에서 팔짝 뛰어내리며 도둑이야 고함 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하인들은 그냥 돌아갔다. 아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도둑도 복면을 벗고 정중히 말했다. 부인 고맙소이다. 표대감과 이조씨는 서당 친구였다. 한양에서 벼슬하던 표대감이 십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옛 친구 이처씨 집을 찾았다. 이처씨 부인의 미세계 정신을 잃은 표대감은 며칠 후 삿도를 찾아갔다. 부자이면서도 뇌물을 바치지 않는 이처씨는 이미 삿도 눈밖에 나있던 터였다. 삿도가 가진 모함을 씌워 권장질하고 옥에 가더니 그의 겨울 이처씨는 옥사했다. 부인은 목을 맸다. 다섯 살 이처씨 아들은 삼촌이 없고 도망갔다. 표대감을 죽이려고 온 이 젊은 남자가 이처씨의 아들이다. 표대감을 뺏선 개차반 아들은 결혼 후에도 색주집을 돌아다니다. 복상사하고 아씨는 청상과부가 되어 이 별당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라 껴안았다. 살부지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의 고통이 끝납니다. 이처씨 아들은 봉이 튀기 전에 별당에서 나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사흘 후 별당 아씨는 표대감방 다락에서 금부치 은부치를 챙겨 나와 나루토에서 이처씨 아들을 만나선 어디론가 사라졌다. 막실댁은 시집간 지 3년 만에 애도 못 낳는 성녀라고 소방 맞고 쫓겨나와 친정에서 잠깐 눈칫밥을 먹다가 저작거리 뒷골목에 국밥집을 차렸다. 새벽역의 도살장에 가서 양지 사골대창 머리 고기를 함지박에 담아와 무 대파 썰어놓고 설설 끓여 뚝배기에 담아내면 장꾼들 노른꾼들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퍼먹고 갔다. 혼자서 장 파오고 국 끓이고 상 차리느라 술은 아예 팔지를 않았다. 바쁘기도 하려니와 술손들 주종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늦은 밤 설거지를 끝내고 방바닥에 돈주머니를 쏟아보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러나 밖에는 북풍한 소리 몰아쳐도 온종일 국 끓인 덕에 방은 설설 끓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집세 한 번 밀린 적 없고 도살장에 외상 한 푼 없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도끼 눈초리 안 받고 친정집 옳게 눈치 안 봐서 좋다. 막실댁은 손님이 없을 때 골목에 나가 끼어노는 아이들을 구경하는 게 낫이다.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를 보면 떼앗고 싶은 생각이 지민다. 어느 날엔가는 털컥 상상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오고 헛구역질을 하고 식초를 물에 타서 털컥털컥 마셔댔다. 아들을 낳으면 용백이라 이름 지어야지. 30년 세월이 30년 세월이 썬살같이 흘렀다. 막실댁도 늙고 병들었다. 함지박에 고기를 나를 수도 없고 무 대파시장도 볼 수 없게 돼 국밥집 문을 닫고는 노상 들어놓어 지냈다. 한 해 한 해 흐르자 정신도 오락가락해져 이웃 사람들이 가면 우리 아들 용백이가 날 데리러 올 거야 하고 헛소리를 해댔다. 이제 자기 먹을 밥도 못하게 된 막실댁을 이웃 아낙들이 번갈아와서 죽을 수 부양했다. 첫눈이 펄펄 쏟아지는 동지 딸 여리틀 헌칠한 남정내가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골목으로 들어서더니 막실댁 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 아들 용백이냐 네가 왔구나. 네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이튿날 40대 초반의 그 남정내는 말을 타고 막실댁은 하인둘이 끄는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갔다. 저작거리 사람들로선 도통용문을 몰랐지만 막판에 막실댁 팔자가 펴진 것만은 확실했다. 삼십수년 전 저작거리를 헤매던 열선오살 소년 천덕이는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남의 가게 시동도 하다가 엿장수가 된 혈혈단신 천덕꾸러기였다. 저작거리 애들은 눈을 뭉쳐 천덕이에게 팔매질을 해대고 천덕이에게 외상요술 먹은 지들은 푼돈 몇 푼이 아까워 오리발을 내밀고 여치게 하던 왈패들은 화풀이로 천덕이 여판을 거둬차기 일수였다. 봉지 딸 토끼꼬리 해가 숨고 어둠살이 깔렸다. 갑자기 시장끼가 동안 천덕이가 골목안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을 해치우건 트루룩 밀착문을 열고 냅다 뛰어 도망가는데 따라 나온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야 이놈아 천천히 가거라 빈판에 넘어질라. 저작거리 북쪽 끝 불 붙기 좋은 판자집 옆에 붙어 앉은 천덕이가 집 북대기에 불을 붙이려고 부시떨을 켜는데 국밥값도 안 내고 도망치는 놈에게 주인 아주머니가 한 마리 귀에 맴돌았다. 천천히 가거라 빈판에 넘어지라. 그날이 동지 딸 여리틀이었다. 삼십수년이 흘러 동지 딸 여리틀의 천덕이는 용뻬기가 됐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윤첨진은 불이 났다. 추수가 끝나고 동지 딸이 되면 재산이 쑥쑥 불어나야 하는데 근년에는 그 망할 할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보릿고개에 놓았던 장미살을 거두러 다니면 열의 아홉은 갚을 길이 없어 전답을 헐값에 넘기기 마련인데 요새는 할매가 대신 갚아줘. 전답 문서가 넘어오는 일이 없다. 아예 보릿고개 때부터 할매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도 많아졌다. 윤첨지의 재산 증식에 걸림돌이 되는 할매는 도대체 누구인가. 열두 살 먹은 손자 하나 빼면 핏줄이라고는 다 끊어졌지만 합강 포구에서 국수집을 키워 부자가 된 여장부다. 합강은 두강이 만나는 것이다. 동북강에서 내려온 적성댓목이 나루 옆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약초며 산채며 피륙도 바리바리 황포독배에 실려와 부려진다. 남강에서는 온갖 곡물이며 육이며 옥감을 배에 가득 싣고 온다. 그러니 합강 나루터는 장날이 따로 없다. 언제나 상인들로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나루터에서 올라오면 저작거리에 온갖 가게가 이어진다. 국밥집 노비아니 구이집 매운탕집 등등 질비에도 할미의 국수집만큼 손님이 많은 집은 없다. 할미의 국수집 식단은 철 따라 나오는 국수 한가지 뿐이다. 봄이면 막국수 하지가 되면 은어 삶은 물에다 면발을 얹은 건진 국수 삼복대는 콩국수 백로가 지나면 비빔국수 상강이 되면 메밀국수 장모가 신행원 마사위 대접하듯 할미의 국수 맛은 정성이다. 언제 먹어도 감칠 맛이 돈다. 할미는 후독해서 극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안 받고 포리 고개의 뺏거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콕식을 보내주기도 한다. 윤첨지에게는 할미가 눈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원수다. 윤첨지가 집사를 불러다 대책을 궁리한다. 왈패드를 시켜 할미의 국수집을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릴까요? 그보다는 하루에 몇 그릇씩이나 파는가? 소인이 며칠 지켜봤더니 적을 때가 300그릇 많을 땐 500그릇입니다. 보름 후 할미의 국수집 맞은편 항상 파리만 날리던 너비안이 구이집이 문을 닫고 목수들의 망치소리가 요란하더니 아짐의 국수집이 문을 열었다. 국수 한 그릇 값이 할미의 국수집 반값인 오전이었다. 할미는 혀를 차며 어디까지 가나 했지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합강 최고 값부인 윤첨지가 주인인 아짐의 국수집은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도 밀가루 값도 안되는 오전을 고수 했다. 할미의 국수집은 손님 발길이 뚝 끊겨 밀가루 반죽이 쉬어빠지기 일수였다. 여섯달을 채운 아짐의 국수집은 마침내 값을 올렸다. 15전 세배로 올린 것이다. 더 놀랄 일은 아짐의 국수집에 손님이 즐기는 커녕 기다리는 줄이 가게 밖을 빠져나와 백자나 이어진 것이다. 한달 후엔 20전 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손님은 미어 터졌다. 술집도 아닌데 이경까지 문을 열었다. 마침내 할미의 국수집은 문을 닫고 할미는 화병에 콧불까지 겹쳐 드러눕고 말았다. 할미의 또 하나 걱정거리는 열두살 먹은 손자 녀석이다. 핏줄 이라고는 그놈 하난데 호구한 날 서당을 빼먹고 저작거리에서 못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속을 썩이더니 이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다. 어느 날 저작거리가 시끄러워 손자 녀석이 무슨 사고라도 쳤는가 싶어 할미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봤더니 길 건너 아짐의 국수집에 사또의 진두지 위 아래 포졸들이 들이닥쳐 윤첨지를 포숭줄로 묶고 나오는데 더욱더 놀랄 일은 사또 옆에 손자 녀석이 붙어있는 것이다. 일은 이렇게 돌아갔다. 할미의 국수집이 문을 닫자 손자 녀석은 친구들과 함께 아짐의 국수집에 위장 취업을 했다. 이들은 장작을 날라다. 육수 가마솥 아궁이에 부를 떼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윤첨지가 새벽마다 허리병에 누런 물을 담아와 육수 가마솥에 부었다. 악동들은 몰래 윤첨지 내 집에 숨어들었다. 윤첨지는 뒷댓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건처를 밤새도록 끓이더니 바짝 졸아든 건처 고음물을 호리병에 담아 아짐의 국수집으로 가져왔다. 선자가 그 건처를 한움큼 훔쳐서 한약 재상에게 보였더니 말은 아편 줄기 였던 것이다. 풍천댁은 수심이 깊다. 꿈 많은 처녀 쪽엔 양반 대갓집 1등 주수로 별당에서 사군자를 치고 대감댁 둘째 아들에게 시집갈 땐 무사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지만 호강은 거기까지였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자 입떡도 하지 않는다고 시집 식구들이 의아해하는 눈초리를 보내더니만 2년이 지나자 모두가 싸늘해졌다. 신랑이라는 인간은 허구한 날 주색잡기에 빠져 신부방의 발길을 끄느니 풍천댁은 과부 아닌 과부가 되었다. 모란 향기가 코끝을 감돌고 나비도 산세도 짝짝이 노니는 걸 보고 나면 그날 밤은 바늘로 허벅지를 찔렀다. 신랑이 첩살림을 차리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자 풍천댁은 성녀 딱지를 붙이고 시집을 나와버렸다. 시집에서는 은근히 나가기를 기다렸고 친정에서는 시집 귀신이 되라 다그치니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로 갔다. 풍천댁은 청령포에 가서 흐르는 동강물을 보고 흙의 기지개를 켰다. 그러곤 소설 때문에 처마가 날아오르는 큰 귀화집을 한 채 사서 고국 요리집을 차렸다. 친정어머니한테 배운 음식 솜씨는 시골 사람들 입맛을 홀려놓았다. 마당 새에 참모를 셋이나 둬도 일손이 모자랐다. 풍천댁은 신바람이 났다. 양반이다 가문이다 치면 따위는 청령포 동강물에 뛰어보내버렸다. 그러나 몸에 뵌 품위는 잃지 않아 영월 도우들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영월에서 글께나 하는 선비들도 풍천댁 글에 밀렸다. 동지 딸 눈이 수북이 쌓이는 어느 날 밤 손님을 다 보내고 대문을 잠그는데 어디서 마셨는지 술이 거나하게 오른 박초씨가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신원서판이 빼어난 데다 풍류마저 넘치는 박초씨를 맘속에 담아두었던 터라. 풍천댁은 웃는 얼굴로 그를 맞아 안방에 손수 술상을 차렸다. 시를 주고받으며 술잔을 나누다가 풍천댁이 금침을 깔고 촛불을 껐다. 가슴에 털이 승승한 박초씨는 현란한 섬씨로 풍천댁을 얻고 뒤집고 비틀고 맺혔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남자 품에 안겨 여분지를 해대던 풍천댁은 세 번이나 언저랬다. 박초씨를 보내놓고 삭신이 녹아드는데도 흐뭇한 미소는 떠나지 않았다. 소문이 나도 그만. 한강에 뱉던 한자리 표가 나는 나는 성녀다. 잃어버린 세월 벌충하리라. 이튿날 풍천댁은 향나무 목신을 아궁이에 던져버렸다. 범물이 터졌다. 영월 한량치고 그녀와 합환을 하지 않으니 없고 영월을 들락거리는 거상치고 그녀와 잠자리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풍천댁이 헛구역질을 하더니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닌가. 한의원을 찾았더니 그녀는 성녀가 아니고 남편이 씨가 없다는 것이다. 풍천댁은 망연자실했다. 개어나서 그 이후엔 일체 치마를 벗지 않았다. 열 달 만에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귀덩이라 이름 지었다. 귀덩이 돌이 되었건만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 심란한 나날을 보내는데 하루는 사또가 육방 관속을 데리고 풍천댁 요리집을 찾았다. 요리를 맛있게 먹고 흡족한 사또가 자네 소원이 무엇인고 묻자 풍천댁은 기구한 팔자를 늘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아비를 찾아달라 하소연을 했다. 사또는 어렵지 않다며 큰 소리를 쳤다. 며칠 후 사또의 명으로 영월에서 한자락하는 다섯 한양이 풍천댁 요리집에 모였다. 귀덩이 태어나기 열달 전 풍천댁이 남자를 안방에 끌어들인 초창기 한달 동안 풍천댁과 잠자리를 한 이들은 박초시 이생원 백대인 김진사 그리고 허참봉이다. 사또는 풍천댁에게 어디 숨어 있으라 하더니 다섯 한양이 빙 둘러 앉은 방다운데 귀덩이를 놓으며 말했다. 혈육은 진암철과 같아 본능적으로 제 아비한테 붙는 법이요. 귀덩이 아무리 둘러봐도 어미가 보이지 않자 울면서 다섯 한양을 본체 만체 아장아장 문 밖으로 나가 처마 밑에서 신발을 정리하던 마당새에게 안겨 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이튿날부터 모두가 마당새를 주인 날이라 부르고 풍천댁은 그를 서방님이라 부르며 하늘처럼 받들었다. 노참봉은 만석근 부자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가는 폐악의 화신이다. 그의 악행은 끝이 없다. 장미살을 장미살을 놓아 남의 논밭을 빼앗는 것은 기본이고 반반한 소작인 마누라 겁탈하기 노은 한마지기 떼주고 남의 딸 사와서 노리개 삼기 고리를 놓았다가 남의 집 가로채기 한터에 그 넓은 들이 모두 노참봉 논밭이고 사이사이 박힌 백요의 세 칸 초가집은 하나같이 노참봉의 소작 농이다. 더 큰 문제는 노참봉 삼남매의 폐학질이 제 아비를 뺨친다는 것이다. 큰아들은 머리에 돌이 들어 있어 서당에도 다니지 않고 저작거리 왈패들과 어울려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다. 한터 사람들은 큰아들을 만나면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길 옆으로 비켜서지만 타관에서 온 장사치들은 못 모르고 쳐다봤다가 코피가 터지는 봉변을 당하기 일수다. 분을 못 참는 사람들은 고발을 하려고 관하에 가보지만 사또고 이방이고 포절까지 노참봉에 돈꾸러미를 안 먹은 사람이 없어 더 분통이 터지고 만다. 16살 둘째 아들은 큰아들과 다르다. 생긴 것도 말썩하고 머리도 영악스러워 벌써 초시에 합격한 후 과거 준비의 골몰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우리 둘째는 장원급제의 암행어사가 될 거야. 노참봉은 항상 큰 소리다. 둘째 아들도 피는 못 속여 잔인함이 몸에 배어있다가 가끔 겉으로 드러나면 피를 보고야 만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어느 날 새벽역 공부하러 일어난 둘째 아들이 발로 문짝을 쾅 차던 핵랑 핵랑 아범 개입느냐 소리치며 살을 애는 새벽 공기를 갈랐다. 콧불이 심하게 든 핵랑 아범이 문감방에서 기침을 쏟으며 나오자 다시 큰소리 내 방 한 번 만져봐 얼음 짱이야 핵랑 아범이 이경 때 군부를 지펴놓았는데 노참봉 막내딸이 밤늦게 다림질을 한다고 아궁이를 기저귀어 불이 꺼진 것이다. 핵랑 아범이 앞마당에 꿇어 앉자 둘째 아들이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부었다. 핵랑 아범의 하나뿐인 피부치인 열다섯 살 마당새가 뛰쳐나와 얼음 기둥이 된 아버지를 안고 핵랑 서 봉사한 호였다. 마당새는 짐승처럼 울부지지며 대문을 박차고 나가 눈밭을 깨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핵랑 아범의 시신은 거적대기로 말아서 비싼 눈밭에 묻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해는 뜨고 지고 세월은 흘러갔다. 4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날도 매소운 한파가 몰아닥쳤다. 한터 들판 끝자락 나지막이 솟아오른 봉우리에 횃불이 오르고 와 함성이 정막 강산을 찢었다. 동학군이 몰려온 것이다. 동학군이 대걸 같은 노참봉 집으로 들이닥쳤다. 안방 사랑방을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다. 눈눈한 젊은 대장이 쌀디줄을 밀치자 비밀 통로가 나왔다. 그 속에 횃불 하나를 던지니 노참봉을 필두로 온 식구가 줄줄이 나와 마당에 구로 앉았다. 비밀 통로를 어떻게 단박에 찾았지? 동학군 하나가 묻자 젊은 대장이 대답했다. 내가 팠으니까. 그는 4년 전에 울부지지며 사라졌던 행랑아범의 외아들 마당새였다. 마당새는 구로 앉은 노참봉 둘째 아들에게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부었다. 매서운 추위는 그의 몸을 얼음 덩어리로 만들고 줌의 공포는 그를 혼절시켰다. 쿵! 둘째 아들은 쓰러졌다. 노참봉의 목을 치려는 동학군에게 젊은 대장이 말했다. 칼을 거둬! 목을 치면 고통이 끝나! 동학군이 물러난 후 노참봉은 동학군과의 약속대로 소작인들로부터 빼앗은 땅문서를 모두 돌려주었다. 둘째 아들은 살았지만 머리를 다쳐 반편이 됐고 노참봉은 매일 밤 피를 한 요강씩 토해냈다. 가난한 선비 이처신은 동네 학동들 훈장 노르세 남의 제사에 지방을 써주고 초상집 비문도 써주며 입에 풀칠을 해왔다. 늘 쪼들리지만 부인과 단 두 식구라 먹고 사는 데는 큰 걱정 없지만 자나깨나 마음 쓰이는 게 시집 보낸 무남동료다. 부인이 딸 하나 낳고 단산을 하는 바람에 이처신은 어린 딸을 한시도 떼놓지 않고 업고 안고 다녔다. 사람들은 딸 때문에 공부에 소홀했다고 입방아를 찢지만 이처신의 끔찍한 딸 사랑은 말릴 도리가 없었다. 딸아이도 제 오미한테서는 전만 빨아먹고는 쪼르르 제 아비 품에 안기는 것이었다. 이처시 딸 서리는 자라면서 인물도 옷걸이였지만 머리가 영리하기 짝이 없어 다섯 살 때 천자문을 떼고 일곱 살 때 벌써 사서 상경에 몰입했다. 어디 그뿐인가 타고난 혀녀라 까막는 농사꾼 집에 불려가 편지를 써주고 동전 몇 잎을 받으면 주막에 가서 막걸리를 한 빨래를 빨래를 다하고 밥상 까지 차렸다. 열다섯 살이 되자 혼초가 세도했다. 이처시는 딸 시집 보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다. 그러던 차 좋은 혼초가 들어왔다. 삼십리박 대처의 부잣집 김진사네가 총원을 한 것이다. 사돈댈 김진사는 점잖은 양반이라 이초시네 형편을 알고 누님을 몰래 보내 이초시 부인에게 혼수비용을 전했다. 성대하게 혼례를 치르고 서리는 김진사 며느리가 되었다. 인물 좋고 싹싹하고 일자라고 시부모 잘 모시고 신랑을 하늘처럼 받드는 데다. 시집 번지 넉달도 안 돼 벌써 헛구역질을 해대니 김진사 내에는 보물을 얻었다고 며느리를 귀여워했다. 김진사는 입이 찢어지는데 문제는 삼십리박 초과 상간의 이초시다. 딸이 보고 싶어 허구한 날 눈물을 훔치던 이초시가 지난 가을 손수 깎아 말린 곶감 한 접을 포자기에 사들고 집을 나섰다. 여보 설이 다녀간지 한 달도 되지 않았잖아요. 눈이 펄펄 오는 날 가로막는 부인을 밀치고 똑바로 사돈댁으로 향했다. 김진사가 보선빨로 뛰쳐나와 이초시 두 손을 잡으며 반겼다. 술상을 두고 사돈끼리 마두앉아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돌아가고 육회 접시가 들어오고 노비안위가 차려지고 박백숙이 상에 올랐다. 김진사 김진사 이초시의 마음을 꿰뚫어 며느리를 이초시 옆에 앉혔다. 김진사의 며느리 자랑을 권주가 삼아 이초시는 마시고 먹었다. 호구한 날 시래기국에 보리밥만 먹던 이초시가 기름진 육식에 술이 과해 코가 떨어졌다가 일어나 보니 바지에 큰 것을 조금 쌓아버렸다. 낭패를 당한 것을 알았지만 워낙 술이 취해 바지를 벗어 둘둘 말아 문 밖에 내놓고 두루마기를 걸치고 또 잠이 들었다. 탁 우는 소리에 잠있게 뒷간에 갔다가 돌아오니 문 밖에 내놓았던 바지는 개가 물고 갔는지 없다. 이초시는 두리번 두리번 찾다가 어둠 속에서 빨랫줄에 걸린 바지 하나를 걸쳐 입었다. 어느새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초시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다가 36개 주랭랑을 놓을 요령으로 처마 밑에서 힘껏 뛰었는데 흠한 앞마당 잔설에 미끄러져 벌러덩 나자빠져 머리를 찍고 잠시 혼절했다. 빨랫줄에 걸렸던 안사돈의 고쟁이 사이로 이초시의 시커먼 물건이 나왔다. 사돈이 나오고 안사돈이 나오고 하인들이 나오고 사위와 딸도 나왔다. 이초시 딸이 달려와 제 아비를 안고 울면서 하는 말 아버지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셨잖아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제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사돈댁에서 큰 창피를 당해야 딸이 구박 안 받고 잘 산다는 그 점쟁이 말을 믿고 아들이 천석군 부자가 천석이라 이름 지어놓고 아비는 밭 한 퇴기 물려주지 않고 역병에 걸려 죽었다. 어미는 아들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바람에 쓸려갔다. 그 할머니마저 이승을 하직하자 혈혈단신 일곱 살 천석이는 지독한 고생길에 들어섰다.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도 하다가 저작거리에서 똥도 푸다가 집신 장수집에서 일도 하다가 열여섯 살이 되자 모숨으로 들어갔다. 삼년을 뼈가 부서져라 이라고 약속한 세경 나락 육식 가마를 받으려 하니 수전노 주인이 스무 가마밖에 주지 않았다. 울며 불며 별수를 다 써왔지만 허사였다. 관하에 발과하자 주인이 사또 앞에 펼쳐놓은 것은 종이쪼가래였다. 3년 전 한문으로 써놓은 종이에 손도장을 찍어라 해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찍었는데 그게 올가미가 됐다. 천석이는 주막에서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모든 걸 털어버리기로 했다. 그때까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비탈 밭대기 세마지기를 사려는데 주모가 묘한 제안을 했다. 지금 소금을 사놓으면 내년 봄 장 담그는 철에 값이 두 배가 된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넉 달 만에 소금값이 두 배로 뛴다요? 천석이가 눈을 껌뽕이며 묻자 주모가 빙긋 웃으며 하는 말 우리 우리 친정 오라버니 우리 친정 우리 친정 오라버니가 서해안 염전이 지난여름 죽을 수 없다네. 장마가 하도 길어서 김장소금은 소금장수가 쌓아놓은 걸로 충당이 됐지만 내년 봄장 담글 때는 난리가 날 거요. 손님이 모두 자리를 뜬 늦은 밤 주마감빵에서 술상을 가운데 두고 새끼 넘치는 주모와 어리숙한 천석이는 소금 장사할 국리로 이마를 맞댔다. 소금을 사다가 곶간에 바리바리 쌓을 필요도 없어. 물표만 허리춤에 차고 있으면 돈벼락을 맞는 거요. 그날 밤 열아홉 살 천석이가 할까 말까 망설이자 서른이 갓놈은 육덕 푸짐한 주모는 호롱 불을 끄고 천석이 목을 두팔로 감았다. 생존 처음 맡아보는 여인의 살냄새에 천석이는 그만 정신이 혼망해졌다. 펄펄 끓는 젊음이 농익은 요염 속에 빠져 녹아버렸다. 그날 밤 다섯 차례나 주막이 흔들렸다. 천석이는 이튿날 덕스럽게 생긴 주모의 오라버니에게 전대를 풀어주고 소금 오식 감아 물표를 받았다. 천석이는 주막 한방을 차지하고 주모의 기둥 서방이 됐다. 어깨가 떡 벌어진 천석이는 밤마다 허느끼는 주모의 품에 파묻혀 살았다. 둘 다 그짓도 실증이 날 즈음 장당근은 철이 오고 소금 물표는 휴지 조각이 됐다. 정월 보름날 온다던 오라버니는 안 오고 자신은 소금 칠식 가마를 샀다며 한숨을 쉬는 주모를 족칠 수도 없었다. 천석이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장사가 안된다며 주모는 천석이 등을 때밀었다. 이놈의 세상은 나를 못잡아먹어 안달이구나. 천석이는 주막을 나와 귀싼 소나무에 목을 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은 눈밭에 누웠고 스님이 내려다보며 에이 못난 놈하고 혀를 끌끌 찼다. 스님을 따라 허실함으로 갔다. 스님은 그림을 그리는 화승이었다. 작년 봄이었네. 두루미 한 마리가 개구리를 쭈아 막 삼키려는데 발버둥 치던 개구리가 빨로 두루미 목을 쬐었어. 그러곤 살아나 도망쳤지. 화승은 그 그림을 천석이에게 주었다. 그래.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개구리처럼. 천석이는 스님에게 큰절을 하고 그 그림을 접어 기름종이에 싸 품에 넣고 하산했다. 이를 꽉 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석근스님과 민진사는 곡차 친구다. 암자에서 나올 때 암자로 들어갈 때 석근스님은 어김없이 민진사 집에 들러 술잔을 따르며 고담 줄론을 나누고 시를 짓고 사군자를 쳤다. 허우대가 혼칠한 진사는 천석군 부자의 경국지색 부인을 도 세상에 부러울 게 없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자식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석근스님이 부러워 죽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민진사 어른을 가장 팔자 좋은 분이라 하는데 민진사가 한숨을 길게 토하며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란 말 못 들어봤소. 석근 스님이 컬컬 웃으며 그건 배부른 부자들이 쫄쫄 굶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지요. 술자리가 파해 암자로 올라가는 석근 스님 눈에는 비단 치마에 가려졌어도 선명한 민진사 부인의 수밀도 엉덩이 곡선이 아름 아름 민진사 그 양반 무자식이 상팔 자란 소리도 못 들어봤나 곡간 꽉 찼지 문전 옥답이 한눈 가득 하지 밤이면 수밀도 부인을 깨안지 실증나면 저작거리에 살림 차린 첩집에 가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산해진미를 먹지 아이고 같은 남자로 태어나 내 꼴이 이게 뭔가 돼질놈의 나무하미타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민진사 부인이 대를 잇겠다고 백일 기도를 시작한 것은 석근스님이 홀로 있는 청고감 이었다 민진사가 부인의 등을 떠밀어 청고감 으로 보냈다 영검하게도 부인은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석근스님은 두 번 다시 민진사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있고 얼마 후 민진사가 아파 들어누웠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어느 날 민진사네 시동이 석근스님을 모시러 왔다 1년여 만에 본 민진사는 반쪽이 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석근스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집을 부탁하오 그것이 유언이 되었다 3년 후 팔상을 할 때 매살 난 상주는 의조됐고 청고감 석근스님은 머리를 길러 상투를 틀었다 민진사는 백골이 진터가 됐고 그의 사랑방에 상투를 올리고 정자관을 쓴 석근이 정자했다 석근은 밤마다 그렇게도 그리던 수밀도 부인을 안았다 4살 난 아들은 갈수록 석근을 닮아갔다 석근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봤다 어느 날 어느 날 밤 부인과 합환을 하고 보라떨어졌는데 꿈에 민진사가 석근스님 곡차 한잔 합시다 하며 호리병을 들고 나타나 석근은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어느 날은 곡간 키와장이 깨져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어 곡식이 반은 썩고 나락은 싹이 났다 문전 옥담물고 싸움으로 노참봉과 멱살집이도 했다 천연두에 걸린 아들이 얼굴을 긁을까봐 두 손을 묶고 보름이나 곁을 지키며 잠을 못잤더니 몸살이나 자신이 들어누었다 부인 돈을 떼먹고 야만도조한 저작거리 새우젓 장수를 잡으러 삼십리나 따라갔지만 결국 헛걸음했다 안동포를 사두면 크게 오를 것이란 토목점 화생원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쫄땅 망하기도 했다 열일곱 살 참모가 마당 새하고 눈이 맞아 도망을 친 후에야 다락 속 전대가 없어진 걸 알았다 부인이 뜨거운 물을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어 밤이면 사랑방에서 복수공방 신세가 되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건만 크게 알터니 소아마비가 되어 일어나지도 못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3년이 흘렀다 민진사의 말이 떠올랐다 천고감 지붕엔 깨진 귀와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고 종마루는 서고 여기저기 내려앉았고 문풍지는 사가서 바람에 날아갔다 문에 박아 놓았던 녹슨 대못을 뽑는 사람은 석근순입니다 정자관 비단 마고자 다 벗어 던지고 비파랜 가사장삼에 머리를 박박 밀었다 앞마당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매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대감이 죽부인을 안고 낮잠에 빠져들었다 언덕 너머 잔치집에 다녀와 등목을 하고 안동포 헛바지 저거리만 걸친 채 술에 취해 땀에 취해 코를 골았다 그때 언연이가 대감나리가 깰세라 고양이 걸음을 걷다가 소스라쳐 주저앉았다 기다란 뱀 한 마리가 평상에 올라 조대감 바지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하인들이 우물려들고 안방만인도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꼬리가 바지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행랑 아봄이 말했다 칠점사야 칠점사는 몸집이 큰 맹독성 뱀이다 어떤 하인은 시퍼런 낯을 들고 오고 친모는 인두를 들고 오고 마당새는 지게 받침대를 들고 왔지만 누구 하나 어떻게 손쓸지 몰라 쩔쩔 메고 있었다 서늘한 촉감에 조대감도 잠이 깼다 나으리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 대감은 윗몸만 일으킨 채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 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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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봄의 7살 난 아들이 평상을 둘러싼 어른들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니 개구리 한 마리를 조대감 바지까랑이 속으로 던져 넣었다 둘러싼 사람들이 오오 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발짝 뛰어나오고 7.4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재빠르게 따라 나왔다 조대감이 목숨을 건졌다 너무 놀라서 우왕청심환을 먹고 사원을 누웠던 조대감이 정신을 차려 행랑 아봄 부자를 불렀다 일찍이 상처하고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조대감 집에 들어와 문간체를 지키며 집산으로 또하는 행랑 아봄이 아들 내벽과 함께 조대감 앞에 꿇어 앉았다 자네 아들은 내 목숨을 건진 생명의 은인이네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미련한 소인을 충용하여 모든 걸 맡기시니 제 소원은 대감 나으리 실망하시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것뿐입니다 어허 지나친 겸양은 미덕이 아닐세 조대감은 혀를 자며 물었다 내 이름이 내벽이라 했겠다 네 그러하옵니다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너도 소원이 없느냐 있습니다 무엇인고 서당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조대감은 삼대덕자 손자를 불렀다 열살목은 주효가 들어왔다 이 시간부터 너희 둘은 형제다 레벽이 일곱 살이고 주효가 열 살이니 당연히 레벽이 동생이고 주효는 형이다 이튿날부터 두 형제는 나란히 서당에 갔다 똑같이 비단 바지저고리를 입고 똑같이 꼬신을 신고 조대감 손자 주효는 레벽이를 할아버지 목숨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라며 친동생처럼 맡겼고 레벽은 주효를 닦듯이 형님으로 모셨다 서당에서도 두 형제의 실력은 뛰어났다 레벽이 이날 이때껏 시간 날 때마다 서당으로 달려가 문 밖에서 익힌 글이 방안의 학동들보다 못하지 않았다 레벽이가 머리도 영특한 데다 공부에 대한 여래가 대단해 서당원장은 혀를 내두르는 한편 마음은 허탈했다 어느 날 훈장을 만난 조대감이 두 형제의 뛰어난 시력을 듣고 환하게 웃을 적에 훈장이 말했다 레벽이는 노비의 자식이라 과거도 못 볼 텐데 조대감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 행랑 아범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문중에 반대를 무릅쓰고 레벽을 손자로 입적시켜 족보에 올렸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 흘렀다 어느 날 골똘히 생각해 장긴 임금이 곁에 있는 좌승지에게 말했다 인재가 없어 인재가 좌승지 초야에 묻힌 훌륭한 인재가 없는가 덕이 있고 신원서판이 뛰어나지만 과거만 보러 가면 머릿속이 텅 비어 물숫자도 기억이 안 나 지금은 고향에서 그저 문객으로 좌승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이 껄껄 웃었다 임금은 그를 불러올려 태재학 자리에 앉혔다 좌승지는 내벽이고 태재학은 주요다 나무꾼 총각 만보기가 장터에서 한지게 가득한 나무쯤을 지게작대기로 고아놓고 그 옆에 앉았는데 비단 치마에 검은 장옷을 걸친 고운 안학내가 물었다 얼마요? 참나무라 한지게의 오전입니다요 한지게만 살 것이 아니라 뒷껴 처마 밑을 가득 채우려니 애누리 좀 해주시구려 그렇다면 아궁이에 넣기 좋게 톱질 도끼질을 해서 처마 밑에 쌓는 것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만보기는 지게를 지고 안학내를 따라갔다 양지발은 산자락 아래 외따로 떨어진 기와집이었다 이튿날부터 만보기는 심리나 떨어진 집에서 참나무를 지고 와서 안학내 집 뒷껏에 부려놓고 굴뚝에 발을 정자를 써나갔다 서른 지게를 부려놓으니 산떡이다 모두 석자짜리라 통으로 반을 잘라 한자 다섯이 길이로 만들고는 도끼로 패서 두쪽 내적으로 나눠 처마 밑에 차곡차곡 쌓았다 만보기는 일을 마치고 심리길을 걸어 집으로 갔다가 이튿날 아침 일찍 겐장을 바른 점심 보따리를 들고 왔다 정월 하순이라 아직도 살얼음이 오는 날씨지만 장작을 패면 땀이나 윗저고리를 벗고 도끼질을 하는데 집주인 아낙네가 살며시 뒤끼 들어왔다 아낙네와 만보기는 서로 놀랐다 만보기 눈에 비친 아낙네는 서른을 갓 넘겼을까 상당히 젊은데다 화사한 기품이 서린 미인이었다 아낙네 눈에 비친 만보기는 우람한 근육이 도끼질을 할 때마다 꿈틀거려 숨이 막혔다 총각 일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하세요 밥값 반값은 안 받을 테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만보기는 이튿날부터 이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만보기가 아낙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몸종을 하나 데리고 사는 홀몸이라는 것과 가끔 남자들이 이 집에서 자고 간다는 사실이다 집에서 자고 장작 패러일 찍었을 때 갓을 눌러 쓴 남정래가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나가는 걸 두 번이나 봤다 각각 다른 사람이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박백숙 저녁을 얻어먹고 자려는데 빈상을 가지러 온 몸종이 구호 목간통에 가서 씻으세요 한다 안 그래도 땀으로 진득거리는 몸이라 따뜻한 물에 개운하게 씻었다 몸을 닦고 자려는데 아낙네가 속이 비치는 호치마만 걸치고 술상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따라주는 술만 받아 마시던 만복이는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제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낙네가 호롱불을 껐다 그날 밤 다섯 차례나 땀을 아친 만복이는 이튿날 장작 패는 걸 포기하고 종일 잠만 잤다 밤만 되면 아낙네는 만복이 방을 찾고 만복이는 코피를 쏟으며 육봉을 휘두르고 낮이면 쉬엄쉬엄 장작을 뱉다 밤일이 떠름해질 때 장작 패는 일덕 끝이 났다 만복이가 털썩 주저앉을 일이 벌어졌다 한 지게에 오전식 서른 지게면 열 단량인데 아낙네가 내놓은 건 단량뿐이다 열량이 모자라는구먼요 실은 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빈손으로 보내기 못해서 단량 주는 거요 만복이가 어이없어 입만 벌리고 있자 아낙네가 하는 말 내 하룻밤 해웃값이 얼마인지나 아시오? 며칠 후 두 사람은 사또 앞에 섰다 사또가 아낙네에게 물었다 해웃값이 도대체 얼마냐? 샌네 이진사와 합판을 하고 두냥을 받았었죠 이진사에게 물어보면 알 겁니다요 그게 언제인가? 샌네가 그 집으로 이사온 첫 해였으니 5년 전입니다요 그때까지 잠잡고 있던 만복이가 고개를 들고 소매 속에 차고 있던 토시 두 짝을 빼내더니 이것은 겉은 수달털이요 속은 비단으로 만든 최상급 토시로 값이 무료연량입니다요 소인은 이것을 두 푼에 샀습니다요 모두가 어리둥절해졌는데 만복이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 토시는 5년 된 중고품입니다요 인원팔뚝 전원팔뚝 들어갔다 빠졌다 하니 안간 비단은 누더기가 되었고 겉의 수달털은 이리 비비고 저리 비벼 털이 다 빠졌습니다요 사꺼도 육방관석도 배꼽이 빠지고 동원은 뒤집어졌다 안학래는 새빨개진 얼굴을 감추느라 주저앉아 치마를 뒤집어썼다 열량을 더 받은 만복이는 휘파람을 불면서 주막으로 향했다 어떤 사람은 기나긴 엄동설안이 물러나고 남풍이 불어와 새 생명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이 가장 좋은 계절이라 하고 혹자는 햇살이 대지에 내리쬐다가 목구름이 자르륵자르륵 쏟아부으면 하루가 다르게 만물이 쑥쑥 자라는 여름이 계절에 으뜸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후덥지근한 산복을 밀어내고 상큼한 바람이 불어 오국백과를 추수하는 가을이 최고라 하지만 박서방은 겨울이 가장 좋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으로 달려갈 일 없지 비가 안와도 비가 포부어도 걱정할 일 없지 곡간에 곡식은 가득 찼지 땀에 젖은 옷 입을 필요 없이 비단 마고자에 뒷짐을 지고 어슬렁 주막집이나 오가는 낙을 겨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박서방에게 겨울의 참맛은 또 있다 농사철인 봄 여름 가을엔 저녁 숟갈 넣으면 쓰러져 코를 골기 바쁘지만 겨울철엔 동네 사람들과 주막에서 술 한잔 걸치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와 뜨뜻한 안방에서 허롱불을 끄고 마누라 옷걸음을 풀고 고쟁이를 벗기니 박서방은 그 맛을 최고의 덕목으로 친다 그런데 이 마누라가 박서방의 뜨거운 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사타구니의 자물통을 찾는지 허벅지를 꼭꼭 오므리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옷걸음을 풀고 말고가 아니라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것이다 이유는 있다 며칠 전 집에 오니 마누라가 얼굴은 뽀얗고 머리는 윤기가 흘렀다 박물장수에게 쌀을 퍼주고 박가붐과 봉백기름을 산 것이다 박서방은 서방 허락도 없이 쌀을 축낸 마누라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경배 앞에 있는 박가붐과 봉백기름을 낚아채 뒷간에 초박아 버렸다 그 이후로 마누라는 토라져 박서방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다 성질 같아서는 귀사대기라도 후려갈겨 덮치고 싶지만 홀례전에 장인과 맺은 약조가 걸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색시에게 손찌검하지 않기로 각서를 썼고 혼수로 문전옥닭 세마지기도 받았다 성질 더러운 처남들도 겁이 났다 금쪽같은 겨울날은 자꾸 지나 입춘이 됐다 술이 불쾌해져 늦은 밤 집에 들어온 박서방이 이불을 똘똘 말아 벽을 보고 누운 마누라에게 말을 걸었다 임자의 옥문은 임자가 나한테 시집은 날부터 나의 것인데 어찌하요 꼭꼭 닫아서 임자가 끼고 있는 거야 마누라는 앙칼지게 달려들었다 내 몸에 달린 게 내 것이지 어째서 당신 거야 밤새도록 싸우다 이튿날 이튿날 두 사람은 동원으로 가 사또 앞에 섰다 옥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사또에게 청을 올리자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남편 박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혼인이란 암묵적으로 색시의 옥문을 서방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날 이때껏 본인의 소유로 본인이 써왔으니 본인이 쓰고 싶을 땐 어느 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누라가 어이가 없다는 듯 흥 콕방귀를 끼고 나서 말했다 현명하신 사또 나으리께서 바른 판결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게 내 것이지 어째서 서방의 것입니까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서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끝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사또가 판결을 내렸다 벽에 쥐가 들락날락 거리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이 벽에 있다고 벽 구멍이라 하는가 아니다 비록 구멍은 벽에 달려 있어도 쥐 구멍이라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그 구멍이 어디 붙어있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에 박서방 마누라는 꼼짝 못하고 의기양양한 박서방 귀를 따라 나섰다 만물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박서방이 말했다 가장 좋은 박가분과 동백기름 그리고 꽃신도 한켤레 주시오 고려 말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외구가 배를 타고 건너와 우리나라 이 고울 저 고울을 약탈하며 괴롭혔다 외구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우리 조정에서는 군대를 파견해 그들을 제압하려 했으나 번번이 패전만 거듭했다 설상 가상 아키바츠라는 걸출한 일본 장수가 1380년 외구를 이끌고 우리나라의 상륙 파죽 기세로 북진하고 있었다 고려 군사가 지리산 자락 운봉에 진을 치고 몰려오던 외구를 막아섰다 고려 장수인 전라경상도 순찰사가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사업만 붙었다 하면 지레 겁을 먹고 불뿔이 흩어지는 고려 군사들이 이번엔 전과 달랐다 광대뼈가 힘차게 쏟아오른 전라경상도 순찰사가 맨 앞에 서서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고함쳤다 아키바츠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올라오느냐 외구 장수 아키바츠가 푸하하 크게 웃고 나서 입만 놀리지 말고 칼을 빼들어라 이놈 하는데 그 목소리도 우렁차 운봉꼴을 꽉 채웠다 그때 고려 장수 전라경상도 순찰사가 화살 두 개를 빼들고 하나는 입에 물고 하나는 시위에 걸어당겼다 입에 물었던 화살도 번개처럼 날아갔다 간발에 시차를 두고 하늘을 가른 두 개의 화살 중 앞선 화살이 아키바츠의 투무를 뒤로 저치자 뒤따라온 화살이 아키바츠의 이마에 박혔다 외장이 고꾸라지자 외구들은 뒤돌아 도망치기 바빴다 매복해 있던 고려군사가 허둥대는 외구들의 목을 치니 운봉 골짜기가 붉게 물들었다 바로 황산대첩이다 108백중의 신공 전라경상도 순찰사는 이성계였다 이성계의 승전보는 황산대첩뿐이 아니다 홍건적을 물리치고 여진족을 격파하고 원나라 군대도 대파 이성계의 무공은 끝없이 이어졌다 호약해진 고려조정의 문무관들이 이성계에게 줄을 댔다 어느 날 이성계는 생시같은 꿈을 꾸었다 사냥 한 마리가 그 앞에 나타났다 이성계가 두 다리를 박차면서 사냥을 덮치려 하니 사냥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이성계가 땀범벅이 되어 달려가 마침내 사냥을 잡아보니 두 뿔과 꼬리가 떨어져 나간 채 몸뚱아리만 안고 있었다 꿈이 하도 이상해 이성계는 날이 밝자마자 무학대사를 찾아가 해몽을 정했다 무학대사가 꿈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돼 당부했다 시 아무한테도 그 꿈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양자에서 두 뿔과 꼬리를 떼면 임금 왕자가 되는 것이다 각장수 임서방은 호랍이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포리꼭에 걱정없이 조신한 마누라와 덕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두고 살갑게 살았는데 그 마누라가 둘째 애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임서방은 장사도 접은 채 세 살베기 아들을 둘러 얻고 핏덩어리 둘째 딸아이는 포대기에 사앉고 이 집 저 집 강 건너 남의 동네까지 다니면서 젖떡량 하는 게 일이 됐다 3년을 그렇게 살다가 매파할미 중매로 과부와 재혼을 하게 됐다 과부는 딸 셋을 데리고 들어왔다 식구가 일곱으로 늘어나자 쌀떡이 쑥쑥 줄고 달아 없어지는 신발도 불감당이라 임서방은 거의 4년 만에 갓장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임서방이 만들어 놓은 갓을 싸들고 외장을 떠돌자 자나깨나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새 마누라가 임서방 아이 둘을 구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 마누라는 임서방이 집에서 갓을 만들 때에는 제가 낳은 새끼인 양 임서방의 남매를 보듬어 줬다 그러나 임서방이 집을 나서기만 하면 온갖 학대를 다했다 매질에다 밥 굶기기 일수였어 어린 남매는 개 밥그릇에 보리살도 주워먹고 남의 집 채반에 얹어놓은 누룽지도 훔쳐먹었다 어린 남매가 배고파서 이 집 저 집 몰래 들어가 닥치는 대로 훔쳐먹으니 동네에서도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손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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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아이들 원하기니 지켜 그만 동네의 이 물단지가 됐다 두 남매는 거지 꼬래 보집난 머리엔 새집이 들어설 판이었다 이에 반해 재배에서 난 또래의 딸 셋은 잘 먹여서 토실토실 살어른 얼굴에 비단옷을 입혀놓으니 하나같이 재잘난 줄 알고 갓짱수 남매를 종부리듯이 부려먹었다 한두 해가 지나자 새엄마라는 여자는 얌전한 갓짱수 임서방의 눈치를 보는 것도 집어치웠다 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들을 빼서 내동뱅이 친 격이다 외장을 돌다가 열흘만에 보름만에 돌아오면 임서방은 불쌍한 두 남매를 껴안고 함께 울기일수였다 덕순은 자기 집 머슴 꼴이고 덕순이는 자기 집 하녀가 된 셈이다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외고스님이 동자승들을 거느리고 폰왕사에서 내려오다가 마당에서 자기 시보다 더 긴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는 덕수를 보고선 걸음을 멈추더니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게 아닌가 큰절 폰왕사의 조실로 있는 외고스님으로 말하자면 한양의 대감들도 내려와 찾아뵙는 당대의 큰 스님이다 몇 년 만에 민가로 내려온 외고스님이 거지같은 열 살 아이에게 큰절을 하다니 장차 정승 자리에 오르실 큰 인물 이오니 부디 자중자에 하시옵소서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고 개머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덕수에게 큰절을 세 번이나 올린 노스님은 뒷걸음질로 물러나 바람처럼 사라졌고 덕수는 도끼자로를 놓지도 않은 채 어리 빠졌다 이튿날부터 덕수의 팔자가 싹 바뀌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비단옷을 입은 채 개모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갔다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훈장님은 보선발로 내려와 덕수를 안고 서당 안으로 모셨다 학동들도 눈치가 빨라 덕수를 상전 떠받들듯이 대했다 훗날 정승에 친구가 대고픈 것이다 큰 스님의 절을 받기 며칠 전만 해도 덕수를 거지 취급하던 동네 사람들도 열 살 꼬맹이 덕수에게 잘 보이려고 야단이 났다 소문을 들은 고울사또도 개여시다 유가다 호두를 한 고리짝 가져와서 덕수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렇게 일년이 지났을 무렵 군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다 정승이 될 아이라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쳐야 하거늘 덕수는 여태 천자문 하나 못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훈장님은 속으로 큰 인물은 대기만성한다지 여겼다 나중에 정승이 된다는 덕수는 그렇게 호강하고 누이 동생도 덩달아 잘살기를 10년 덕수는 어깨가 떡 벌어진 20살 청년이 되었다 문제는 또래 학동들은 사서 상경에 매달리고 조시에 합격한 아이도 있는데 정승이 될 덕수는 아직도 사자서왕 명심보감에 붙잡혀 있었다 어느 봄날 덕수는 산속을 걸어걸어 번항사를 찾아가 조실뢰고 스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물어봤다 스님 스님 소인은 소인은 언제 과거에 붙어 언제 정승이 됩니까? 스님이 호탕하게 걸걸 웃고 나서 말했다 지난 10년간 지난 10년간 내가 악독한 개모의 학대에서 벗어나 정승처럼 호강한 게 늙음하게 진짜 정승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야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설날에서 정월 대보름까지 농사꾼들에게는 팔자가 늘어진 황금 기간이다 박서방은 매일 술이다 정월 열이틀엔 이서방 집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다가 고개 넘어 이웃동네 오서방 집에 갔어 또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짧은 애가 떨어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며칠 남지 않은 좋은 날이 아까워 낄낄 웃으며 술 타령이 한창이었다 아부지 그때 문 밖에서 코암치는 목소리에 박서방 술잔이 올라가다 땅 멈췄다 열두 살 목은 박서방의 마다들이다 와 방문을 열고 박서방이 켰고 구라진 소리를 뱉었다 오메가 얼라를 나아 심더 아들이가 딸이 딸입니다 그 그까지 딸 낳고서 수술판을 깨 깨다니 부풀어오른 달빛에 박서방은 마지못해 아들 뒤를 따라 고개를 넘었다 아들 녀석의 홀면소리가 이어졌다 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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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가고 바로 오메 산통이 이어져 한나절이 지나서야 얼라를 나아 심더 오메 죽는 줄 알았어여 내는 하루종일 아부지 찾아다녀 심더 니 오메 얼라났는데 내가 지키고 있음은 빼다 박는 수라도 생긴다더냐 동네 부녀자들이 박서방 내 집을 들락날락하며 막실댁 산호조리를 도와주다가 하나같이 모두 일을 박박 갈았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 동산에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르자 어른들은 한낮부터 유슬 놀다가 질폰하게 술판을 버리고 아이들은 쥐불놀이 하느라 정신이 팔렸다 그런데 부녀자들은 모두 소복을 입고 600년 묵은 회나무 당산목 아래 모였다 이 집 저 집에서 장만해온 재물이 당산목 재단에 비좁게 가득 찼다 동네 분역의 계주이자 동네 시험이 운산떼기 재단 앞에 꿇어앉자 모두가 그녀 뒤로 꿇어앉았다 운산떼기 두 손을 싹싹 빌며 천지신명 삼신알미님 미천한 중생 핏줄을 이어 자손만대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니 그때 쟁반같은 보름달을 등지고 새하얀 치마저고리에 비단천으로 양손을 감싼 삼신알미가 사뿐히 하늘에서 내려와 당산목 가지에 앉았다 운산떼기 삼신알미에게 저를 세 번 올리고 읊조렸다 삼신알미님 제 말 좀 들어보소 사흘 전 열이틀에 삼신알미 점지 덕으로 막실떼기 딸아이를 낳았는데 그 상꼬가 어떠할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회나무 가지에 앉았던 삼신알미가 물총새처럼 날아 내려와 재물을 한 치마 싸가지고 휙 다시 날아올라 앉았다 그러고선 다리를 까닥이면서 떡과 약밥을 오물오물 씹으며 키득키득 웃었다 이불 속에서 합한할 때는 좋았지 그러자 막실떼기 타고 나섰다 삼신알미님 합한할 때 저 혼자 좋았습니까 어째 얼라 나을 때 그 극심한 고통은 여자 혼자만 감당해야 합니까 한나절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돌 구를 때 남편이란 작자는 시시덕거리며 친구들과 술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씨를 받아 헛구역질에 점점 자라는 태아를 뱃속에 넣고 힘들게 열 달을 나다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출산 고통까지 삼신알미님 통축하옵소서 모든 부녀자들이 들고 일어나자 삼신알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다 이제 출산의 고통은 남편들에게 넘기겠노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은 삼신알미는 실컷 꾸중만 듣고 출산 고통을 남편에게 지우는 것을 취소했다 그 한 달 동안 윤초시 며느리가 해산할 때 백일기도 들어갔던 영엄사 주지승이 법당에서 떼굴떼굴 불렀고 민진산의 행랑아범 마누라가 출산할 때 민진산은 극심한 고통에 바지저고리가 다 젖었다 초참봉 며느리가 삼대 독자 낳을 때 마당새는 사타구니를 잡고 팔딱팔딱 뛰다가 기절을 했다는 맹초신은 참으로 볼품없다 오척단신에 눈은 단축구멍이여 납작한 컷등엔 살짝 곰보자구까지 찍혔다 그런 물골에 비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학식은 대제학 못지않다 특히 그 어렵다는 주역에 관한한 조선천지에서 맹초신을 따를 사람이 없었다 맹초신은 팔도강산의 서원이나 서당을 찾아다니며 주역을 강의해주고 몇 푼의 돈을 받거나 살 대빡을 받아서 노자로 쓰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떠돌이 신세가 몸에 배웠다 맹초시가 가진 것이라고는 당나귀 한필과 고삐를 잡는 종 허서방이 전부다 그런데 이 종 녀석이 걸물이다 맹초시보다 세 살 아래이지만 호우대가 멀쑥하고 언변이 좋다 수안도 뛰어나 맹초시 시름을 덜어주는 데는 안성 맞춥니다 맹초시도 사람은 좋아 나으리 행세를 하지 않고 코피 잡는 종 허서방을 친구처럼 대했다 허서방은 농담도 잘하고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아는 것이 많아 맹초시에게 신세한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공이 술을 좋아해 주막에라도 들르면 겸상에 닭배기잔을 주거니 받거니 밤 깊어가는 줄 몰랐다 그날도 주막객방에서 하룻밤을 무고갈 요량으로 맹초시와 허서방은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이는데 설거지를 마친 주모가 머리를 매만지며 다가왔다 나도 술 한잔 주시오 주모가 탱탱한 엉덩이를 평상 머리에 뒤밀었다 벌써부터 눈웃음을 치더니 기어코 합석을 했다 당연히 맹초시 옆이 아니라 허서방 옆에 착 달라붙었다 이내 닭배기가 몇순배 벌었다 그러자 주모가 술을 얻어 마셨으니 셋내가 안주하나 대접하리다 하더니 금세 부엌에서 닭볶음을 한 뚝배기 들고 왔다 잠시 후 허서방이 소피를 보러 뒤뜰 토란밭으로 가자 주모가 쪼르르 따라와 코맹맹이 소리를 낸다 초시 어른이 잠들거든 안방으로 오시오 허서방이 폭포수 같은 오줌바를 뻗치며 한선으로 주모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술판이 끝났을 때는 이경이 다 되었다 객방에 들어온 허서방은 초시 어른 주무시지 말고 연처 한 대 태우고 계세요 하고선 안방으로 들어갔다 주모는 벌써 옷걸음을 풀고 있었다 주모 초시 어른은 내 상전이오 상전을 제쳐두고 내가 먼저 주모와 합방을 할 수는 없는 일이오 먼저 초시 어른과 주모가 눈을 크게 뜬 채 옷깃을 여미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렇다면 소인도 허서방이 일어서려 하자 몸이 달아오른 주모가 알아서 하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허서방이 객방으로 건너와 말한다 초시 어른 냉수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맹초시가 허허 웃으며 안방으로 건너갔다 맹초시가 그렇게 개꼬를 풀고 나자 주모는 부엌에 가서 뒷물을 했다 뒤이어 허서방이 안방으로 들어가 밤은 깊어 상경까지 걸쭉하게 주모를 죽여줬다 다음 날 봄볕이 내려앉은 들길을 허서방은 고삐를 잡고 맹초시는 당나귀를 타고 까닭까닭 양반천 청계서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맹초시가 느닷없이 감기에 걸려서 목이 부었는데 설을 풀어야 하니 앞이 깜깜하네 그러자 허서방이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초시 어른 강의를 하도 들어서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청계서원 앞들 당나귀 등에서 내린 사람은 곽 조인 두루마기를 잇고 갓을 쓴 풍채 좋은 허서방이여 곧비를 잡으니는 조끼 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맹초시였다 서원을 가득 채운 양반들 앞에서 허서방의 강의가 시작됐다 쥐역이 나오기 전에도 하나라떼의 연산역 상나라떼의 귀장역이라는 역소가 있었는데 허서방이 낭낭한 목소리로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청산유수처럼 강의를 이어나가자 양반 선비들은 쥐죽은 듯이 경청했다 강의가 끝나자 요란한 박수 속에 평소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늙은 선비 하나가 일어서더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게는 몇 가지 뜻이 있다던데 서원 방구석에 앉아있던 마부는 하얗게 질렸는데 강산은 담대했다 내가 목감기에 걸려서 그런 질문의 답은 고삐 잡는 종이 하겠소이다 맹초시가 얼른 뛰어나가며 대답했다 예 요게는 세 가지 뜻이 있습지요 이간 변역 분력 민국이 여섯 살 때 아버지 박소방이 이승을 하직했다 민국은 장날이면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가서 깨어시며 강경을 사먹던 일이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아버지 등이 엎여 외갓집에 가고 목마타고 원두막에도 갔었지 민국이는 날마다 아버지 묘소에 가서 흐느꼈다 동지섯달 추움날엔 아버지 무덤을 덮어주겠다며 이불을 들고 나서다가 어미와 부둥켜안고 눈물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민국어미는 남편이 죽자 평소 하지 않던 농사일에 매달려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해 봄날 모짜리를 내야 할 그 바쁜 철에 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털컥 몸져누웠다 민국인에는 이듬해 보릿고개의 논을 팔았고 야금야금 밭도 팔았다 그러자 민국어미한테 호되게 당하고 발길을 끊었던 매파가 다시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미가 열 살 된 민국이를 앉혀놓고 말했다 너만 너만 없었다면 나는 벌써 목을 매 니 아버지한테 갔을 텐데 그래서 민국어미가 재치로 들어간 집은 점잖은 선비 이처신에다 3년 전에 아내를 앞세운 뒤 무자식 호라비로 지내다가 과부인 민국어미를 재치로 맞아들인 것이다 이처신은 인품이 온화하고 입이 무거운 양반이었다 민국어미를 따뜻하게 대하고 민국에게도 항상 미소를 보냈다 민국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글 공부가 쑥쑥 늘었다 하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어머니를 호강시켜주고 자신을 비단은 입혀서 서당에 보내주는 이처씨를 향해 아버지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이처씨와 한자리에 앉는 것도 꼬리고 눈이 마주치는 것도 피했다 민국이는 자기 방문을 걸어잠그고 글 읽기에 몰두했다 사설을 떼고 상경에 들어가자 훈장님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 민국에게 어느 날 어미가 하늘이 무너지는 말을 전했다 오늘부터 너는 박민국이 아니라 이민국이다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민국으로는 과거를 볼 수 없다 민국이는 밤새 울었다 이튿날 서당에 도가지 않은 채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아버지 묘소에 찾아가 절을 올린 뒤 통곡했다 아버지 나는 박민국입니다 정승이 된다 한들 이민국은 아닙니다 다음날 이초씨가 출타한 터물타 민국이는 사랑방 다락에 들어가 많은 돈을 훔쳐 가출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나절 초라한 행색에 민국이가 나타났다 두루마기에는 대꾹물이 흐르고 가슨 찢어졌으며 집시는 해져 새끼로 봉염했다 어느새 훌쩍 청년이 된 아들을 안고 눈물을 쏟는 어미를 부축해 안방에 들어온 민국이는 두루마기를 풀고 허리 춤에 찬 중근 쇠부치를 보여줬다 마폐였다 내가 내 아들 민국이가 장원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되었단 말이냐 잔치판이 벌어졌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민국이 서당 친구들도 찾아왔다 밤중에 닭을 열두 마리나 잡고 술독이 바닥났다 금음다리 감나무 가지에 걸린 새벽 모두가 술에 떨어져 이방 저방 코 오는 소리만 요란한데 민국은 담보쯤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길을 걷다가 담보쯤이 너무 무거워 고갯마루에서 풀어보니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있었다 3년 후 사모관대에 어사화를 꽂은 민국이가 말을 타고 내려왔다 어미는 소복을 입은 채 덤덤하게 금이 환영한 아들을 맞았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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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외면하던 이초씨가 돌아가셨다 내가 가짜 마페를 차고 왔을 때 이초씨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잔치를 베풀어줬고 내 담보쯤에 엽전 꾸러미도 몰래 넣어두었다 민국이는 이초씨 묘소에 어사화를 꽂고 엎드려 통곡했다 아버님 이민국이 진짜로 장원급제에서 돌아왔습니다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울리며 끝없이 이어졌다 이초씨와 한진사는 중마고우다 어릴 적부터 같은 서당에 다니며 둘도 없는 단짝이 돼 말다툼 한 번 없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다 어른이 돼서도 두 사람의 우정은 관포지교에 못지않았다 장가를 가서 이초씨는 아들 둘을 두고 한진사는 아들 하나 딸 셋을 두었다 어느 날 이초씨는 하인을 보내 강 건노사는 한진사를 불렀다 한진사가 이초씨 내 하인에게 물었다 붉은 매화가 피었더냐 한진사는 겨운에 잘 익은 감노주를 하인의 손에 들려 외나무 다리를 건넜다 이초씨 별채 앞에 서있는 고매나무에 홍매화 꽃망울이 톡톡 터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사랑방에 마주앉아 문을 활짝 열고 달빛을 담뿍 머금은 홍매를 바라보며 홍매가 내뿜는 암향을 해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술잔을 주고받았다 홍매가 홍매가 피었을 때 이초씨의 감노주 술안주는 어육이 아니고 오동통 살이 오른 코들빼기 초장 묻힙니다 이들은 상경이 가깝도록 술을 마시다가 이초씨 마다들과 한진사의 둘째 딸을 5년 후 바로 그날 홍매가 폈을 때 홀레를 올리기로 약조했다 그러고선 두 친구는 일찌감치 서로 사돈이라고 불렀다 5년이 후딱 흘러 이초씨 마다들과 한진사 둘째 딸은 홍매화 나무 아래서 홀레를 치렀다 그러나 호사다 말하던가 그해의 여름 세신앙은 열병에 걸려 약 한첩을 다 마시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했다 한진사의 둘째 딸은 졸지의 청상과부가 되어 결체에 갇힌 몸이 되었다 그렇게 삼년상을 치르고 상복을 태웠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그해에도 어김없이 홍매가 피고 달빛은 내려앉았으며 홍매의 그욱한 향기는 집안을 감돌아 이조씨의 코끝을 스쳤다 밤은 기포 상경인데 이조씨는 심란함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암양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다 그런데 청상과부 며느리가 거쳐하는 별당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말소리도 들렸다 이철씨는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들창 밑에 다다랐다 서방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치마를 벗고 이철씨는 머리가 쭈뼛 뻗쳤고 소름이 두두둑 솟아올랐다 발더듬을 해서 한쪽 눈을 들창 구멍에 맞췄다 청상과부 며느리가 벽에 죽은 남편의 화상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속치마만 걸친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튿날 이철씨는 강을 건너 한진사 댁에 갔다 술상을 놓고 마주앉아 천장만 바라보던 이철씨가 정막을 깼다 자네 딸을 데려가게 무슨 소린가 내 딸은 자네 집 귀신이 된 건데 내 딸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말인가 잘못한 건 없네 그냥 데려가게 우리의 우정 사돈 관계가 다 깨져도 좋단 말인가 그래도 데려가게 이철씨는 문전옥답 스무 마지기를 팔아서 떠나는 며느리에 보따리에 놓어줬다 추나 추덩 또 몇 년이 흘렀다 맏아들이 죽은 후 담배여행을 삼갔던 이철씨는 울적한 마음도 달랠 겸 서남사 홍매화를 맞이하기 위해 남덕길로 들어섰다 양지발은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담밖으로 새빨간 매화가지 각보든 주막집에 들렀다 술꾼들과 주모가 왁자지껄 술판을 버리고 있던 안방문이 열리더니 다시 닫혔다 잠시 후 하녀가 나와 주막집 마당에서 홍매에 넋이 빠져있는 이철씨를 객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문을 열면 바로 홍매 화가지가 문지방에 닿을 듯한 방이다 이 홍매나무는 춘추가 얼마나 되었는고 하녀가 대답하길 동네 동네 박서방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철씨가 고갯마루에서 버선을 신어봤더니 발에 딱 맞았다 앞뒤집에 사는 덕파리와 재기는 둘도 없는 불알 친구다 그러나 두 녀석의 노는 꼴은 영 땀 반이다 덕파리는 우직하고 느릿느릿한데 반해 재기는 영악스럽고 약 삭 빠르다 어느 날 두 녀석은 저작거리로 놀러 나갔다 그런데 재기가 똥이 마려워 길가 풀숲으로 들어간 사이 천천히 길을 걷던 덕파리에 두 눈이 왕방울 만해졌다 길의 엽전이 점점이 떨어진 것이다 어느 부자 첨지가 말을 타고 가면서 전대가 풀어진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모두 열여 양이나 되었다 덕파리는 그대로 길가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때 풀숲에서 나온 재기가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물었다 덕파리 왈 돈을 흘린 사람이 틀림없이 되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야 해 얼마나 줬는데 열여섯냥 벌이의 눈을 떠 약초꾼이 되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하소를 캐고 두충이며 음양곽을 채취해 약재상에 내다 팔아 받은 돈을 반반씩 나눠 가졌다 어느 날 서로 저만치 떨어져 약초를 찾던 중 재기가 눈이 휘둥그려졌다 겨우 내 낙엽 속에 웅크리고 있던 산삼이 삐죽이 올라온 것이다 지난해 자랐던 쭉경이엔 아직도 새빨간 열매가 달려있었다 재기의 가슴은 쿵쾅쿵쾅 방망이지를 쳤다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면 골짜기가 쩌롱쩌롱 울리도록 신밧다를 외쳐야 하는데 영악스러운 재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서 서른걸음쯤 내려오다가 약초자루를 안고 넘어져 깨굴때굴 구르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쳤다 재기야 재기야 정신 차려 인마 턱파리가 달려와 개울에 처박혀 정신을 잃은 재기를 흔들어 깨웠다 턱파리는 약초자루를 메고 발목이 삔 재기를 부축해 산에서 내려왔다 이튿날 아침 덕파리가 재기 집을 찾아갔으나 재기는 없었다 재기 어머니에게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 퉁명스럽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날 저녁 낮절부터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재기가 간밤 꿈에 나타난 산신영이 가르쳐준 대로 산에 올라 백년생 산삼을 열두 뿌리나 캤다는 것이다 재기네 부자는 바위에서 이끼를 뜯어 산삼을 덮고 젖은 광목으로 정성껏 싸서 다래끼에 담아 저작거리에 있는 약재상으로 갔다 약재상이 산삼을 풀어보더니 감탄해 손을 떨었다 내 생전에 수많은 산삼을 봤지만 이렇게 큰 산삼은 처음 보네 약재상은 시동을 보내 의원을 모셔왔다 흰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의원도 산삼 열두 뿌리를 보더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재기부자는 부둥켜 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대를 이어 내려오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감격에 어깨까지 들썩이며 흐느꼈다 속병을 앓는 권참사가 달려오고 퇴병을 앓는 천석군 부자 황참봉이 하인의 등에 엎여왔다 새로 첩을 얻은 홍진사도 달려왔다 산삼 값은 천정 부지로 뛰었다 마침내 논 서른 요섬 마지기를 주겠다는 황참봉에게 낙찰되었다 논문서를 재기 아버지에게 넘기고 산삼 다래기를 받은 황참봉은 퀭한 눈으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감격에 겨워 말했다 우선생으로 한 뿌리 먹어야겠소 의원이 젖은 광목을 풀고 잎기에 쌓인 산삼 한 뿌리를 꺼내다가 뒤로 나자빠졌다 잎은 시들고 산삼 뿌리는 푸석푸석 썩어서 떨어진 것이다 방금까지 노란 산삼 새싹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길게 뻗은 산삼 뿌리도 싱싱했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논문서를 도로 빼앗긴 재기부자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몽천댁은 동네의 보물덩어리다 시부모 살아생전에는 얼마나 잘 모셨는지 단원날 고을원임으로부터 효부상으로 비단 세피를 받기도 했다 또 동네 동네 일이라면 집안 살림을 접어두고라도 앞장섰다 핏줄도 아닌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딱하다며 죽을 쏘 나르고 가마 솟에 물을 한 솟 대워 목욕시키는 것은 다반사다 동네로 들어오는 외나무 다리가 흔들린다고 남편과 둘이서 온종일 말뚝을 박는가 하면 남의 집 길 용사인 새벽부터 밤 늦도록 제 집 큰일처럼 척척 일을 처리했다 그뿐 아니라 일 잘하면 박색이라는데 몽천댁은 채용사가 봤다면 궁궐로 이끌려갈 만큼 천하일색이었다 남편 박서방도 마음씨가 묻어난 데다 육척장신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호우대가 멀쩡했다 또 힘이 장사라 시름판에서 황소 몇 마리를 집으로 몰고 오기도 했다 둘은 금실도 좋아 박서방은 장날마다 몽천댁을 데리고 장에 갔다 가는 길에 보는 눈이 없으면 솔티고개에서 몽천댁을 업고 가기도 했다 진달래가 온산을 붉게 물들인 어느 봄날 몽천댁을 업고 솔밭길을 걷던 박서방이 피가 썰렸는지 길을 벗어나 진달래꽃 속에서 몽천댁을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렸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꿈속처럼 복을 쓰고 살던 몽천댁이 큰일을 당했다 산나무를 뜯으러 산에 올랐다가 바위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소식을 듣고 달려간 박서방이 마누라를 둘러 얻고 내려와 찬물을 깨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몽천댁은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깨어날 줄 몰랐다 이로 인해 박서방 내 집에는 그늘이 짙게 그리워졌다 박서방 내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조상깊 분위기였다 대처에 나가서 이 의원을 불러오고 저 의원을 불러와도 도대체 백약이 무효했다 몽천댁은 그저 자는 듯이 숨만 세근세근 쉬었다 동네 안악내들이 박서방 집에 제1처럼 모여들었다 조참봉 내 늙은 마님은 몽천댁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몽천댁에 코를 잡고 꿀물을 입에 넣으니 캐캐 꼬리며 조금씩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긴 하나 먹는 것은 크게 전부였다 석 달이 지나자 몽천댁은 고챙이로 변했고 박서방은 한숨만 토하며 주막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런데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4살 난 아들 녀석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제 어미와 입맞춤을 하며 씻고 있던 밥을 넣어주자 삼킨 것이다 흰죽을 입에 넣어줘도 토하기만 하던 몽천댁이 내 살베기 아들이 오물오물 씹어준 밥은 먹는 것이었다 방안에 한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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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내쉬던 늙은 논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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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나와 박서방만 아는 거야. 그리고 꼭 다짐받을 일은 몽촌댁이 박서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자네는 박서방과의 관계를 딱 끊는 거야. 알았지? 예, 마님. 그로부터 열 달 만에 이와댁의 극락도 끝이 났다. 몽촌댁이 깨어난 것이다. 닭발을 마친 노스님이 절로 돌아가다가 고갯마루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눈알에 펼쳐진 괴상한 풍경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두자 높이도 안 되는 초라한 봉분 앞에서 삐쩍 마른 젊은이가 허리에 찬 수건을 펼쳐 몸가를 꺼내고 있었다. 젊은이는 그곳을 놓고 큰조를 세 번 하더니 묘 앞에 불썩 쓰러져 어깨를 들썩였다. 그러더니 곧 너무나 섣게 울었다. 구곡 간장이 끊어질 듯 젊은이의 통곡 소리는 쉼없이 이어졌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으악! 노스님은 깜짝 놀라서 엉덩 방아를 쬐었다. 수건 위에 놓인 제사 음식이라는 게 달랑 손가락 한마디였기 때문이다. 노스님의 놀란 고함 소리에 엎드려 울던 젊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손을 광목조가리로 칭칭 감은 걸 보니 제사 음식 손가락은 바로 그 젊은이 것이었다. 여보게, 무슨 연희로 손가락을 끊어놓고 절을 하며 산천도 따라 울도록 그렇게 통곡하는가? 입될 생각을 않던 젊은이가 한참 후 긴 한숨을 토했다. 그러고선 이십여 년 전으로 돌아가 얘기를 시작했다. 젊은이의 이름은 오준. 살림살이가 토실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서당에 가면 오늘 훈장님이 하품을 몇 번 하실까? 알아맞힌 사람이 판돈을 싹쓸이 하기. 자, 일전씩 걸어. 그렇다. 오준은 뭐든지 내 길을 걸었다. 열 대여섯 살부터는 동네 주막집 노름판에 끼기 시작했다. 골패에 관한 한 오준을 따라잡을 노름꾼이 없었다. 그는 돈을 따면 목에 힘을 잔뜩 주고선 친구들을 기생집으로 유학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러다가 대처로 진출했는데 큰 노름판도 별것 아니었다. 그의 골패 솜씨는 신출 귀몰에 노름판을 싹쓸이했다. 세 번을 연달아 노름판을 쓸어버린 오준은 판을 키우자고 제의했다. 노름꾼들은 마지못해 따라왔다. 그런데 그날 애군이 끼었는지 오준은 왕창 깨졌다. 논 다섯 마지기 판 돈을 들고 다시 대처의 노름판으로 달려갔다. 그 돈을 이틀 만에 홀라당 날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문전옥답을 팔았다. 그렇지만 그것도 며칠 새 다 날려버렸다. 마누라 앞에서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작뒤의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 어느 날 똥통에 빠진 꿈을 꾼 오준은 마누라의 금비녀를 훔쳐서 대처의 노름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똥꿈 약발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는 자신과 단판하며 다시는 노름에 빠지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하나 더 잘라 강물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용 꿈을 꾸자 급전을 마련해 또 대처 노름판으로 달려갔으나 허사였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한양으로 재물포로 평양으로 떠돌아다니다. 5년 만에 귀양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을 만날까봐 뒷산에 숨어있다가 어둠살이 내린 후 집에 갔다. 집은 폐가로 변했고 마누라는 진직에 도망가 버렸다. 연로한 어머니 혼자 호롱불 아래서 삽바느질을 하고 계셨다. 그날 밤 오준은 장롱 속에 돈을 훔쳐 노름판으로 달려갔다. 3년 후 집에 다시 돌아오니 어머니는 이승을 하직했다. 그래서 왼손 엄지와 검지 단 두 개 남은 손가락 중 검지를 작두로 잘라 어머니 산소에 올렸다는 것이다. 오준이 말을 마치며 스님에게 손을 펴 보이는데 왼손 엄지 하나 빼고선 아홉 개가 없었다. 오준은 그날 스님을 따라 절로 들어가 삭발을 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불심 깊은 부잣집 마님이 금동초때 한상을 불전에 바쳤다. 이를 본 오준은 가슴이 마구 뛰었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스님이 오준에게 관서를 쪼개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마음이 콩밭에 가있던 오준은 손 도끼로 관서를 쪼개다가 그만 하나 남은 왼손 엄지를 찢고 말았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현덕 부인은 우아한 기품이 향기처럼 온몸에서 우러난다. 말이 별로 없지만 언제나 자상한 미소를 띄고 있다. 이날이 때껏 하인과 하녀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매운 질책 한 번 하지 않고 이웃들과 말다툼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남편 우진사에게도 말대꾸 한 번 하지 않았다. 시간 날 때면 여덟 폭병풍에 둘러싸여 사군자를 치는 게 현덕 부인의 낙이다. 남편 우진사도 점자는 선비다. 우진사는 현덕 부인을 외경하지만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었다. 늦은 밤 사랑방에서 글을 읽다가 살며시 앞마당을 건너 혹기침을 하며 안방에 들어가 촛불을 끄고 현덕 부인의 옷걸음을 풀면 그때부터 부인은 얼어붙는다. 홀례를 올린 지 10년이 지났건만 현덕 부인은 첫날 밤처럼 목석이다. 속치마를 벗기고 고쟁이를 내려도 경직된 채 싸늘하게 눈을 감고 똑바로 누운 자세 그대로다. 우진사가 가쁜 숨을 토해내도 현덕 부인의 숨소리는 잠자는 듯 고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덕 부인이 날벼락을 맞았다. 부쩍 외박이 잦던 우진사가 현덕 부인을 앉혀놓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부인, 내가 둘째 부인을 얻어 저작거리에 살림을 차렸소. 부인은 이해해 주리라 믿소. 현덕 부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떨어뜨리더니 급기야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다. 우진사도 벼룩을 흘러 입을 떼었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 부인이 애처로웠다. 부인, 미안하오. 우진사는 허리춤에서 복간 열쇠를 풀어 부인의 치마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씨앗을 얻은 우진사는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는 저작거리 기생집에서 우진사가 새로운 기생의 머리를 얹어주고 살림을 차렸다는 것이다. 상심한 현덕 부인은 들어누웠다. 그러나 달폭가량 지나자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겉모습도 달라졌다. 새빨간 치마 끈에 복간 열쇠들을 주렁주렁 달아 걸음을 뗄 때마다 철그렁철그렁 소리가 났다. 현덕 부인은 곡간을 열고 쌀을 두 마리나 포내 시루떡을 쪄서 하인과 하녀들이 배불리 먹도록 했다. 보릿고개에 동네 어느 집의 쌀떡이 비었다 하면 서슴없이 곡식자로를 보냈고 동양원 거지에게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또 초파일에 와물산 암자를 찾았다가 조그만 절간 기둥이 서고 기울어지고 비가 센다는 젊은 스님의 하소연을 듣고 선뜻 개축공사 비용을 부담했다. 불당과 요사체 한 칸만 붙어있는 그 암자는 원래 노스님이 홀로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강포에 쌓인 아이 하나를 키워 그 아이가 19살이 되었을 때 노스님이 입적하자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여섯 달 공사 끝에 단청을 끝내던 날 현덕 부인은 백일 기도에 들어갔다. 백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현덕 부인의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지고 화사한 미소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와물산 암자에서 백일 기도를 하는 동안 현덕 부인은 두 가지 사실을 터득했다. 첫째는 곶간에서 인신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힘도 나온다는 것. 둘째는 곶간 덕에 음량의 이치를 깨달았다. 남편이 왜 씨앗을 얻어 딴 살림을 차렸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해질역에 길 가던 젊은 선비가 두 넓은 사대부 집을 찾아 들었었다. 현덕 부인은 융숭하게 주안상을 올리고 사랑방에 이부자리도 보아놨다. 그리고 밤은 기포 상경일제 호쩍삼에 호치마만 걸친 현덕 부인이 사랑방으로 스며들어 현란한 요분질로 선비의 갯고를 풀어주었다. 이튿날 아침 떠날 때엔 담보쯤에 두툼한 노자똥까지 찔러줬다. 이따금 와불산 암자승도 한밤중에 데려왔다. 곶간 열쇠는 너무나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였다. 현덕 부인은 우진사가 집에 들어오지 말고 오래오래 씨앗을 데리고 살라며 보약까지 지어 보냈다. 젊은 나이의 예문관에 들어가 왕의 총애를 받던 유일문이 어느 날 슬픈 정가를 받았다. 한평생 자신을 키우는데 가진 정성을 바친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것. 왕의 윤호를 받아 곧장 말을 타고 강원도 영월로 향했다. 자꾸 눈물이 흘러 산천이 물속에 잠긴 듯 어른거렸다. 어려서부터 외가에서 자란 유일문은 부모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하다. 서당에 들어가 사자소학을 배울 무렵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리워 외할머니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다. 얼굴을 치마폭에 묶고 한참을 우신 외할머니는 내가 세 살 때 엄마는 열병에 걸려 죽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 이때껏 소식조차 없다고 대답했다. 설깨설깨 우는 외할머니를 본 유일문은 이후 두 번 다시 부모님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상념에 젖어 엿새만에 영월에 당도해 외할머니를 보니 몸만 쓰러진 게 아니라 말문도 거의 막혀 있었다. 피골이 상접해 눈앞에 저승사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외할머니는 유일문에 손을 잡더니 가냘프게 입을 떼었고 손자는 귀를 바짝 갖다댔다. 내 아버지가 경상도 봉화춘향 땅 만만 서석 보봉 중턱 바빠 바위굴에 사살고 있으니. 외할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유일문은 오일장을 치르고 백두대관을 따라 경북 봉화로 내려갔다. 마침내 열이틀 만에 춘향 땅에 발을 디뎠다. 지나가는 노인 한 사람을 붙잡고 이곳에 만석봉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을 주막집으로 데려가 막걸리잔을 올리며 그곳에 바위굴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그 바위굴에는 귀신이 살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다면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면 닥실마을 사는 심만이 각 노인을 만나보라고 알려줬다. 그러나 춘향에서 닥실마을을 가려면 만석봉 반대 방향으로 꼬박 하루길이었다. 유일문은 조정으로 돌아가는 날이 지체될 것 같다. 말잡이 하인을 데리고 복바로 만석봉으로 향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바위굴을 찾았다. 풍남으로 짠 육중한 입구 문을 열고 횃불을 발쳐 안으로 들어가자. 조촐한 세간 옆에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었다. 획 이불을 젖히자 이를 수가 앙상한 백골이 반듯하게 누워있었다. 목탁을 안고 목엔 108염주가 걸려있었다. 유일문은 동굴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쌓고서 백골을 얹어 불을 붙였고 한 줌으로 변한 재를 가지고 내려오다 내 성천에 뿌려버렸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유일문은 날이 저물어 닥실마을에서 머물기로 했다. 주막에서 술을 기울이다가 불현듯 심마니 강노인이 떠올랐다. 하인이 찾아와 주막집에서 마주한 강노인은 그간 외할머니가 감췄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걷지도 못하고 폴폴 기어다니던 유일문이 어느 날 등잠풀을 건드려 집안이 화마에 휩싸였다. 사랑방에 있던 유진사가 급하게 아들 일문을 구한 뒤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 고꾸로 누워있던 부인을 안고 나왔다. 하지만 부인은 심한 화상으로 죽고 말았다. 유진사도 벌겋게 단인두로 얼굴을 지진 듯 한쪽 눈은 실명되고 나머지 눈도 단축구멍처럼 녹아버렸다. 콧잔등은 없어지고 구멍만 두 개 남았으며 입은 턱 밑으로 내려앉아 귀신처럼 변했다. 유진사는 그 길로 세상을 등지고 바위동굴 속에서 혼자 살았다. 그때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심한이 강노인이었다. 아드님이 잘하는데 그런 모습에 아버지는 방해된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강노인이 길게 한숨을 토하며 말을 이었다. 불을 무서워해 겨울에도 불을 지피지 않았고 아궁이도 만들지 않은 채 생식으로 한평생을 살았지요. 작년 가을 죽기 전에 제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이 찾아올 때까지 장사를 치르지 말라고 바위굴 뒤 양지바른 곳에 맷자리를 받았으니 내일 장사 치르러 가십시다. 벌써 화장한 것도 모른 채 말을 전하는 강노인 앞에서 유일무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말았다. 지화자 지화자 좋다 녹음방창에 새우름 좋고 지화자 기생 일곱이 뽑아내는 가락에 단어 분위기는 한껏 부풀어 올랐다. 가림마을에 멍석을 깔고 사또와 육방관석 고울 유지들은 술잔 돌리기에 여념이 없고 드넓은 아랑천 모래밭은 이골조골 열아운 마을에서 모인 남녀노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천변의 회나무 그넷줄은 노랑조골이 분홍치마를 매달아 올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시름판의 함성은 천지를 비움들었다. 기나긴 오월 햇살이 비스듬히 누울 즈음 시름판도 결판이 났고 그네도 여왕이 탄생했다. 오메골 오첨지의 셋째 딸 추나는 올해도 그네 여왕이 되어 사또로부터 비단 세필을 받았다. 그런데 추나의 가슴이 방망이 질친 건 비단 세필 때문이 아니었다. 황서등에 올라탄 시름장사가 추나에게 한쪽 눈을 감으며 찡긋 눈웃음을 보냈기 때문이다. 고울 단어잔치가 파하자 이골조골 사람들이 아랑천 모래볼판을 빠져나가느라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때 수리치떡장수 아지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추나에게 다가오더니 고기고기 접은 한지 한 장을 앞섭 가운데 찔러 넣어주며 배시시 웃었다. 비단 세필은 친구들이 안고 추나는 쪽지를 꺼내 있다가 얼굴이 홍땅 물어 변했다. 낭자, 낭자가 그네 타는 모습은 선녀가 하늘에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소. 소인은 한눈에 반했소이다. 내일 밤 운한골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겠소. 낭자가 올 때까지 천년만년 기다리겠소. 황소장사가... 아까 찡긋 눈웃음을 보내던 그 장사야. 추나는 온몸이 불타올랐다. 추나는 저작거리를 지나며 포목점에 들러 상으로 탄 비단 세필 가운데 한필을 팔아서 동네 친구들에게 밥값은 한 통씩을 사서 안겼다. 또 너비안 이집에 들러 고기를 실컷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셨다. 추나는 어스름한 저녁에 비단 두필과 식구수대로 선물을 사서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노첨지와 마누라는 반기는 기색조차 없다. 위로 두 딸은 문밖 출입을 모르는 조신한 처자로 자라 양반집에 시집과 잘 살고 있는데 셋째 딸 추나는 허구한 날 집 바깥을 싸돌아 다녔기 때문이다. 그날 밤 추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구릿빛 드넓은 가슴 팍 한눈을 감고 싱것 웃는 그 눈길 황소 위에 올라앉아 부파를 번쩍 축혀올린 눈눔한 모습이라니 이튿날 밤 추나는 장떡을 밟고 감나무 가지를 잡아 밤을 넘었다. 약속 장소인 물레방앗간으로 한다름에 달려가 상경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치룩같은 밤길을 함께 걸어온 황소 장사가 엉덩이를 떠받쳐줘 수월하게 담을 넘었다. 두어 달이 지나자 노첨지 내외가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셋째 딸 추나가 입덧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몇 날 며칠 술만 포마시던 노첨지가 추나를 다그쳐 20리 밖 청송골에서 호러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황소 장사를 찾아 부랴부랴 혼례를 올렸다. 상놈 집안에 바깥 사돈도 없는 덩치만 커다란 놈을 사위라고 맞으니 노첨지는 마음에 들지 않아 절을 해도 고개를 돌렸다. 웃음이 넘쳐야 할 홀렛날 새신부 추나는 부모님이 하도 슬퍼하는 통에 기가 푹 죽었다. 설상가상으로 첫날 밤 추나는 기절할 뻔했다. 신랑이 애꿔였던 것이다. 나를 속였군요. 추나는 펑펑 울었다. 그러자 황소 장사가 대꾸했다. 나는 낭자를 속인 적이 없소. 지난 단원 날 수리취턱 장수를 통해 낭자에게 준 쪽지를 보시오.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자 노첨지의 걱정거리가 싹 바뀌었다. 첫째 딸은 애를 못 낳는다고 소박당해서. 둘째 딸은 사위가 첩살림을 차렸다며 보따리를 싸서 친정에 아예 눌러앉았다. 반면에 셋째 딸은 포실한 알부자 황소 장사가 한눈을 절대 안 팔아 가을무 뽑듯이 아들 둘을 낳았다. 게다가 셋째 사위는 산에서 송이 땄다고 하수옥 캤다고 산삼 캤다고 노첨지에게 먼저 보내왔다. 또 시시때때로 산모르주 익었다고 복제 보내고 장터에서 한산못이 두피를 사서 보내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으랴. 달이 네 개다. 검풀은 밤하늘에 하나, 용서에 또 하나. 백기의 두 눈에 고인 눈물 속에도 달이 하나씩 얼음거린다. 스물두 살 송백기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 잔 못 마셔보고, 여자 손목 한 번 못 만져보고, 이렇게. 백기가 용서에 뛰어들려는 순간 풍동 소리가 났다. 깜짝 놀란 눈물을 닦고 건너편을 봤더니 누군가 용서에 먼저 뛰어들어 휘도는 물살의 감격, 옷자락이 맴드는 게 아닌가. 백기는 자신도 모르게 뛰어들어 옷자락을 붙잡고 소용돌이와 사투를 벌였다.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잡아 용서 밖으로 빠져나와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을 보니 산발한 여인이다.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고 가슴을 짓눌렀다. 울컥. 입으로 물을 토하더니 여인이 눈을 떴다. 그러고선 돌아앉아 흐느끼기 시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백기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낭자, 머리카락조차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거라 함부로 깎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목숨을 멋대로 버리려 하는 거요? 자신도 목숨을 내던지려 한 주제에 여인에게 훈계를 하려니 말이 꼬였다. 백기가 용서가에 두루마귀와 갓 그리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은 것을 여인이 봤으니 들통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두 남녀는 살아온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백기의 아버지 송진사는 자신이 여덟 번이나 과거에 낙방한 한을 마다들 백기가 대신 풀어주기를 바라고 가진 정성을 쏟았다. 학동들과 어울려놓는다고 서당에도 보내지 않고 사랑방에서 직접 글을 가르쳤다. 그래서 백기에겐 친구가 없다. 또래 아이들이 강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콩서리를 가도 반디풀이를 잡아도 대보름날 쥐불놀이를 해도 백기는 제 집 사랑방에서 아버지 송진사를 마주보고 글만 읽었다. 또래가 열일고 열여덟에 장가가서 아이를 낳아도 백기는 아버지와 사랑방에서 함께 자고 겸상 밥을 먹으며 글만 읽었다. 쪼들리는 살림에 백기 어머니는 친정에 가서 콩이며 보리 조를 얻어오고 남의 집 큰일 치를 때 허드렛 일을 도맡으며 밤이면 삽관의지를 했다. 백기는 초시엔 쉽게 붙었지만 한양에 올라가 치르는 과거는 보는 족족 떨어졌다. 이번에도 아홉 번째 낙방하고 내려오다가 용서의 발길이 닿은 것이다. 백기보다 두 살 많은 스물 네 살 여인은 열아홉에 시집가서 다섯 해가 지나도 입덧조차 없자 시집에서 쫓겨났다. 소방 맞은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가려다 발길을 돌린 것이 용서였다. 이야기를 마친 두 사람은 한숨만 토했다. 낭자 저승에서는 좋은 낭금 만나 아들 딸낮과 아무 걱정 없이 사시오. 그러자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여인이 화답했다. 선비님도 저승에선 장원급제하셔서 어사화를 쓰시고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두 남녀는 용서에 뛰어들고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뜨거웠다.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속옷이 여인의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끼 낀 속치마 밖으로 나온 새하얀 허벅지는 달빛에 아른거렸다. 백기가 여인을 와락 껴안았다. 용서 가장자리 넓고 평평한 바위에서 둘은 한 몸이 되었다. 불덩어리가 되어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하늘과 땅을 붙여버렸다. 구름 위를 달리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음양의 조화를 처음 겪은 백기는 생의 환희에 들뜬다. 화전민이 버리고 간 산속 노화집 당칸방에서 백기는 글을 읽고 여인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삼십리 밖 대처에 나가 여인이 지닌 금비녀 금반지를 판 돈으로 삼년은 거뜬히 살 것 같았다. 밤이면 작은 노화집은 쓰러질 듯 흔들리고 교성은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달덩이 같은 여인의 눈에 눈물이 쑥 들어가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두 달이 지나자 여인이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여인이 성녀가 아니라 전 남편이 시 없는 수박이었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한양으로 올라간 백기는 알성 급제를 하고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왔다. 그때 산속 노화집에서는 우왕 우롱찬 아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저작거리 안윈뱅이가 부파를 발삼아 이각에 저 가게를 호시탐탐 기웃거렸다. 진열대 아래 납작 엎드렸다가 가게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 얼른 한 손을 올려 떡도 훔치고 참외도 훔쳤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들키는 날이면 돼지 오줌통 축구공처럼 팔에 차여 빼굴대굴 굴러나가 떨어진다. 공짜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잔치집도 빨리 가야 얻어먹는다. 안진뱅이가 두 팔로 아장아장 달려가 봐야 품박군들이 이를 쑤시고 나올 때 들어가니 허드렛일 하는 여편뇌들에게 구막만 잔뜩 먹기일 수이다. 어느 날 맨 꼴찌로 들어간 이진산의 잔치집에서 겸상을 받게 되었는데 마주 앉은 사람은 당달봉사다. 가끔 만나는 사이라 젊은 당달봉사가 먼저 영감님 오랜만이구먼요 인사를 건네자 안진뱅이가 화답을 했다. 자네도 오랜만일세! 이때 노마님이 뒷짐을 지고 손자 며느리 잔치 뒤끝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통시 옆에 쪼그리고 앉아 털신들린 듯 퍼먹어대는 당달봉사와 안진뱅이를 보고 한마디 한다. 품박군들 떠난 지가 언젠데 자네들은 이제야 먹고 있나 그래? 임놀림이 잽싼 안진뱅이 영담이 맹큼 받아 밥한다. 노마님 축하드립니다요! 손자 며느리님이 얼마나 예쁘십니까? 설거지하는 판에 저희가 이렇게 잔치상을 받아들고 있는 것은? 알겠네. 걸음이 늦어서지. 젊은 당달봉사도 끼어들었다. 노마님, 제 무릎 까진 것 좀 보십시오. 발을 헛디려 그만 다리에서 떨어져. 노마님이 혀를 끌끌 찼다. 자네 둘은 바보 멍청이야. 영감은 눈이 밝고 장님은 젊어서 다리가 튼튼하잖아. 둘이 한 몸이 되면 잔치집에도 가장 빨리 가서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을 텐데. 안진뱅이와 봉사는 깜짝 놀라 무릎을 탁 쳤다. 당장 젊은 봉사가 안진뱅이를 달랑 들어올려 목마를 태우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둘은 노마님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절을 하고 잔치집을 나섰다. 안진뱅이 영감을 목마 태운 젊은 당달봉사는 길잡이 지팡이를 개울 속으로 집어던지고 안진뱅이가 우현, 좌현, 독바로 안내하는 대로 성큼성큼 걸었다. 두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항상 남의 무릎 아래만 보고 다녔던 안진뱅이 영감은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칠흑처럼 깜깜한 세상을 더듬거리던 당달봉사 역시 세상이 혼해진 듯 서슴없이 걸었다. 다섯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진사 내 노마님이 이승을 하직해 장례를 치렀다. 당달봉사와 안진뱅이는 품박군들이 오기도 전에 음식상에 막걸리 주전자도 받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안진뱅이 영감이 한숨을 푸시더니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 수는 없어! 봉사가 한마디 했다. 아니면 칠일장을 끝내고 이진사가 맞상주가 되어 만장을 휘날리고 복소리를 길게 빼며 상여가 나갔다. 심리나 이어진 상여 행렬 맨 끝엔 품박군들과 안진뱅이 당달봉사도 끼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이진사 내 일가친척은 산에 가서 사무죄를 지내고 내려왔다. 후덕하고 인자했던 노마님의 죽음을 하늘도 슬퍼하듯 추적추적 밤새 비가 왔다. 그날 밤 서적새 울음소리만 울리는 깜깜한 노마님의 묘지에 두 사람이 다가와 봉분을 파헤치고 관을 열었다. 관 속에서 금비녀 옥팔찌 백금 목걸이 은수저 등이 쏟아져 나왔다. 보물자루를 품에 안고 안진뱅이가 나지기 말했다. 어허 이놈아 빨리 목마를 태워라! 안진뱅이를 목마 태운 봉사가 힘껏 내달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가늠해둔 소나무가지에 안진뱅이의 이마가 박혀 뾱 즉사하고 말았다. 봉사는 내달리던 걸음을 갑자기 멈추지 못해 가늠하지 못했던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부악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다. 마을 마을 변두리 내가 산자락에 외딴 빈집으로 젊은 내장장이 신랑 각시가 이사를 왔다. 빈 외양간에 풀물을 안치고 대장일을 시작하더니 장날이 되자 장터 구석에 칼이며 호미를 펼쳐 좌판을 벌였다. 그때 왈페 세 녀석이 자리세를 받으려다 시비가 붙었다. 구경꾼들이 빙 둘러 모여들었는데 일은 싱겁게 끝났다. 후다닥 폭폭 순식간에 왈페 세 놈이 질폭한 장터 바닥에 여덟 팔자로 뻗어버린 것이다. 이 일로 대장장이 곽가는 곽걱정으로 불리며 저작거리에서 일약 영웅이 되었다. 그는 이따금 주막에 들러 대포잔을 기울였는데 다른 장사꾼이 모여들어 합석해도 그저 껄껄 웃기만 할 뿐 신상에 대해 입을 그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근지럽게 만들었다. 대장일을 맡기러 간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곽걱정의 젊은 마누라는 봉어리로 약간 모자랐다. 하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곱게 생겼으며 신랑을 도와 풀무질의 망치질도 한다는 것이다. 곽걱정이 대장일로 만든 연장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외장길에 나선 날 밤까지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려 개울물 소리만 활활 천지간을 울렸다. 그런데 시커먼 어떤 놈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 대장간으로 쑥 들어갔다. 칠흑같은 삼경에 산자락 외딴 집에서 말도 못하는 곽걱정의 마누라는 발버둥을 쳤지만 꼼짝없이 겁탈을 당하고 말았다. 곽걱정의 마누라는 기절을 했지만 두 번이나 욕심을 채운 그놈은 바지춤을 울리며 만족한 웃음을 흘렸다. 그렇게 대장간 안방을 나와 외나무 다리를 건너자 하지 짧은 밤이 거치며 어슴풀에 봉이 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자네는 이 밤중에 대장간에 홈이 살아왔는가? 약재상 오대인이 비실비실 웃었다. 홈비백산에 도망친 겁탈자는 황부자의 계차반 막내 아들로 곽걱정의 이단역 차기에 맞아 장터 바닥에 고꾸라졌던 삼인방 중의 하나였다. 그날부터 황부자 막내 아들 장관은 약재상 오대인에게 코가 단단히 깨었다. 오대인이 고자질을 한다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황격정에게 일로 바치지는 않았다. 그래도 장관은 바짝바짝 피가 마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방 친구들과 주막에 갔더니 주모가 다가와 도련님 오대인이 술값을 도련님께 받으라고 합비다 라고 요구했다. 장관은 꼼짝없이 돈을 갚았다. 어느 날엔 술값이 너무 비싸. 아니 오대인은 술을 얼마나 포마셨길래 하고 툴툴 거렸는데 주모가 씩 웃는 것을 보니 해우갑까지 덮어 씌웠다. 어디 주막집 뿐이랴. 노비아니에 용봉탕 먹은 것은 물론 신발집 포목집에서도 계산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장관은 아버지 황부자의 금고 다락에 손을 대고 제 어미 폐물에도 손을 댔다. 극기하는 오대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릴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그러다가 장날 저녁 장관은 파장판에 곽걱정을 모시고 주막으로 갔다. 형님 한 잔 올리겠습니다. 곽걱정이 영문도 모른 채 꿇어 앉아 술잔을 올리는 왈패로부터 잔을 받아 쭉 끓이켰다. 둘이 부어라 마셔라 술이 잔뜩 취할 즈음 장관은 지난 일을 실토했다. 형님 이제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곽걱정이 호탕하게 걸건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자네 덕택에 내 여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말문이 열렸어.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있던 장관은 깜짝 놀랐다. 겁탈한 여인이 곽걱정의 마누라가 아니라 여동생 이었다니 곽걱정의 여동생은 후회전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술을 잔뜩 마신 신랑이 신부 배위에서 복상사 하고 말았다. 하도 놀란 신부는 후후로 실효증에다 실성해 곽걱정이 그 여동생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 마을로 이사를 온 것이다. 곽걱정의 여동생과 황장권은 혼례를 올렸다. 자기도 겁탈하러 왔다가 황장권이 선수친 걸 알고 방향을 튼 약재상 5대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청록골은 스물한 집이 사는 조그만 산촌마을 이다. 첩첩 산중에 파묻혀있는 작은 마을 이지만 아주 외딴 것은 아니다. 청록골은 유람 마을 이다. 금강산 설악산 만큼은 아니지만 수직으로 솟아오른 화강한 바위가 하늘을 찌르고 절벽 사이사이 갈라진 틈으로 소나무가 부리를 박아 분재처럼 매달렸다. 이 계곡 이 계곡 계곡 저 계곡에서 모인 물은 제법 큰 물을 이뤄 돌고 돌아 내리다가 폭포가 되어 절벽 앞에 떨어지니 커다란 소가 생겼다. 절벽 반대편에는 백사장이 제법 참하게 펼쳐져 여름이면 차양을 치고 물놀이며 밴놀이를 하기에 안성 맞춥니다. 극뿐이 아니다. 봄엔 진달래 철축이 온 마을을 꽃동산으로 만들었다. 땅을 뚫고 새싹이 솟아오르면 겨운의 방에 처박혀 글을 잇던 선비들은 답정하러 끼리끼리 청록골을 찾았다. 가을엔 만사농엽이 자지러져 단풍 핵락객이 몰려들었다. 겨울이라고 청록골이 쥐 죽은 듯 조용한 건 아니다. 청록골 사냥꾼들이 잡아놓은 곰이다 멧돼지다 사슴을 먹으러 오는 호사가들이 제법 있었다. 또 대처의 눈을 피해 반반한 색시를 꿰차고 청록골로 들어와 주막집 구석진 객방에 처박히는 오입쟁이들 덕분에 그런대로 마을에 돈이 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대처의 역병이 돈다는 소문이 퍼지더니 핵락객의 발길이 서로 짠듯이 딱 끊겨버렸다. 첩첩산중 청록골엔 역병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핵락객도 들어오지 않으니 먹고살 길이 막막해졌다. 나룻배 선착장 옆에 자리잡은 주막집 사리문짝 위에 달린 초롱뿔만 손님을 기다리며 바람에 깜박거릴 뿐 그 많은 객방에 불켜진 방이 하나도 없다. 주막집에 쇠고기 돼지고기를 갖다주던 푸죽가는 파리만 날렸다.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육신에는 감자 고구마 살 돈이 없어 모기를 못주니 돼지가 삐쩍 말라갔다. 채소 장수도 농부 임시에게 밀린 외상값을 못갚아 감자도 떨어지고 조금 남아있는 고구마가 썩기 시작해도 달리 손 쓸 방도가 없었다. 농부 임시도 두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채소 장수에게서 밀린 대금도 못받았는데 새로 농작물을 줘봐야 외상값만 더 쌓일게 보냈기 때문이다. 임시인 애밭에서 일하던 박소방도 일거리가 떨어져 집에서 쉬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주막집에 손님이 들어왔다. 천석군 부자 유진사의 개차반 막내 아들이 그 와중에 색시를 하나 데리고 온 것이다. 손님은 선불로 열량을 주막집 주모에게 건넸다. 손님이 방에 들어가자 주모는 푸죽간으로 달려가 그간 밀렸던 외상값을 갚고 돼지고기 두근을 사왔다. 푸죽간 주인은 주모한테 받은 열량을 얼른 돼지 키우고 밥 키우는 육시에게 갖다줘 밀린 외상값을 털어버렸다. 육시도 농부 임시에게 달려가 외상값을 갚았다. 임시는 농사일을 거두는 박소방의 품삭을 지불했다. 돈이 생긴 박소방은 주막에 가서 밀린 술값을 다 갚고 술을 마셨다. 그때 혼레벌떡 대처에서 유진사 내 하인이 달려왔다. 하인은 막 섹시 옷걸음을 풀던 유진사의 막내 아들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꿈을 전했다. 손님은 주막집에 선불로 줬던 열량을 다시 받아들고 호겁지겁 주막을 떠났다. 열량이 청록골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빚이 모두 없어지고 활기차게 재할 일을 하게 되었다. 돈이 그저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나갔을 뿐인데 동네가 살아난 것이다. 서른셋 젊은 나이에 한윤 즉 조선시대 한성부에 으뜸 벼슬로 봉직하는 이서붕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다. 사또 사또 육방 관석이 마중 나와 떠들썩해질까 봐 어둠살이 내릴 때 평상복 차림으로 말고삐를 잡은 하인 한 사람만 데리고 고향 집에 들어갔다. 도착하자마자 홀로 지내시는 모친에게 큰절을 올렸다. 바쁜 곡물을 접어두고 어떻게 하경했는고 어머님 문안도 드리고 아버님 묘소도 찾으려고 윤터를 받아 내려왔습니다. 병풍을 뜬 뒤로 보류에 꼿꼿이 앉아 계시지만 어머니 얼굴의 주름은 더 늘었고 머리엔 소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참모를 제쳐두고 손수 부엌에 나가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호박잎을 찌고 당된장을 끓였다. 언제나 어머님 손맛이 그리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새벽달기 울도록 이판윤은 어머니와 정담을 나눴다. 그리고 이튿날엔 정성껏 마련한 재물을 들고 선친 묘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다. 그날 밤 어머니는 삼배 보자기로 싼 작은 보따리와 호리병을 이판윤에게 들려 단둘이 집을 나섰다. 보름달이 환해서 초롱도 들지 않았다. 장어수로 얼굴까지 가린 어머니는 느린 걸음이지만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허리를 돌아 양지발은 산자락에 닿았다. 먼 걸음에 지쳤는지 어머니가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요. 이판윤의 걱정에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한숨만 쉬었다. 그들 뒤로 잡초에 파묻힌 나지막한 봉분이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누구 묘소인지 묻지 말고 술을 따른 뒤 절을 올리거라. 삼배 보자기를 풀자 고추전 한판에 찐닭 한 마리가 나왔다. 이판윤이 술을 따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어 무릎을 꿇어 절을 세 번 올렸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장옷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모자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이판윤은 간밤의 일에 대해 한 마리도 여쭙지 않았다. 32년 전 이진사의 부인은 신정조카 홀레에 갔다가 사흘 만에 시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쏟아지는 장막비에 겨울물이 불어나 걸음을 멈춰야 했다. 겨울 기딤돌이 신누런 황토물에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그때 어렴풋이 회나무 옆에 세 칸짜리 고소방 집이 보였다. 드넓은 들판은 거의 이진사네 논밭이 이를 관리하는 마름이 바로 고소방이다. 이진사 부인이 고소방 집에 들어가 텐마루에 앉자 논에 물꼬를 터주던 고소방이 바로 달려왔다. 앞뒤 앞뒤 사정을 듣고 난 고소방이 자신있게 말했다. 마님 제가 월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겨울가로 나왔을 때 장맛비는 장대같이 쏟아지고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고소방이 등을 내밀자 멈칫거리던 마님이 뻘쭘하게 엎였다. 으르렁거리는 겨울로 성큼 들어서자 고소방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있던 마님은 등에 바짝 붙어 양팔로 고소방의 목을 감쌌고 고소방은 양손으로 마님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황토물이 고소방의 허리충까지 차오르는데 아직 겨울의 절반도 건너지 못했다. 그만 돌아나가세. 놀란 마님이 소리쳤다. 날은 저물고 두 사람은 고소방 집으로 되돌아갔다. 추위에 떨던 마님은 젖은 옷을 모두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날이 새면 불지역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날 밤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었다. 열 달 후에 이진사는 그렇게 기다리던 외동아들을 얻었다. 백진사는 새벽달기 울 때까지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잠을 못 잃었다. 그러다가 헛적 산만 걸친 채 밖으로 나와 구름 거친 하늘에 오랜만에 두둥실 떠오른 만호를 쳐다보고 간청했다. 천지신명이시오. 소인을 데려가고 두 목숨을 살려주소서. 천석근 부자 백진사가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두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는 칠대 독자인 아들 윤석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이다. 열일곱 살 윤석이는 갯병이 깊어 기침이 끊이질 않고 밤이면 요강에 검붉은 피를 토한다. 파리한 얼굴에 두 눈은 쑥 들어가고 광대뼈는 서다올랐다. 키는 비죽하게 컸지만 피골이 상접했다. 아들이 둘만 있어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련만 윤석이는 칠대 독자 대가 끊어질 판이다. 팔덕 황산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 탕제를 다려먹여도 백약이 무효다. 개서주의 진국을 시도 때도 없이 목여도 윤석이는 바짝 바짝 말라만 간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글공부도 접었다. 과거가 대수인가 사람이 살아야지 뒤뜰 별당 앞에 우뚝 선 백성도 걱정거리다. 팔대 조부께서 청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화분에 심은 흰 소나무를 가져와 손수 심은 것이다. 이후 매년 식재한 3월 5날에는 백성앞에 떡 벌어진 생일상을 차렸다. 줄기가 새하얀 백성은 참으로 귀한 소나무인데 이름값을 하느라 점체 솔씨가 바라하지 않아 손을 퍼뜨리지 않으니 더더욱 희귀하다. 팔대 조부는 문중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 백성을 호적에 올렸다. 그런데 몇 년째 백성의 가지가 시들시들 마르고 봄에 솟아나는 솔순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막걸리를 붓고 쇠고기를 섞여 백성 옆에 묻어두고 별별 걸음을 다 써도 백성은 갈수록 생기를 잃어간다. 그의 봄 수심이 가득 찼던 백진사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다. 백성 가지마다 솔방울이 바글바글 달리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윤석이가 저작거리 색주집을 드나들며 여색에 탐닉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백진사는 무릎을 탁쳤다. 그래 봄이 왔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 백성도 살아나고 우리 윤석이도 춘색에 물들었어. 집사가 소문을 수시로 주어와 백진사에게 귀띔했다. 윤석이가 빠진 색시는 한둘이 아니었다. 이색주집 저 기생집에서 이색시 저 기생 박치는 대로 치마를 벗겼다. 어느 날 백진사 사랑방에 노스님이 찾아왔다. 백진사는 곡차를 주고받으며 이런 상황을 노스님에게 들뜬 목소리로 전했다. 차분히 듣고 난 노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우며 말했다. 아드님과 백성이 봄기운을 맞은 게 아니라 가을서리를 맞은 것입니다.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맺는 것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손을 퍼뜨리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폐병이 깊은 아드님이 여색에 몰두하는 것도 제 생명이 꺼지며 자손을 남기려는 본능입니다. 백진사는 술잔을 연거푸 비우더니 고개를 묶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노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혹독한 충군기에 이웃들은 초건묵 피로 연명할 때 진사 어른은 백송에 진수성찬 생일상을 차려주고 대걸 같은 집에 아드님 방이 있는데도 뒤뜰 백송 옆에 오아 별당을 또 지었지요. 여봐라 백진사의 고함에 집사가 달려왔다. 곶간을 열어져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집으로 오라 해라. 그러나 너무 늦었다. 폭우에 천둥 번개가 지던 밤 백송은 쓰러지고 피를 한요강 토한 칠대독자 윤석이도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이듬해 정월 대보름 시름에 젖은 백진산의 집은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다. 그때 윤석이가 죽고 나자 말없이 백진산의 집을 나갔던 열아홉 살 참모가 불알 달린 갓난아이를 안고 돌아왔다. 봄볕이 완연할 때 뒤뜰 남양 바지 담 앞에 백송 한 포기가 앙증맞게 올라왔다. 주야 장천 누워있던 백진사도 기지개를 켰다. 나루터 주막집 구석진 방에 노름판이 걸쭉하게 벌어졌다.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 심의하게 피운 관솔불 하나는 사람 얼굴도 구분하지 못할 지경인데 노름꾼들은 용하게도 골패를 잘 읽는다. 포부상에 홍삼 도매상 돈놀이 최부자 유기전 오부자 옹기종기 모여 따그닥 따그닥 골패 소리에 엽전 소리만 쨍그랑 거린다. 그때 과다닥 갑자기 골방문이 부서지며 덩치 큰 포졸 하나가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쳤다. 모두 엎드려? 대갈통이 박살나기 전에? 병력 같은 고함에 노름꾼들은 모두 머리를 양손으로 감싼 채 방바닥에 얼굴을 쳐받고 엉덩이를 세웠다. 내일 해가 뜨면 모두 동원으로 모이렸다. 포졸은 판떤을 몽땅 쓰러 자루에 담더니 문을 박차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배 끊어진지가 언젠데 포졸은 나루토로 달려갔다. 한 척군인 나룻배와 배사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둑놈 잡아라!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노름꾼들이 달려나왔지만 볼서쪽대는 가짜 포졸을 싣고 장마 귀급제 신누런 황토물이 넘실거리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렇게 강을 건너간 가짜 포졸은 소뚜껑만한 선으로 엽전을 덥석 집어 배사공에게 건넨 뒤 노를 빼앗아 강에 던져버렸다. 떠돌이 노름꾼 가짜 포졸 만드기는 성큼성큼 어둠속을 걸어갔다. 전대는 넘쳐나고 거사전에 간덩이를 키우려고 펄컥펄컥 마셨던 술이 그제야 얼근이 취했다. 삼십리를 걸어 객주집에 다다른 만드기는 노름판에서 털어온 돈을 펼쳤다가 놀라서 까무러 칠뻔했다. 엄청난 돈이었다. 고향에 가서 기와짐을 짓고 논밭을 사고 참한 색시를 얻으리라는 당꿈을 꿨다. 이튿날 만드기는 우선 말 한피를 샀다. 이어 통용갑과 한산세모시 바지저고리에 비단 두루마기를 사입었다. 원래 좋은 호우대라 사대부 집안의 마다들 모양새가 되었다. 그 길로 말을 타고 칠십미나 달려 진주 땅에 다다랐다. 만드기는 술을 실컷 마시고 고기도 실컷 먹고 촉성루 아래 낭강에서 뱃놀이도 했다. 그렇지만 딱 하나가 모자랐다. 어둠살이 내리자 만드건 추월관 기생집에 들어갔다. 기생집 주모가 상다리가 휘어져라 요리상을 차려내오고 색시 하나를 데려왔다. 순간 만드기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녀인가 인간인가 구미호인가 주모가 때를 놓치지 않고 만드기에게 귀속말로 속삭였다. 약주 드실 때 술잔만 올리면 스무 냥 머리를 올려주려면 이천냥을 주셔야 합니다. 색시에게 술잔만 받기로 하고 술을 마시는데 보면 볼수록 예쁘기 짝이 없다. 행동거지도 조신해 내친김에 머리를 올려주기로 했다. 뒷방에 금침을 깔아놓고 만드기 촛불을 끈 뒤 옷을 훌훌 벗었다. 그런데 색시가 한 무릎을 세우고 얼굴을 묻은 채 하염없이 흐느끼는 것이다. 만드기는 술이 확 깼다. 촛불을 다시 켜고 색시에게 사연을 물었더니 사화에 휩쓸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귀양을 갔단다. 오빠 둘은 옥살이를 하고 여동생은 이모 집에 숨어서 아버지와 오빠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색시는 별 도리가 없어 정원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지만 1500량의 이곳 진주 기생집으로 팔려왔다는 것. 만드기는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색시의 손목 한 번 잡지 않은 채 밤새도록 마주 앉아 얘기만 나눴다. 동의투자 만드기는 이천량을 색시 치마폭에 던져놓고 고향 산청으로 떠났다. 그래도 아직 수중에 500량이 남아있었다. 그 후 조정이 한바탕 들끓더니 사화가 반전되었다. 이듬해 봄 만드기가 고향 땅에서 이랴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말과 가마를 타고 그 색시 일가족이 내려왔다. 몸을 더럽히지 않은 색시가 곧장 한양에 올라가 약혼자를 찾았지만 벌써 다른 규수와 혼례를 올린 후였다. 그렇게 찾아온 색시와 만드기는 산청 땅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렸다. 소금장수 곽서방은 노름판에 잘못 끼어들어 돈을 다 잃었다. 만회하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다니던 당나귀도 헐값 넘겨 그 돈으로 또 골패를 잡았지만 그마저도 이경을 넘기지 못한 채 빈손이 되었다. 가을 추수하면 받기로 하고 이집 저집 깔아놓은 외상 소금값 지부책도 반값에 넘기고 또 붙었지만 새벽달기 울 때 다 탈렸다. 막걸리 한오리병을 나팔 불고 노름판을 나와 마당 구석에서 순식간에 날려버린 당나귀를 안고 어깨를 들썩였다. 장마 뒤끝이라 서산 위에 금웅딸이 애처롭게 걸려있었다. 소금 창고를 짓고 객주를 차리려던 포부도 차만 색시를 얻어 장가 가려던 바람도 모두 물고품이 되었다. 이래 사람 뭐하나? 솔박 고개를 넘어 저수지에 다다라 집신을 벗었다. 그때 서늘한 바람이 불어 고개를 쳐들자 고요한 저수지의 파장이 높을 감던 여인이 수면 위로 상반신을 드러냈다. 호적삼이 물에 젖어 풍만한 젖가슴을 그대로 보여줬다. 여인이 물가로 걸어나오자 허리춤이 보이고 그 은밀한 곳에 속치마가 착달라붙어 토끼자국까지 선명하다. 이것저것 가릴 게 뭐 있나? 조금 후에 젖은 갈롬이 곽서방은 벌떡 일어나 여인을 안고 둑방에 눕혔다. 거세게 저항하면 주먹 한 대로 기절시키려 했는데 의외로 그 여인은 두 팔로 곽서방의 목을 감싸 안았다. 후두둑 곽서방은 단추를 일일이 끌을 사이도 없이 조끼를 잡아당겨 벗어버리고 바지 저고리를 벗어 밤이슬이 내린 풀밭에 깔았다. 여인을 눕히자마자 집채만한 덩치로 발가벗긴 여인을 덮쳤다. 천둥 번개가 치고 한바탕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곽서방이 마침내 큰 숨을 토해내고 쓰러졌다. 울음소리에 곽서방이 놀라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소복을 입은 여인이 울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 낭자! 저수지 한복판으로 가는 여인의 모습이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물속에서 그녀의 발목을 잡고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한 맺힌 울음소리는 계속 흘러나왔다. 곽서방은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 했던 계획을 접고 기이한 울음소리를 동원해 알렸다. 이튿날 코울 사또의 진두지 위아래 다섯 척의 쪽배가 갈키로 저수지의 바닥을 훑자 돌을 매단 처녀의 익사체가 올라왔다. 통상 익사체는 몸이 팅팅 붓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처녀는 잠자듯이 온전했다. 둑방을 가득 매운 구경꾼 가운데 누군가 말했다. 아니 허대감댁 친모 사머리 아닌가? 사또가 허대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허대감은 단호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오. 보름 전에 사머리가 안방 장롱을 뒤져 안사람 폐물을 훔쳐 달아난 것 밖에는 사또는 허대감댁 식솔들을 모두 마당에 모이도록 했다. 어렵지 않게 집사를 잡아 동원으로 데려갔다. 내놈 조끼의 두 번째 단추가 다른 색깔 다른 모양새야. 원래 달렸던 그 단추는 어디 있는지 아는가? 사머리 오른손에 꽉 쥐어 있어. 사또의 병력 같은 꾸시즘에 집사는 사색이 됐다. 권장 틀에 묻기도 전에 허물을 스스로 고백했다. 허대감의 막내아들이 홀레나를 받아놨는데 18살 사머리의 배가 자꾸 불러오는 게 사악군의 단처였다. 결국 살인을 지시한 허대감의 막내아들과 하수인 집사는 옥에 갇히고 사머리는 양지발은 솔밭에 묻혔다. 곽서방은 사기 도박꾼들에게 날렸던 재산을 되찾고 사또로부터 넉넉하게 포상금까지 받았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당나귀를 다시 찾아 얼싸 났다는 것이다. 그 후 곽서방의 소금장사는 숨풍에 돛을 달았다. 서방님 올해는 소금을 많이 사서 쌓아두세요. 서해안에 비가 잦아서 가을이 되면 소금값이 많이 뛸 거예요. 가끔가다 꿈의 사머리가 나타나 앞니를 알려주는 덕분이다. 갓 갓장수 오생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진사 집으로 들어갔다. 진사 어른 이번에는 딱 맞을 겁니다. 오생원은 칠모지고 온 고리짝을 대청마루에 내린 뒤 끈을 풀어 열고 갓 유건 아래에서 탕건을 꺼내 이진사 에게 건넸다. 이진사가 바로 머리에 써보더니 혀를 끌끌 찼다. 이번엔 좀 작아. 이거 보게 머리에 꼬기잖아. 금과 보다 더 죄네. 이진사 오생원이 한숨을 토해냈다. 진사 어른 지난번에 어르신 머리 둘레를 채워 그대로 만든 겁니다. 몇 번 쓰면 늘어나요? 이진사 와 오생원은 한참 실랑이를 했다. 그러다가 오생원이 탕건을 양손으로 잡고 북 지저버리고선 고리짝을 어깨에 둘러맸다. 배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뒤돌아 침을 퇴 뱉은 오생원은 씩씩거리며 주막으로 가서 막걸리 한오리병을 후딱 비웠다. 그러고선 국밥 한그릇을 시켰는데 반쯤 먹다 말고 냅다 소반을 걷어차다. 주모 인연 이거 내년 보탱터리지 꼬실꼬실한 걸 보니? 고래고래 고함을 치자 퇴마루 몽석 객방에 앉은 손님들의 온 시선이 갓장수 오생원에게 박혔다. 푸옥에서 주모가 앞시마에 손을 닦으며 나와 오생원이 국밥 속에서 나왔다는 토를 받아들었다. 토란 줄기를 벗기면 이런 실이 나온다오. 눈 좀 똑똑히 떠야 쓰겄소 오라버니. 주모의 부름에 뒷곁에서 어깨가 떡 벌어진 주모의 기둥 소방이 뚜벅뚜벅 나오더니 바위같은 주먹으로 번개처럼 한방을 날렸다. 퍽 갓장수 오생원은 순식간에 왼쪽 눈을 감싸고 평상에서 나가 떨어졌다. 오생원은 배짝 말랐다. 성질이 불같이 급하니 살이 붙을 사이가 없다. 오늘만 해도 제 성질에 못 이겨 탄 건 하나 날렸지 주막에서도 부서진 소반에 박살난 국그릇과 깨진 접시 값을 물어줬다. 그 뿐인가 눈두덩은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이렇게 불같은 성질로 화를 입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생원은 한쪽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 주막지 평상에서 굴러떨어지면서 허리도 아프고 부하가 심의로 올라 도저히 장사길에 오를 수 없어 집으로 향했다. 밭뚝길을 돌아 고개를 넘고 겨울을 건너는 중에 노스님과 봉행하게 되었다. 자네가 주막에서 낭패를 당할 때 나는 텐마루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네. 소인도 스님을 보았습니다. 자네 불같은 성질 때문에 낭패본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오생원은 스님의 물음에 주막집으로 오기 전 이진사 집에서 탄건 찢은 얘기와 함께 그 전에도 성질을 못 참아 화를 입은 일들을 술술 털어놓았다. 쯧 그래도 정말 큰 낭패는 당하지 않았군. 살이 끼었을 때 화를 못 참으면 살인을 하는 게야. 그러면 자네도 사형을 받아. 노스님이 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욱하고 끓어오를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세 번만 외워. 갈림길에서 노스님과 헤어질 때 어둑어둑 땅거미가 치고 있었다. 오생원은 혼자방길을 걸으며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중얼거렸다. 스무나를 잡고 장사길에 나섰다가 포름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밤은 깊어 삼경이 되었다. 한데 이게 웬일인가 처마 밑에 낯선 집신이 보이고 마루 구석엔 바랑이 있지 않은가. 오생원은 순간 눈이 뒤집혔다. 시퍼런 낯을 찾아들고 방문을 박차니 마누라가 까까머리 죽는가 구둥켜 안고 자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오생원은 지켜둔 낯을 내리치려다가 언뜻 노스님이 당부한 말이 생각나 잠깐 멈췄다. 여보 여동생이 형부 시집 갔다가 소방 맞은 마누라의 여동생이 자취를 감춰 모두들 죽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10년 만에 여승이 되어 제 언니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하룻밤 옥살이 끝에 동원 앞마당에서 곤장 열대를 막고 관할을 빠져나온 덕배는 곧장 주막으로 들어가 닭배기를 포마시고 인사 불송이 되었다. 덕배는 노총각 심만이다. 조실부모하고 어릴 적부터 약적군인 당숙을 따라 이산조산을 헤매고 다녔다. 그런데 당숙이 몸져눕자 외톨이 심만이가 되어 가끔 현몽을 꼬 산삼을 캐면 하의원에 팔아 목돈을 챙겼다. 노총각 덕배는 육척 장신에 어깨가 떡 벌어져 풍채가 줬다. 이따금 산삼을 캐다가 부러진 것들은 자신이 와그장 먹어버리고 호구한 날 비오처럼 산을 타다 보니 호복지는 한아름이요 장단지는 옹기만 하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넘치는 힘을 쏟을 곳이 없어 용두질로 달래곤 한다. 사흘 전 덕배는 산삼 다섯 뿌리를 팔아 묵직한 전대를 차고 주막에서 술 한잔을 걸쳤다. 술김에 색주집을 찾아 돈만 주면 훌렁 치마를 벗는 산패를 불렀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던 기생이 벽에 기대 앉은 덕배를 보더니 놀라서 문을 닫고 도로 나가버렸다. 어릴 때 아웅이에 넘어져 시뻘건 장작불이 얼굴을 온통 인두질 해버려 한쪽 눈은 애꼬가 되고 입은 턱 밑에 콧날은 뭉개져 괴물처럼 흉측했던 것이다. 붕괴한 덕배는 바로 색주집을 때려 부숴고 그 바람에 옥에 갇혀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권장을 맞았다. 술에 떡이 되어 비틀비틀 집으로 가는 길은 술에 취해 분노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다. 날은 어둡고 볼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소나무에 박치기를 하며 솔티제를 넘다가 덕배는 걸음을 멈췄다. 장어슬 덮어쓴 여인이 길가 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낭자는 어쩐 일로 이 밤중에 이 외딴 고갯길에 혼자 앉아있는 것이요? 깊은 산속을 혼자 쏟아내는 담력 샌 덕배이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샌네는 이 고개를 넘다가 발이 삐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덕배는 비몽 사몽간에 여인을 업었다. 솥뚜껑 같은 두 손으로 여인의 엉덩이를 바치자 그녀는 양팔로 덕배의 목을 감쌌다. 오솔길로 들어가 산허리를 돌자 단아한 키와집이 나타났다. 안방까지 그녀를 업고 들어가 내려놓은 뒤 촛불을 밝히니 장옷을 벗은 그녀의 얼굴이 천하일색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부둥켜 안고 후 촛불을 껐다. 난생 처음 여인을 안아보는 덕배는 감격에 겨워 숨이 막힐 지경이다. 여인도 몸을 떨며 덕배를 맞았다. 불은 구름 위를 걷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다가 지축이 흔들리고 구둘장이 내려앉았다. 진흙탕을 걷는 황소의 발자국 소리에 자지러지는 비명 포랑이의 포효 그러다가 오싹한 한기에 덕배는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딘가 덕배는 바위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더욱이 소나무 가지 하나가 끊어진 새끼줄을 매달고 있었다. 금웅딸이 새끼줄 끝에 매달렸다. 여기가 바로 그 독바위 박박 얽은 곰보 처녀가 시집갔다가 첫날밤에 소박을 맞고 이 바위에서 소나무 가지의 목을 맨 바로 그 자리다. 덕배는 걸음아 나살려라 고개 넘고 물 건너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자 그 괴이하고 무서웠던 기억은 사라지고 뜨거웠던 그날 밤 생각만 간절했다. 어느 날 한낮에 길도 없는 숲을 헤치고 덕배는 복바위를 찾아갔다. 무서워서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씽거리지 않는 복바위에 앉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각지 낀 양손을 머리에 대고 폴로독 누웠다가 땀빡 잠이 들었다. 얼마동안 잤을까. 덕배가 눈을 뜨니 그때 그 기와집 안방 금침 위에 누웠고 옆에는 아리따운 그 여인이 주안상을 차려놓고 앉아있었다. 덕배가 물었다. 모든 여인이 내 얼굴을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는데 낭자는 여인은 대답 대신 구리고울을 덕배의 얼굴에 뒤밀었다. 거울 속의 덕배는 이목구비가 반듯했다. 미남 미녀는 그날 밤새도록 미친듯이 운우의 정을 안었다. 황해도 해주 삽도 오판득은 근본이 어부이다. 고기자 비배를 사서 선주가 되더니 어장까지 사고 해주 오판장을 좌지우지하다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어찌어찌 한양의 줄이 닿아 큰 돈을 주고 벼수를 샀고 평양 감사 아래 얼쩡거리더니 마침내 해주 삽도로 부임했다. 그는 그렇게도 바라던 고향 고울의 원님이 되어 본세도 부리고 주색 잡기에도 빠졌다. 그렇지만 즐겁지 않고 뭔지 모를 허망함만 남을 뿐이었다. 처서도 지나고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던 어느 날 사또는 동원에 앉아 깜빡 졸았다. 사또는 업한 득이 되어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끌어올렸다. 조기대가 가판 위에 펄떡이자 그도 조기와 함께 드러누워 껄뻘 웃었다. 꿈을 꾼 것이다. 이튿날 사또는 백성들의 눈을 피해 업으로 편장하고 동원 전속 위원인 마이옴만 데리고 바다로 나갔다. 준비해둔 쪽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망망 가슴이 뻥 뚫렸다. 옛 솜씨가 그대로 살아난 듯 그가 던진 그물엔 조기와 우럭이 마구 펄떡거렸다. 그는 호리병에 담아온 막걸리를 들이키며 골골 웃었다. 그러다가 손을 잘못 짚어 오른손 중지가 못에 찔려 피가 뚝뚝 긁었다. 마의원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붙이고 붕대를 감았다. 괜찮겠지? 사또가 걱정스레 물었다. 눈을 내리깔고 있던 마의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좋아질지 나빠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관하로 돌아왔는데 못에 찔린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며칠 후 마의원이 사또의 다친 손가락을 칼로 째 고름을 빼내고 고약을 발랐다. 내 손가락이 어떻게 돼가는 건가? 사또가 묻자 마의원은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이다. 좋아질지 나빠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또는 몹시 뿌리났지만 마의원이 연배도 위인데다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지라 꼭 참았다. 사또의 손가락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 손가락을 잘라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또는 무당손에 들린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함쳤다. 여봐라 저놈의 돌파리를 당장 옥에 쳐넣어라.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사또는 그날 밤 감옥으로 마의원을 찾아갔다. 이 돌파리야 옥에 갇힌 맛이 어떠냐? 그러나 마의원은 목에 긴 칼을 쓴 채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또 또 또 저 소리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 당장 곤장 열대를 안 끼렸다. 한 달여 지나 사또가 풍대를 풀었다. 잘린 상처는 말끔하게 암울었지만 오른손은 중지가 빠져나가 영락없는 병신이 되었다. 시름에 잠겨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사또는 또다시 바다가 그리워져 10월 상달 어느 날 혼자 쪽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그때 수평선에 불쑥 솟아오른 황포도 배가 숨풍을 타고 쏜살같이 파도를 가르며 다가왔다. 이럴 수가 그 배는 해적선 이었다. 해적선 위로 잡혀 올라간 사또는 사색이 되었다. 해적들은 가판 위에 걸쭉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용왕제를 지낼 참이다. 이들은 사또를 제물로 포획해 바다에 빠트릴 잡정이었다. 이를 눈치챈 사또가 울며 불며 발버둥을 쳤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런데 사또를 묵던 해적이 무언가 이상한 듯 두목을 불렀다. 쯧쯧쯧 이런 손가락도 없는 병신을 제물로 쓸 수는 없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돌아왔다. 바로 의관을 차려입고 단방으로 달려갔다. 의원님의 기쁜 뜻을 미처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덕택에 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을 이렇게 옥에 가두다니. 사또는 선수 옥문을 열고 마의원을 정중히 봉원으로 모셨다.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사또가 거듭 머리를 조아리자 마의원이 나지기 말했다. 아닙니다. 나으리 덕택에 제 목숨도 부지했습니다. 소인을 옥에 가두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바다에 동행했을 테고 소인은 사지가 멀쩡하니 재물이 되어 지금쯤 고기밥이 되었겠지요. 닭 아멘